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책은 출판사 모모북스 저자 스코피츠 제럴드 역자 정명수님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자 스코피츠 제럴드는 미국의 소설가이며 단편 작가입니다 1920년대의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모습과 로스트 제네레이션의 환멸을 그린 작가입니다 1925년 4월 위대한 개츠비를 완성했는데 1920년대 대공황 이전 호황기를 누리던 미국의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전후의 공허와 환멸로부터 도피하고자 향락에 빠진 로스트 제네레이션의 혼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청춘의 욕망과 절망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책을 두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을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책을 다 읽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왜? 왜 개츠비가 위대한 거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개츠비가 뭐가 위대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데이지를 향한 마음 또한 사랑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미 유부녀가 된 여자주의를 맴돌고 있는 그가 순수하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8회의 데이지와 군인이었던 개츠비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허영심 많은 데이지는 집안의 반대가 없었더라도 개츠비와 결혼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해 있는 데이지를 찾고 그를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지와 다시 만나고 그와 다시 사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드는 제 생각은 데이지도 개츠비를 사랑할까? 입니다 설령 이것이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지키기 위해 죽지만 데이지는 그를 위해 조문 전보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아버지와 닉만이 참석한 채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위대한 개츠비란 책을 재미있게 읽기는 했지만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낭독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개츠비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 명작 이야기 위대한 개츠비 제1장 지금보다 어리고 마음의 상처를 쉽게 봤던 시절 아버지는 내게 충고 한마디를 해주셨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충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아버지는 그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이 잘 통하는 편이었기에 나는 아버지의 충고에는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깊은 충고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모든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 버릇이 생겼고 그 덕에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엿보이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나는 대학 시절 억울하게도 정치적이란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친하지도 않은 아웃사이더들의 아픈 속사정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와서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는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면 나는 오히려 자는 척을 하거나 뭔가에 몰두해 있는 듯이 행동했고 아니면 일부러 경솔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젊은이들의 은밀한 고백 아니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대개는 어디선가 주어들은 말들로 채워지기 일쑤고 게다가 그런 표절을 들키지 않으려 은폐하고 각색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게 마련이다 판단을 미루면 희망도 그만큼 무한해진다 아버지가 점잖게 말씀해 주셨고 나 또한 점잖을 빼며 반복해 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이나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볼공평하게 분배된다 나는 이런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서 무언가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내가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자랑하며 살아오긴 했지만 나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행위라는 게 단단한 바위처럼 좋은 환경에도 축축한 습지처럼 좋지 못한 환경에도 토대를 둘 수 있겠지만 나는 어느 단계나 지나면서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일종의 도덕적인 부동자세를 영원히 취해주길 바랐다 더 이상 내게 무슨 특권이나 있는 듯이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오만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다만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개츠비 내가 확실하게 경멸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만은 예외다 만약 성격이라는 것이 일련의 남다른 행위와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정말 눈부신 면이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감지하는 뛰어난 감수성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1만 마일 밖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기계처럼 말이다 이런 예민한 감각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하에 미화되는 진부한 감수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비상한 재주이며 낭만적인 인생관인데 일찍이 그 누구에게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내가 사람들의 속절없는 슬픔이나 숨가쁜 환희에 잠시나마 흥미를 잃었던 이유는 바로 개츠비를 괴롭혔던 것들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남았던 더러운 먼지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은 이곳 중서부에서 3대째 내려오는 부유한 명문가다 키러웨이 가문은 하나의 문중을 이루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버클로 공작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을 일으킨 실제 시조는 1851년 이곳에 정착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이다 그분은 남북전쟁 때 다른 사람을 대신 전쟁터에 내보내고 당신은 철물 도매상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아버지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큰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다들 내가 그분과 닮았다고 한다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무뚝뚝한 인상의 초상화를 두고 하는 소리다 나는 아버지보다 꼭 25년 뒤인 1915년 뉴헤이번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때늦은 뉴턴족의 대이동에 참가했다 미국의 반격이 어찌나 재밌었던지 나는 제대를 하고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였다 중서부는 이제 활기찬 세계의 중심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증권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독신 남자 하나쯤은 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친척 어른들은 하나같이 내가 들어갈 대학이 예비학교라도 고르듯이 쑥덕 공론을 벌이다가 드디어 매우 심각하면서도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 좋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돈을 대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런저런 일로 차일피율 미루다가 1922년 봄에 아예 동부로 이사를 했다 우선 시내에서 방을 구해야 했지만 날씨가 따뜻할 때였고 또 드넓은 잔디밭과 정겨운 나무들이 있는 시골을 막 떠나왔던 터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젊은 친구가 통근이 가능한 시내에 같이 집을 구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 친구는 월세 80달러짜리의 낡고 허름한 반갈러를 구했는데 막상 이사하기 직전에 워싱턴으로 발령을 받고 말았다 그래서 나만 혼자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내게는 개 한 마리가 있었고 구형 다치와 핀란드 가정부도 있었다 가정부는 내 침대를 정리해주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가 하면 전기 스토브에 걸터앉아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쓸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사온 남자가 길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웨스트핵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걷다 보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다 나는 안내자이며 길잡이이며 최초의 개척자였다 그가 내게 그 동네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부여해준 셈이다 그래서 마치 고속촬영으로 순식간에 움터오르는 것 같은 새싹과 햇빛 속에서 내 삶이 이 여름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정겨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선 읽어야 할 책도 많았고 또 신선하고 활기에 넘치는 공기를 마시면 건강도 아주 좋아질 것 같았다 나는 은행 경영, 신용대출, 채권 투자에 관한 책을 여남권 샀다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방금 나온 새 돈처럼 빨간색과 금색으로 치장한 채 책꼬지에 꽂혀 있었다 마치 미다스와 모건과 마이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눈부신 비결을 알려주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난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읽을 작정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글 좀 쓰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1년 동안에 진지하고 명쾌한 사설을 연지한 적도 있었다 이제 다시금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 이른바 균형 잡힌 인간이라고 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다 어쨌든 인생은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 볼 때 훨씬 더 잘 보이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내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특이한 이 동네의 집을 얻게 된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 그 집은 뉴욕에서 정동 쪽으로 뻗어 있는 길쭉한 모양의 시끌벅적한 섬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자연현상이 빚어낸 묘한 두 개의 지형이 있었다 거대한 달걀 모양을 한 두 지역은 뉴욕에서 20마일이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만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바다가 있다 두 지역은 서반부에서 가장 잘 개발된 해수역 즉 롱아일랜드 해업의 앞마당 쪽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물론 땅 모양이 완전히 달걀처럼 생긴 건 아니고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밑부분은 납작하게 생겼지만 모양새가 어찌나 똑같았던지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도 분명 헷갈릴 듯했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우리 인간들은 두 지역이 모양과 크기 외에는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에 더 큰 흥미를 느낀다 나는 웨스트헤그 그러니까 두 달걀 중에서 덜 화려한 곳에 살았다 비록 이 표현이 이 귀괴함을 표현하기엔 너무 비상적이고 이 두 곳을 사뭇 불길하게 대조시키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내가 사는 집은 롱아일랜드 해업에서 겨우 50야드 떨어진 달걀 지형의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철 임대료가 1만 2천에서 1만 5천 달러나 되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우리 집 오른쪽 건물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 어마어마했다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탑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뻗은 가느다란 담쟁이 덩굴에 헤어쌓인 최신식 탑과 대리석 수영장 그리고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린 집이었다 그 집은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그 당시 나는 개츠비씨를 몰랐으니까 그 집은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신사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주변 환경과 비교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으므로 바다와 이웃집, 잔디밭 한 귀퉁이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또 백만장자와 가까이 있다는 위안도 삼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에 80달러로 가능했던 것이다 협소함 만을 건너면 세련된 이스테이크의 하얀 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번쩍거리고 있었다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내가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던 그날 저녁에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데이지는 나의 먼 친척 여동생이었고 톰은 대학 친구였다 그리고 전쟁 직후 나는 시카고에서 그들과 이틀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다양한 운동 재주가 있었지만 특히 예일대학교 미식축구 선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앤두 중 한 명이었다 스물한 살에 그런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니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에 기미를 보이는 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다 대학 시절에도 그는 돈을 물쓰듯 해서 빈축을 살 정도였다 지금은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왔는데 그 행차 또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예를 들어 폴로 경기용 조랑마를 일리노이주의 레이크 포리스트에서 한 줄로 꿰어 끌고 온 것이다 내 또래 사람이 그 정도로 부자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 부부가 왜 동부로 왔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폴로 게임을 일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떠돌아다녔다 데이지가 이번엔 아주 이사 온 거라고 전화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마음속을 꿰뚫어볼 순 없었지만 톰은 아직도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축구에 대한 열광을 언제까지라도 쫓아 헤매고 다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나는 차를 몰고 예전의 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스트핵으로 향했다 말이 예 친구지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조지 왕조풍의 저택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을 들인 집이었다 저택 아래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잔디밭은 해변에서 시작되어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4분의 1마일을 달려온 후 해시계와 벽돌을 깐 산책로와 불타는 듯한 정원을 뛰어넘으며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달려온 추진역에 떠밀리기라도 하듯 눈부신 덩굴이 되어 저택의 벽을 타고 솟아올라 있었다 집의 정면에는 프랑스식 창문들이 가지런히 한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이면서 훈훈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이 다리를 벌린 채 현관에 서 있었다 톰은 뉴 헤이본 시절에 비해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제는 굳게 담은 입술과 건방진 태도 그리고 밀집 색깔의 머리카락을 한 건장한 30대 남자였다 거만하게 반짝이는 두 눈동자로 인해 그의 얼굴 표정에는 우월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으며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승마복조차도 그 육체의 거센 힘을 감추진 못했다 번쩍거리는 그의 부추는 맨 위 끈까지 팽팽해질 정도로 그득 채워진 듯했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얇은 상의 속에서 육중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지렛대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진 몸 잔인한 몸이었다 거칠고 쉰 그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성마른 인상을 더 성말라 보이게 해주었다 그 목소리에는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조차 가부장적인 경멸감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뉴 헤이번에는 그를 끔찍이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마치 내가 사내들보다 힘이 더 세고 남자답다고 해서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대학 4학년 때 같은 사교클럽에 다녔지만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톰은 나를 꽤 인정해 주었으며 그 대신 약간은 뻣뻣하고 거만한 태도긴 하지만 내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는 인상을 항상 받았다 우리는 햇살 가득한 현관에서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에서 아주 좋은 집을 구했지 그가 쉴 새 없이 눈동자를 번뜩이며 말했다 톰은 한쪽 발로 내 몸을 잡아 돌려 세우더니 넓적한 손을 들어 눈앞의 경치를 가리켰다 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은 이탈리아식 정원 반 에이커에 이르는 짙은 색과 진한 향의 장미꽃밭 그리고 파도에 부딪혀 흔들거리는 들창코처럼 생긴 모터보트 한 척이 있었다 이 집은 석유재벌 드메인의 소유였지 그가 다시금 정중하지만 느닷없이 나를 돌려 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세 우리는 천장이 높은 홀을 지나 밝은 장밋빛 방으로 들어갔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나 있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둘러싸인 방이었다 살짝 열려 있는 창문은 길게 자라 집 안으로까지 뻗어 들어올 것 같은 싱그러운 풀밭을 배경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커튼 한 자락은 방 안에서 다른 한 자락은 바깥에서 흡사 하얀 깃발처럼 나풀거리다가 하얗게 설탕을 뿌린 웨딩케이크 같이 생긴 천장을 향해 말려 올라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바람이 바다 위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듯 와인색 용단 위에서 커튼이 나풀거리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방 안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라군 유별나게 긴 소파뿐이었다 소파에는 젊은 여자 두 명이 정박한 열기구에 올라탄 것처럼 동실 뜬 채 앉아있었다 그들은 마치 집 근처를 잠깐 한 바퀴 돌다가 들어오기라도 한 듯 나풀거린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이 삐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서있었다 그때 툼이 뒤쪽 창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방 안에 갇힌 바람이 커튼과 융단 주위로 내려앉았고 두 여자 또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 중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녀는 소파의 한쪽 끝에 길게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턱을 약간 치켜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턱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견눈질로 나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불쑥 들어와 방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중얼거릴 뻔했다 또 다른 여자인 데이지는 일어나려다 말고 인사치레로 몸을 가볍게 앞으로 숙였다가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면서도 매력적이고 귀여운 웃음이었다 나 역시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너무 행복해서 몸이 마비되버렸나 봐요 그녀는 자신이 재치있는 말이라도 한 것처럼 또다시 깔깔대고 웃었다 그리고 잠시 내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만나보고 싶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없었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데이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귓속말로 쇼파에서 턱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여자는 베이커라고 소곤거렸다 어쨌든 미스 베이커의 입술이 약간 들썩거렸고 그녀는 나를 향해 부일 듯 말 듯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 그리고는 이내 머리를 다시 뒤로 젖혔다 그녀가 균형을 잡고 있던 몸이 나 때문에 흐트러져서 놀란 게 분명했다 또다시 내 입에서 사과의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원래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신 만만해하는 사람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찬사의 말이 튀어나온다 나는 다시 데이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특유의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여러 가지 일을 묻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를 곤두세우고 들어야 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마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는 연주될 수 없는 악보라도 되는 듯이 생기있는 표정 총명한 눈매와 선명하고 정열적인 입술을 가진 그녀의 얼굴은 슬프고도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좋아했던 남자들은 좀처럼 읽기가 어려운 흥분된 그 무엇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듯한 충동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녀가 한동안 주위를 흥분시키는 신나는 일을 해왔으며 또 이제부터 온통 주위에 신나는 일 뿐이라고 다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동부로 오는 도중 시카고에 들러 하루를 묵었던 얘기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녀가 황홀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온 도시가 텅 빈 것 같아 자동차란 자동차는 하나같이 장례식 조화처럼 왼쪽 뒷바퀴를 검정색으로 칠했고 노쇼어에선 밤새 통곡 소리가 들렸지 너무 멋져요 우리 돌아가요 톰 내일 당장 그리고는 불쑥 이렇게 덧붙였다 아 우리 아기를 보여줄게 그래 보고 싶어 지금 자고 있어요 이제 세 살인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없지 그럼 꼭 봐야 돼요? 걘 쉴 새 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던 톰 뷰캐넌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닉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증권회사에 다녀 누구와 일하는데?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들어본 적 없는데? 그가 딱 잘라서 말했다 그의 말투에 짜증이 났다 알게 되겠지 내가 잘라 말했다 동부에 계속 살면 듣게 되겠지 그래 동부에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톰이 데이지를 흘끔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리고는 무언가 더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내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면 멍청이지 바로 그때 미스 베이커가 말했다 두 말 하면 잔소리죠 나는 하도 갑작스러워서 움찔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온 후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결국은 내가 놀란 것처럼 그녀도 놀란 모양이었던지 그녀는 하품을 하고 나서 민첩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방 한가운데로 나왔었다 아휴 몸이 뻣뻣해졌네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쇼파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나봐 날 쳐다보진 마 데이지가 반박했다 오후 내내 널 뉴욕에 데려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안 마실래요? 주방에서 방금 들여온 넉 잔의 칵테일을 보며 미스 베이커가 말했다 난 지금 훈련 중이에요 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그렇겠지 그는 마치 잔의 술이 한 방울밖에 없다는 듯이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미스 베이커가 어떻게 모든 일을 해치우는지 나로선 알 도리가 없지 나는 그녀가 해치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는 호리호리하고 가슴은 작았는데 어깨를 뒤로 젖힌 채 몸을 꼿꼿이 세운 모습이 마치 사관생도 같았다 그녀는 햇빛을 받아 찡그린 회색빛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어딘가 불만 섞인 얼굴이었다 그러자 전에 어디선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거나 사진으로라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웨스트웨그에 사신다구요? 그녀가 오만하게 말을 건넸다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 살아요 전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치비는 아시겠죠? 개치비? 데이지가 물었다 어떤 개치비? 내 이웃이 바로 개치비라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단 소리가 들렸다 톰 뷰캐너는 그 건장한 팔을 다짜고짜 내 겨드랑이에 끼워넣고는 마치 체스판의 말을 옮기듯이 나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두 여자는 양손을 가볍게 엉덩이에 댄 채 흐느적 흐느적 나른한 발걸음으로 우리보다 앞장서서 장밋빛 베란다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촛불 네 개가 산들바람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아, 웬 촛불이지? 데이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비벼서 촛불을 껐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이 와요 그녀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오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을 지켜보다가 꼭 놓치고 말아요 아,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어 미스 베이커는 졸린 사람처럼 식탁에 앉히며 하품을 했다 좋아, 어떤 계획을 세울까?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듯 날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내가 미쳐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새끼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아, 이거 봐요, 새끼 손가락을 다쳤어 그녀가 투덜거렸다 우리들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다 손가락 마디 부분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톰,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가 나무라든 말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짐승 같은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야 덩치가 크고 위대하고 몸집이 비대한 그 몸집이 비대하단 소리 듣기 싫어 농담이라도 말이야 톰이 맞받아쳤다 비대하잖아요 디이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따금 디이지와 미스 베이커는 둘이서만 이야기했다 맥락도 없는 농담들이라 수다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나 욕망이 하나도 없는 듯한 표정 없는 그들의 눈매만큼이나 차가우면서도 조심스러운 대화였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아니면 자신들이 즐겁기 위해 예의상 잘 대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톰과 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곧 저녁 식사가 끝날 것이며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 역시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부에서의 저녁은 늘 아쉬웠고 두려움에 쫓기는 듯이 대화는 결말을 향해 가쁘게 나아갔다 나는 데이지랑 있으면 미개한 사람처럼 느껴져 크루크 냄새가 배어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맛이 괜찮은 레드 와인을 두 잔째 비우면서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그런 비슷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야?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예상 외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문명은 산산조각 날 거야 톰이 불쑥 격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나는 극도의 비관론자로 전락했다네 고다스가 쓴 인종제국의 발응이란 책을 읽어봤나? 아니 나는 그의 말투에 다소 놀라며 대답했다 좋은 책이야 누구든 그 책을 읽어야 돼 핵심은 우리 백인종이 조심하지 않으면 자멸하게 된다는 거야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야 증명된 이야기라니까 톰은 요즘 생각이 점점 난해해지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슬픈 표정으로 디지가 말했다 말이 장황하고 심오한 책만 읽는다니까요 그 말이 뭐였더라? 모두 과학적인 책들이야 톰은 재차 강조를 하고 못 참겠단 듯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이 친구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어 경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지 그건 현재 지배적인 인종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우리가 그들을 물리쳐야 해요 불타는 노을을 향해 눈을 깜빡거리며 디지가 소곤거렸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가서 사는 게 좋겠어 미스 베이커가 말을 꺼냈다 그러나 톰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자세를 바꾸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책에 적혀 있듯이 우리는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조던도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지도 그 속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나를 향해 눈을 깜빡거렸다 톰이 계속 덧붙였다 그리고 문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든 거야 그래 과학이나 예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안 그래? 그의 열변에는 무언가 연민을 자아내는 구석이 있었다 마치 예전보다 더 심해진 자기 만족도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때마침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려 집사가 베란다를 떠나자 그 틈을 탄 데이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안 비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그녀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소곤거렸다 우리 집사의 코 얘기인데 들여볼래요? 바로 그런 얘기 듣자고 오늘 밤 여기에 온 거지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집사는 아니었고 전에는 뉴욕에서 은그릇 닦는 일을 했대요 그것도 단골이 200명이나 되는 곳에서 그러자니 아침부터 밤까지 은그릇을 닦아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 코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상태가 점점 나빠졌겠네 미스 베이커가 거들었다 그렇지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마지막 남은 햇살이 그녀의 상기된 얼굴을 살포시 비추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목소리에 이끌려 저절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이윽고 햇살이 사라졌다 땅거미가 지면 신나는 거리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처럼 못내 아쉬운 듯 망설이며 햇살은 그렇게 그녀로부터 멀어져 갔다 집사가 다시 돌아와서 톰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소곤거리자 톰은 눈살을 찌뿌리며 의자를 뒤로 밀치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사라지자 무언가 생기가 되살아난 듯 데이지는 다시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듯 정열적이었다 닉오빠와 이렇게 오래 같이 식사하게 되니 정말 좋아요 오빠를 보면 한 송이 한 송이 장미가 생각이 나 완전 무결한 한 송이 장미 안 그래? 데이지가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순수한 장미 같지?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장미하고는 거리가 멀다 데이지는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무언가 감동적인 온기가 흘러나왔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그 숨막길 듯한 짜릿한 말 속에 숨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넵킨을 식탁에 던지며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스 베이커와 나는 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을 잠깐 주고받았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 순간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앉은 미스 베이커가 쉿! 하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애써 가라앉힌 흥분된 어조의 낮은 목소리가 방 저편에서 들려왔다 미스 베이커는 거리낌 없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낮은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으며 가라앉았고 이내 흥분으로 고조되다가 일순 뚝 끊어졌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개치비 씨는 우리 옆집에 살아요 내가 말을 꺼냈다 조용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른단 말씀이에요? 미스 베이커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 모르는데요 아휴, 글쎄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뉴욕에 톰의 여자가 있대요 여자가 있다고요? 내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스 베이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전화를 걸다니 그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미쳐 그녀의 말뜻을 파악하기도 전에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와 저벅저벅하는 가죽 장화 소리가 들렸고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데이지가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표정을 살피듯 미스 베이커와 나를 차례로 흘끔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잠깐 바깥 구경을 좀 했는데 정말 로맨틱한 풍경이에요 잔디밭에 새 한 마리가 앉았는데 코나드나 화이트 스타라인에 크루즈에서 날아온 나이팅게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새가 노래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정말 로맨틱해요 안 그래요 여보? 로맨틱하고 말고 톰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궁색하게 내게 말을 걸었다 식사 후에도 밖이 화나면 마구깐이나 구경하지 다시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은 순간 마구깐 얘기는 아니 모든 화재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저녁 식사 마지막 5분 동안 식탁에서 일어났던 단편적인 기억 중에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촛불이 다시 켜져 있었단 사실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를 똑바로 쳐다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그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데이지와 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미스 베이커는 끈질긴 의교심을 겨우 억제하는 듯 보이긴 했지만 다섯 번째 손님의 집요한 금속성 벨 소리에 완전히 무관심할 순 없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흥미진진해 보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구간 이야기는 굳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 나오지 않았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마치 시체 옆에서 밤샘이라도 하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몇 걸음 차이를 두고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소리를 잘못 듣는 척 마냥 유쾌한 척 애쓰면서 베란달 지나 현관으로 데이지를 따라갔다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긴 등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마치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 윤곽을 확인한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점차 벨벳처럼 부드러운 어둠을 향해 움직였다 나는 그녀가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듯해서 일부러 어린 딸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이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빠와 난 서로를 잘 모르고 지내온 듯해요 그녀가 문득 말을 꺼냈다 친척인데도 말이야 오빠는 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요 아직 전쟁터에 있을 때니까 아, 그랬군요 그녀가 머뭇거렸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주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냉소적으로 행동해요 분명 그녀에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녀의 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젠 말도 하고 잘 먹고 별짓 다 하겠구나 네, 그래요 그녀가 넋을 잃고 나를 쳐다보았다 저기 말이지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게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고 말고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글쎄 애를 낳고 제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 버림받은 기분으로 마취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딸인지 아들인지 간호사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리고 펑펑 울면서 괜찮아, 딸이라 다행이야 그 애가 바보 멍청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쨌든 오빠도 알다시피 난 모든 걸 끔찍하게 생각해요 모두가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난 알아 난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톰의 눈동자처럼 도전적으로 번뜩였다 그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운 조소를 터뜨렸다 달코 달았죠 난 정말 달코 다른 여자예요 그녀는 내 관심과 신뢰를 얻으려던 행동을 그만두면서 말도 툭 끊었다 그때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이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런 느낌이 날 거북하게 했다 마치 오늘 저녁의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내게 어떤 동조적인 감정을 강요하기 위해 일부러 꾸민 연극 같았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사랑스런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톰과 자신이 어느 비밀 사교클럽에 회원이란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듯이 진홍색 방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긴 소파 끝에 앉아있었고 그녀는 톰에게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 있었다 중얼거리는 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녀가 가는 팔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램프 불빛이 부추는 환하게 미스 베이커의 낙엽샘 머리카락은 희미하게 비추었고 반사된 듯 책장은 반짝거렸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미스 베이커는 손을 든 채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다음 후에 계속 그녀가 잡지를 테이블 위로 툭 던지며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쉴 새 없이 들썩거리며 조바심을 치더니 결국 일어섰다 10시야, 그녀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착한 아가씨가 잠자러 갈 시간이에요 조던은 내일 경기가 있어요 웨스트체스터에서 데이지가 일러주었다 아, 당신이 바로 조던 베이커군요 어째서 그녀의 얼굴이 낯이 익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다 거만하면서도 매력적인 표정을 애슈빌이나 하스프링스 그리고 판피치에서 시합 장면을 찍은 수많은 사진에서 보았던 것이다 그녀에 관한 소문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소문도 들은 적이 있었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잘 자, 그리고 8시에 깨워질래? 그녀가 살며시 말했다 일어나기나 해 일어날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키로웨이 씨, 또 만나요 물론 다시 보게 될 거야 데이지가 장담하듯 말했다 사실은 중매를 설 생각이에요 자주 와요, 오빠 그래서 둘을 한 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에 슬쩍 집어넣고 잠가버리거나 보트에 태워 바다로 보내거나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잘 자,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미스 베이커가 계단에서 소리쳤다 미스 베이커가 계단에서 소리쳤다 아주 좋은 여자야 잠시 후 톰이 말했다 저런 여자를 이렇게 시골로 내돌리면 안 되는데 누구더러 하는 소리예요? 데이지가 쌀쌀맞게 물었다 조던 가족 말이야 조던의 가족은 늙어빠진 아주머니가 전부인걸요? 게다가 닉오빠가 돌볼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오빠? 올여름에 조던은 주말을 거의 여기서 지낼 거예요 아무래도 가정적인 분위기가 조던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데이지와 톰은 한동안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조던이 뉴욕 출신인가? 내가 재빨리 물었다 루이빌 출신이에요 거기서 순진한 소녀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우리의 아름답고 순수한 당신 베란다에서 닉한테 별별 얘기를 다 한 건 아니지? 톰이 불쑥 물었다 그랬나? 데이지가 나를 쳐다보았다 잘 생각나진 않지만 북유럽 인종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얘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걸 고지곳대로 믿지 말게 닉 톰이 내게 충고를 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이제 곧 집에 가봐야겠다고 가볍게 대꾸했다 두 사람은 문 밖까지 따라 나와 환한 불빛 아래 나란히 섰다 내가 자동차 시동을 걸자 데이지가 느닷없이 잠깐만! 하고 소리쳤다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야 서부에서 누구랑 약혼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 톰이 다정하게 맞짱구 쳤다 자네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괜한 헛소문이야 난 가난뱅이인걸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다시금 꽃처럼 환하게 피어올라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며 데이지가 우겼다 세 사람한테 들었으니 틀림없는 얘기겠죠? 물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지만 나는 약혼한 사실조차 없었다 사실 그런 소문 때문에 겸사겸사 동부로 온 것이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와 의리를 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결혼한다는 소문에 휩싸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 부부의 관심이 날 감동시켰으며 그들이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부잔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 그렇지만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약간 역겹기까지 했다 내가 보기에 데이지는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뛰쳐나오는 게 좋을 듯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한편 톰에 대해서 말하자면 뉴욕에 어떤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책 한 권 읽고 우울해졌다는 그의 말에 비하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강인한 육체적 자만심이 그의 독선적인 마음을 더 이상 풍요롭게 하진 못하는 듯 무언가가 그의 견고한 생각을 끄트머리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도로변의 여관 지붕에도 희미한 불빛 아래 빨간 휘발유 펌프가 늘어서 있는 길가 주유소 앞마당에도 이미 여름이 한창이었다 웨스트에그의 집에 도착한 나는 차고에 자동차를 넣고 잠시 앞마당에 버려진 재촉이 위에 걸터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 사이에서 날개들이 부딪히는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밤은 밝게 빛났고 돼지의 풍부한 풀무질이 높여주는 끊임없는 오르간소리가 개구리들에게 충만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움직이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을 가로질러 너울거렸다 그 그림자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린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50피트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집 저택의 그림자 하나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넣은 채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운 태도와 잔디를 굳게 밟고 안정감 있게 서 있는 자세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의 하늘 중 어디까지가 자기 것인지 측정하러 나온 개츠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부르려고 했다 미스 베이커가 저녁 식사 때 개츠비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것이 좋은 구실이 될 듯 싶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듯한 분위기가 그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특이한 자세로 어두운 바다를 향해 양팔을 뻗었다 나는 그가 있는 곳에서 멀리 있었지만 그가 떨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나는 무심코 바다 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아주 멀리 부득 끝머리쯤에 한 줄기 희미한 녹색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다시금 개츠비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이 고요하지 않은 어둠 속에서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안나가 읽어주는 위대한 개치비 제2장 웨스트헤그와 뉴욕의 중간쯤에는 자동차 도로와 철로가 갑작스럽게 만나 4분의 1 말 정도를 나란히 붙어가는 곳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랑한 지역을 피해가기 위해서인데 그곳이 바로 잿더미의 계곡이다 잿더미가 마치 밀처럼 자라 산마루나 언덕 기괴한 정원 모양을 하게 되는 환상의 농장이다 그런가 하면 집이나 굴뚝 솟아오르는 연기로 변했다가 마침내 안간힘을 쓰며 잿빛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 이들은 잿빛 가루 속에서 맥없이 꾸물거리다가 폭삭 무너져 내리면서 어느새 먼지가 되어 뿌연 대기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따금 긴 잿빛 열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선로를 서행하며 삐걱삐걱 기분 나쁜 소리를 내다 멈추어선다 그러면 이내 잿빛 인부들이 낯빛 삽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어 뿌연 먼지구름을 일으켰놓는데 그러면 그나마 그들의 맥풀린 동작조차 먼지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잿빛 땅과 쉴 새 없이 삭막하게 휘몰아치는 먼지 속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서서히 T.J. 에클버그 의사의 눈동자가 눈에 들어온다 의사 T.J. 에클버그의 눈동자는 파랗고 거대하다 막막의 높이만도 1야드나 된다 얼굴 없는 눈동자는 존재하지 않는 코에 걸린 거대한 노란 안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어느 익살맞은 엉뚱한 안과 의사가 퀸즈 지역의 안과를 개업하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 광고판을 세워놓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거나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랫동안 페인트칠을 새로 하지 않은 데다가 햇빛이며 비에 시달려 칙칙하게 변한 그 눈동자는 이 장엄한 쓰레기 하치장 언덕 위에서 수심 가득한 형상을 하고 있다 잿더미의 계곡 한쪽으로는 더러운 강물이 흐르고 가끔 개폐교가 올라가 화물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열차의 승객들은 30분 정도 기다리며 그 음산한 광경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기차는 거기서 적어도 일부는 멈추게 되는데 내가 처음 톰 뷰캐넌의 정부를 보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톰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은 그를 아는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화제거렸다 그의 지인들은 그가 사람이 붐비는 카페에 그녀를 데리고 나타나 그녀를 테이블에 남겨놓은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이면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을 불쾌했다 난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일부러 만나볼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톰과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앞에서 기차가 서자 그는 벌떡 일어나 내 팔꿈치를 붙잡고는 그야말로 강제로 나를 기차에서 끌어내렸다 어서 내려오 그가 고집을 부렸다 내 여자를 보여줄게 나는 그가 점심 식사 때 술을 진탕 마셨는지 나를 데려가겠다는 결의가 거의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일요일 오후에 내가 별달리 할 일도 없을 거라는 주제 너무나 억측이기도 했다 나는 그를 따라 하얗게 회칠을 한 철로 울타리를 넘었다 우리는 에클버그 박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아래 도로를 따라 백야대쯤 걸어갔다 눈에 띄는 건 황폐한 땅에 언저리에 서 있는 노란 벽돌로 지은 초라한 건물이 전부였다 그곳은 일종의 중심가였지만 이 건물 옆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건물 안에 있는 세 개의 가게 중 하나는 세를 주려고 내놓은 상태였고 또 하나는 쓰레기 운반 통로에 인접한 심야 영업식당 남은 하나는 자동차 정비 매매 조지 비 윌슨이라는 자동차 정비소였다 나는 톰을 따라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다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띄는 자동차라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고장난 포드 한 대가 전부였다 그것도 어두침침한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정비소 주인이 헝겊 조각에 손을 닦으며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난 순간 나는 이 음산한 정비소가 단지 눈가림일 뿐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방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비소 주인은 금발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어딘가 잘생긴 데가 있는 남자였다 우리를 보자 그의 파란 눈동자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번졌다 잘 있었나 윌슨? 톰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유쾌하게 말을 걸었다 장사는 잘 되나? 글쎄요 윌슨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 차는 언제 파실 건가요? 다음 주에 그 일을 해 줄 사람을 구해놨어 그 친구 동작이 굼뜨네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데다 파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 톰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 말 뜻은 윌슨이 황급히 둘러댔다 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자 톰은 조바심을 내며 정비소 안을 회끔거렸다 그러자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인의 살집 좋은 몸매가 드러나면서 사무실의 문의 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써 다소 통통했으며 보기 드물게 육감적인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물방울 무늬가 찍힌 지푸른 비단 드레스를 차려 입은 그녀의 얼굴은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마치 몸 속 모든 신경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처럼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거기 서 있는 남편이 유령이기라도 하듯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길로 톰을 쳐다보며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입술을 축이면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낮고 거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의자 좀 가져와요 어서요 그래 앉을 수가 있죠 어 그렇지 윌슨이 서둘러 맞장구를 쳤다 그리곤 사방의 벽이 시멘트 색깔인 좁은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다 잿더미의 계곡에 있는 모든 것이 온통 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의 검은 양복과 희끗한 머리카락 위에도 뿌연 잿빛 먼지가 덮여 있었다 톰에게로 바싹 다가간 그의 아내만을 제외하곤 만나고 싶어 다음 기차를 타고 와 톰이 들뜬 목소리로 얘기했다 알았어요 지하신문 가판대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지 윌슨이 의자 두 개를 들고 사무실에서 나오자 톰에게서 떨어졌다 우리는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 눈에 찌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날은 독립기념일을 며칠 앞둔 때여서 뼈만 앙상한 잿빛 이탈리아계 아이 하나가 선로를 따라 폭죽을 꼽고 있었다 음칙한 곳이야 안 그래 톰이 에클버그 박사를 향해 인상을 찌뿌리며 말했다 그렇군 여길 벗어나는 게 그녀에게도 좋아 남편이 반대 안 할까 윌슨이 윌슨은 자기 와이프가 뉴욕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아 그 친구는 자기가 살아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바보라니까 그렇게 톰 뷰케넌과 그의 정부 그리고 나는 함께 뉴욕으로 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함께는 아니었다 윌슨 부인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칸에 탔다 톰은 기차에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스테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갈색 무늬가 들어간 모슬린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뉴욕 플랫폼에서 톰이 그녀를 부축해서 내려줄 때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의 실루엣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문 가판대에서 그녀는 타운테틀 한 권과 영화 잡지 한 권 그리고 역에 있는 약국에서 콜드크림과 작은 향수 한 병을 샀다 자동사 소리가 요란했던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넉 대의 택시를 그냥 보내고 회색 시트로 장식된 자주색 새 택시를 잡았다 우리는 이 택시를 타고 복잡한 역을 빠져나와 자결하는 햇살을 향해 미끄러져 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창문에서 갑자기 몸을 휙 비틀며 앞으로 숙이더니 앞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저런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싶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파트에서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이없게도 우리 택시는 머리가 히끗하고 좋은 딜 옥펠러를 빼닮은 노인 쪽으로 후진했다 노인의 목에 걸린 바구니에는 품종을 알 수 없는 갓 태어난 강아지 열두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무슨 종자입니까? 노인이 택시 창문으로 다가오자 윌슨 부인이 다그쳐 물었다 뭐든지 다 있습죠 부인은 어떤 품종을 원하시나요? 경찰견 한 마리를 갖고 싶어요 그런 종류는 없나요? 노인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집어넣고는 그 중 한 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버둥대는 강아지를 끄집어냈다 그건 경찰견이 아닌데? 톰이 말했다 그, 그렇지요 꼭 경찰견은 아니지요 노인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에어데일 중에 가깝죠 그는 갈색 수건처럼 생긴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털을 보세요 좋은 털이죠 이런 개는 감기에 걸려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이 절대 없습죠 아우, 귀여운 거 같아요 윌슨 부인이 신이 나서 말했다 얼마나 해요? 이놈이요? 노인은 아까운 듯 그 강아지를 쳐다보았다 이 녀석은 10달러는 주셔야죠 그 에어데일, 비록 발이 유난히 하얗긴 했어도 어딘지 모르게 에어데일다운 데가 있는 그 강아지는 주인이 바뀌어 윌슨 부인의 무릎으로 넘어왔다 그녀는 좋아 어쩔 줄 모르며 방안 코트 같은 털을 쓰다듬었다 암컷이에요, 숲컷이에요? 그녀가 우아하게 물었다 순놈입니다 암케야 톰이 잘라서 말했다 여기 돈 받아요 이 돈이면 이런 강아지 10마리는 더 사겠소 우리는 5번가로 향했다 따스하고 쾌적하고 목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날의 일요일 오후였기에 길모퉁이에서 하얀 양떼가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놀랄 것 같지 않았다 잠깐만 내가 말했다 난 여기서 내려야겠어 그건 안돼 톰이 이내 가로막았다 자네가 아파트에 안 나타나면 머틀이 서운해할 거야 안 그래 머틀? 아, 그럼요 그녀가 졸라댔다 내 동생 캐서린에게 전화할게요 캐서린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예쁘다고 그래요 글쎄 나도 그러고 싶긴 하지만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지나 웨스트 백번가 쪽으로 계속 달렸다 아파트들이 흰 케이크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백오십팔번가에서 택시가 멈추었었다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처럼 주변을 당당하게 훑어보면서 윌슨 부인은 개와 그 밖의 쇼핑한 물건들을 주워들고 위풍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매키 부부도 올라오라고 할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물론 내 동생도 전화로 부르고요 아파트는 맨 꼭대기 층에 있었다 작은 거실, 작은 주방, 작은 침실 그리고 욕실이 딸린 아파트였다 거실은 지나치게 큰 테피스트리를 씌운 한 세트의 가구로 꽉 들어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베르사이오 정원을 거니는 여인들이 그려진 부분이 계속해서 발에 거치적거렸다 벽에는 윤곽이 희미한 바위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암탉을 지나치게 확대한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암탉은 어느덧 여성 모자로 보였고 살집 좋은 어느 노부인의 얼굴이 방 안을 향해 밝게 미소짓고 있는 것 같았다 묵은 타운 태틀 몇 권가 베드로라 불린 시몬 한 권 그리고 시시한 브로드웨이 잡지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윌슨 부인은 처음에는 강아지의 정신이 팔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마지못해 밀집이 가득 든 상자와 우유를 구하러 갔다 오면서 커다랗고 딱딱한 강아지 비스킷이든 깡통도 가지고 왔다 그 비스킷 중 한 개는 오후 내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우유 접시에서 흐물흐물해져 갔다 그러는 동안 톰은 잠겨있던 장롱문을 열고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나는 그동안 술에 취한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그날 오후였다 저녁 8시가 넘도록 밝은 햇살이 아파트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쳤는데도 그날 있었던 일들은 하나같이 그저 몽롱하고 희미할 뿐이었다 윌슨 부인은 톰의 무릎에 앉아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나는 담배가 떨어져서 길모퉁이에 있는 약국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다 다시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난 얌전히 거실에 앉아 베드로라 불린 시문을 읽었다 그런데 그 책이 형편 없었던지 아니면 위스키 때문에 추기가 올라서인지 아무튼 통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톰과 머틀이 다시 나타나자 친구들도 잇따라 도착하기 시작했다 머틀의 동생인 캐설리는 30대쯤으로 호리호리하고 달코다른 여자였다 착 달라붙은 단발에 머리카락은 붉은색이었고 뽀얗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눈썹을 다 뽑고 더 세련되고 산뜻하게 다시 그렸으나 뽑았던 자리에 다시 눈썹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저분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팔에 매달린 셀 수 없이 많은 도기팔찌가 연신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집 주인이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탐나는 표정으로 방 안의 가구를 둘러보기에 그녀가 이 집 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사냐고 묻자 그녀는 요란스럽게 웃어대더니 내가 묻는 말을 큰 소리로 따라했다 그리곤 여자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맥킨 씨는 얼굴이 창백한 여성스런 남자였는데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방금 면도를 끝냈는지 광대뼈에 하얀 비 거품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예술적인 놀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예술적인 놀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사진사였다 벽에 심령사진처럼 걸려 있는 윌슨 부인 어머니의 확대 사진이 그의 작품일 거라고 짐작했다 맥키의 아내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맥이 없어 보였고 맥키의 아내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맥이 없어 보였고 겉모습은 매력적이었지만 왠지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결혼한 후로 127번이나 자기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자랑했다 윌슨 부인은 윌슨 부인은 그 사이 크림색 시폰으로 공들여 만든 야회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녀가 옷자락을 끌며 방 안을 걸어다닐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옷 때문에 그녀의 성격까지 달라진 것 같았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그토록 두드려졌던 강렬한 생기가 지금은 오만불소난 거만함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제스처 주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졌고 그녀가 부산을 떨수록 주변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다가 급기야는 그녀가 시끄럽게 삐걱대는 회전축을 타고 담배연기 자욱한 방 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예? 윌슨 부인이 거들먹거리는 소리로 크게 외쳤다 그런 놈들은 툭하면 사람들을 속이려 들 거야 오직 돈밖에 몰라 지난주에도 발이 좀 아파서 어떤 여자애를 불렀는데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까 맹장 수술이라도 받은 줄 알았다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뭔데요? 맥키 부인님을 얻다 에버하르트 부인이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발을 봐준대요 아우 입고 계신 드레스가 참 멋있네요 정말로 멋져요 맥키 부인은 감탄했다 윌슨 부인은 윌슨 부인은 거드름을 피우며 눈썹을 축혀 세우고는 그 칭찬을 일축했다 무지하게 오래된 옷인데 그냥 신경쓰기 싫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치는 옷이에요 아우 그래도 아주 잘 어울려요 정말로 맥키 부인은 말꼬리를 놓지 않았다 테스터가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입체감을 주고 싶어요 뒷머리도 전부 살리면서요 조명을 바꾼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맥키 부인이 소리쳤다 내 생각엔 그녀의 남편이 쉿 하고 가로막았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인공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톰 뷰캐넌이 크게 하품을 하면서 일어섰다 맥키 씨네분 뭐 좀 드시지요 머틀 얼음하고 광천수 좀 더 가져와 모두 잠들기 전에 엘리베이터 보이한테 얼음 가져오라고 했는데 머틀은 아래 사람들의 게으름은 볼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올렸다 아우 정말 못말리는 사람들이야 노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녀는 나를 보며 무의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강아지에게 뛰어가 광적으로 입을 맞춘 다음 마치 열두 명의 요리사가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주방으로 달려갔다 롱 아일랜드의 멋진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맥키씨가 자신있게 말했다 톰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중에 두 장은 액자에 끼워서 아래층에 걸어두었죠 뭐가 두 개라고요? 톰이 물었다 작품 두 장이요 하나는 몬턱포인트 갈매기들이고 다른 하나는 몬턱포인트 바다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머틀의 동생 캐서린은 나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있었다 선생님도 롱 아일랜드에서 아시죠? 캐서린이 물었다 웨스트헥에 삽니다 정말이요? 한 달 전쯤에 파티가 있어서 거기 갔어요 개집이라고 하는 사람집에요 그 사람을 아세요? 바로 옆집에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그 사람이 비렐를름 황제의 조카인지 사촌인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 거래요 그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난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내 이웃에 관한 이 흥미진진한 정보는 매키 부인이 갑작스럽게 캐서린을 가리키며 말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체스터 이분하고 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매키 부인이 벼랑간 제안했지만 매키 씨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다시 톰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할 수만 있다면 롱 아일랜드에서 더 일하고 싶어요 시작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머틀한테 부탁해봐요 톰은 윌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자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머틀이 소개장을 써줄 수 있을 거요 안 그래 머틀 뭘 한다고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남편 앞으로 소개장을 써서 매키 씨한테 주라고 그를 모델로 작품 하나 만들게 제목을 생각하느라 톰의 입술이 잠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주요소에 조지 비 윌슨 아니면 뭐 그 비슷한 걸로 캐서린이 내게 몸을 기울이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 사람들은 각자 배우자를 지겨워해요 그래요 앙숙이라니까요 캐서린은 머틀과 톰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내 말은 서로 지겨워하면서 왜 같이 사느냐 그거예요 나 같으면 이혼하고 당장 재혼할 텐데 말이에요 머틀도 윌슨을 안 좋아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뜻밖의 곳에서 들려왔다 우리의 말을 엿들은 머틀이 대놓고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매우 공격적이고 음탕하게 맞죠 캐서린이 의기양양하게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두 사람이 결합하지 못하는 건 톰의 부인 때문이에요 그 여잔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혼은 꿈도 못 꾼대요 디에이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꾸며진 거짓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결혼하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부에서 살 거래요 잠잠해질 때까지요 캐서린이 덧붙였다 유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 유럽을 좋아하세요 그녀가 놀랍다는 듯 소리쳤다 바로 얼마 전까지 몬테카를로에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바로 작년에요 다른 여자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오래 있었나요 아니요 몬테카를로에만 있다가 돌아왔어요 마르세이요를 거쳐서 갔어요 처음 떠날 땐 1200달러가 넘게 있었는데 이틀을 특실해서 묵었더니 돈이 하나도 남지 않더군요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돌아오는 길은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이지 그놈의 도시라면 지긋지긋해요 늦은 오후의 하늘은 지중해의 감미로운 파란 물결처럼 창문을 한동안 아름답게 물들였다 그 순간 매키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나는 다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지요 그녀가 신이 나서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날 따라다니던 작은 유테인놈하고 결혼 직전까지 갔지 뭐예요 물론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모두들 나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루시엘 니가 너무 아까워 하지만 내가 체스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그 남자랑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 하지만 머트리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며 말했다 어쨌든 결혼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그런데 난 결혼하고 말았어요 머트리 애매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지요 머트리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이 신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뭔가 뭔가 교양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신발을 핥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그에게 미쳐있었잖아 캐서린이 말했다 미쳐있었다 미쳐있었다고 머트리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는 걸 당장에 알았지 그 사람은 결혼 때 제일 좋은 양복을 빌려입었더라고 나한테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을 때 양복 주인이 옷을 찾으러 왔지 뭐야 어머 이거 당신 양복이에요 양복을 빌렸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하고 내가 말했지 어쨌든 나는 그 사람에게 양복을 돌려준 다음 자리에 누워서 오후부터 내내 펑펑 울었어 언니는 정말 형부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캐서린이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그 정비소에서 십일 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톰은 언니의 첫 번째 애인인 거죠 벌써 두 병째인데도 사람들은 계속 위스키를 찾았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분을 낼 수 있다는 캐서림만 제외하고 말이다 톰은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명한 샌드위치집에서 샌드위치를 사오도록 했다 말만 샌드위치였을 뿐 저녁 식사로도 충분할 만큼 푸짐했다 나는 그곳을 빠져나와 감미로운 노을 속에 물든 동쪽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싶었지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휘말려 마치 밧줄에 끌려가듯 다시 주저앉곤 했다 아마도 도시의 하늘 높이 줄지어 늘어선 노란 창문들은 어두워져 가는 거리에서 우연히 그곳을 올려다 본 사람들에게 인간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창문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나는 아내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다 무한히 다채로운 삶의 모습에 황홀해 하면서 그리고 혐오스러워 하면서 머틀이 자기 의자를 끌어당겨 바싹 내게로 오더니 갑자기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톰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기차에서 사람들이 거의 앉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아주 좁은 좌석이지요 동생을 만나 하룻밤 같이 자려고 뉴욕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톰은 연미복을 입고 에나멜 가죽고들을 신고 있었는데 난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광고지를 보는 채 했죠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그가 내게 다가오더니 하얀 셔츠를 입은 가슴으로 내 팔을 지그시 눌렀죠 그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어찌나 흥분을 했던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 머릿속은 온통 넌 영원히 살 수 없어 넌 영원히 살 수 없어 라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고 있었죠 그녀는 매키 부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방안 가득 울려퍼졌다 저기 이 드레스 벗는 대로 당장 자기 줄게요 난 내일 다른 드레스를 살 거야 쇼핑할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 마사지기랑 고데기 개목걸이 하고 스프링 달린 작고 귀여운 제떠리 그리고 어머니 무덤에 가져갈 검정색 실크리본이 달린 화환 여름 내내 시들지 않는 것으로 말이야 사고 싶은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전부 목록으로 적어야겠어 9시였다 그리고 얼마 후 시계를 들여다보니 10시가 되어 있었다 매키 씨는 마치 액션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먹을 불꾼 쥔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오후 내내 신경이 쓰였던 그의 뺨에 말라붙은 비누 거품을 닦아주었다 강아지는 테이블 위에 앉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연기 자욱한 방안을 쳐다보며 이따금씩 들릴 듯 말듯한 소리로 끙끙거렸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짜는가 하면 서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러다가 코앞에서 만나곤 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엔 톰 뷰케넘과 머틀은 얼굴을 마주대고 선체 열띤 목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머틀이 데이지란 이름을 부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거였다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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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틀이 소리쳤다 내가 부르고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를 거야 데이지 데이지 날쌘 동작으로 톰 뷰케넌이 그녀의 코를 후려갈겼다 이윽고 욕실 바닥에 널려진 피묻은 수건 여자들의 꾸짖는 소리 그런 소란을 압도하며 아픔을 호소하는 긴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맥킨시가 잠에서 깨어나 문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중간쯤 걸어간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많이 쳐다보았다 그의 아내와 캐서리는 응급치료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꽉 들어찬 가구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소파에 누운 머틀은 베르사이오 궁전이 새겨진 테피스트리에 피가 묻을까봐 타운 데틀지를 펼치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맥킨시가 다시 문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샹드리에 걸린 내 모자를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언제든 점심이나 하러 오시죠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내려갈 때쯤 그가 내게 제안했다 어디서요 아무데서나 레버에 손대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보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미안하오 맥키씨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만지고 있는지도 몰랐네 좋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나는 초대에 응했다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고 그는 소고 차림으로 시트를 덮고 앉아서 자신의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녀와 야수 고독 식료품 가게의 늙은 말 브루클린 다리 다음 순간 나는 펜실베이니아 역의 차가운 지하대압실에 누워 졸린 눈으로 조간 트리뷰인지를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새벽 4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 3장 옆집에서 여름 내내 밤만 되면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게시비의 푸른 정원에서는 남녀들이 속삭임을 주고받으며 샴페인과 별들 사이를 나방처럼 이리저리 오고 갔다 오후가 되어 밀물이 들어오면 그의 손님들이 다이빙을 하거나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그의 모터보트 두 척이 부글거리는 거품 위로 수상스키를 이끌고 헤어배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져 갔다 주말이면 그의 롤스로이드는 셔틀버스로 변신하여 아침 9시부터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까지 시내와 파티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치러 날랐고 그의 스테이션 웨거는 기차 시간에 늦지 않게 노란 딱정벌레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월요일에는 특별히 채용된 정원사를 포함해 여덟 명의 하인들이 대걸레와 소세미 망치와 정원용 과일을 들고 간밤에 망가진 곳들을 수리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뉴욕의 과일 가게로부터 오렌지와 레몬 다섯 상자가 배달되었고 매주 월요일에는 반으로 쪼개진 오렌지와 레몬 껍질이 피라미드처럼 쌓인 채 뒷문에 버려졌다 주방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단추만 200번 누르면 30분 안에 200잔의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지는 기계가 있었다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파티를 준비하는 무리들이 수백 피트에 이르는 천막과 색색의 전구를 가져와서 개츠비의 거대한 정원을 크리스마스 트리트처럼 장식했다 뷔페 테이블에는 화려한 전체 요리와 다채로운 샐러드 위에 가득 얹은 양념 햄구이 돼지고기 파이 군침이 도는 노르스름한 칠면조고기 등이 멋지게 차려져 있었다 중앙홀에는 청동 레일로 장식한 바가 마련되어 있었고 진을 비롯한 각종 술들이 가득했다 그중에 코디얼은 너무 오래 잊혔던 술이라 대부분의 어린 여자 손님들은 알아보지도 못했다 7시에 오케스트라가 도착했다 그것도 초라한 오인조 밴드가 아닌 오보의 트럼본 색소폰 비올라 코넷 피콜로 그리고 저음과 고음의 드럼이 총망라된 정식 오케스트라였다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해변에서 돌아와 2층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뉴욕 뉴욕에서 온 자동차들은 저태간 도로에 오열로 주차되어 있었고 이미 홀과 살롱과 베란다에는 화려한 옷차림에다가 최신 유행으로 유별나게 자른 단발머리들이 스페인 카스티아 지방에서 조차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은 숄로 장식한 여인들이 가득했다 반은 한창 북적되고 있었다 칵테일 쟁반이 수도 없이 바깥 정원으로 날라지고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즉흥적인 풍자로 왁자지껄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소개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거나 서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끼리 얘기에 열중하는 등 주위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전등불빛은 더욱 밝아졌다 이제 오케스트라는 자극적인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한층 더 고음으로 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오페라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자주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물이 쏟아지듯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사람들 무리는 점점 더 빨리 바뀌고 새로 도착한 사람들로 더 분주해지는가 하면 이내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곤 한다 벌써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을 누비고 다니는 자신만만한 여자들은 한 무리의 중심이 되기도 승리 하고 승리감에 취하기도 하면서 쉴 새 없이 변하는 불빛 아래 물결처럼 출렁대며 바뀌어 가는 얼굴과 목소리와 색깔 사이를 미끄러지듯 누비고 다녔다 갑자기 짚시 짚시같이 생긴 여자 하나가 옷에 달린 옷팔이 찰랑찰랑 떨리도록 칵테일잔을 높이 치켜들다가 단숨에 마셔버린다 그리고는 프리스코처럼 두 손을 흔들며 천막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춘다 일순 주위가 잠잠해지자 오케스트라 악장은 그녀를 위해 리듬을 바꾼다 그리고 그녀가 폴리스에서 질다 그레이의 대역배우라는 헛소문이 떠돌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 개치비의 집에 갔을 때 실제로 초대받은 극소수의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곳에 온다 그들은 롱아일랜드까지 실어다주는 자동차를 탔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개치비의 집에 도착했던 것이다 거기서 개치비를 아는 누군가로부터 일단 소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은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는 행동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다 사람들은 개치비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갈 때도 있었고 별 생각 없이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 단순한 기분이야말로 파티에 들어올 수 있는 나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날 토요일 아침 일찍 푸르스로만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자기 집주인의 정중하기 그지없는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 집 잔디밭을 건너왔다 그 초대장에는 그날 밤 내가 그의 조촐한 파티에 참석한다면 개치비 자신에게 한없는 영광이 될 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여러 번 나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일 비일 미루었다는 설명과 함께 제2개치비라는 자필 서명이 위험있게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7시가 조금 지나 나는 하얀 플란렐 양복을 입고 그의 잔디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소용돌이 쌓이를 안절부절하며 어색하게 서성거렸다 비록 통근 기차에서 만난 얼굴이 여기저기 눈에 띄기도 했지만 말이다 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국 젊은이들의 많은 숫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나같이 반듯한 옷차림을 했지만 약간은 허기져 보였으며 또 하나같이 진지하기 그지없는 나직한 목소리로 점잖고 부유해 보이는 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분명 그들은 무언가를 팔고 있었다 증권 보험 아니면 자동차를 그들은 적어도 눈 먼 돈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하며 말만 잘하면 그 돈이 자기 것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집주인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내가 두어명을 붙잡고 그의 거처를 물었더니 그들은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도 딱 잘라서 자신은 모른다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슬그머니 칵테일 테이블로 꽁무늬를 빼고 말았다 거기야말로 혼자 온 남자가 쓸데없이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어이없는 당혹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술이나 진탕 마셔볼까 생각 중일 때 조던 베이커가 집 안에서 나와 몸을 약간 뒤로 젖힌 채 오만한 표정으로 정원을 내려다보며 대리석 층계참에 서 있었다 환영을 받든 못 받든 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네려면 먼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내 목소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어색하게 크게 들렸다 여기 와 계실 줄 알았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옆집에 사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녀는 곧 내게 신경을 써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듯 무심하게 내 손을 잡더니 이내 막 층계참에서 걸음을 멈춘 노란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합창으로 조던 베이커에게 인사를 했다 이기시지 못해서 유감이에요 골프 시합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지난주 결승전에서 패배했던 것이다 우리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달 전에 여기서 조던 씨를 봤어요 노란 옷을 입은 두 여자 중 하나가 말했다 그 뒤로 머리를 염색했네요 조던이 대답했다 때마침 나는 계단 밑으로 발을 옮기려 했다 그런데 두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조던의 대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출장 요리사의 바구니에서 급하게 꺼낸 저녁 식사처럼 떼이르게 뜬 달을 향해 던진 격이 되어버렸다 조던은 햇볕에 그을린 가냘픈 팔을 내 팔에 끼고 함께 계단을 내려와 정원을 산책했다 칵테일이 담긴 쟁반이 석양 사이로 우리를 지나 오고 갔으며 우리는 노란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와 자신들을 모두 범부리라고 소개한 세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이런 파티에 자주 오시나요? 조던이 옆에 앉은 여자에게 물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조던 씨를 봤거든요 빈틈없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여자가 대답했다 그녀가 친구를 돌아보다가 루시엘 너도 그렇지? 루실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여기 오는 거 좋아해요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항상 즐겁죠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드레스가 의자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과 주소를 묻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못 돼서 크루아리 의상실에서 새 이브닝 드레스를 소포로 보냈더라구요 루시리 말했다 그걸 받았어요 조던이 물었다 그럼요 오늘 밤에 입으려고 했는데 가슴 부분이 너무 커서 수선을 해야 돼요 연한 자주색 구슬이 달린 파란 드레스에요 265달러 짜리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다니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남자에요 그 누구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나 봐요 다른 여자가 말했다 누가요 내가 물었다 게치비씨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두 여자와 조던은 마치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서로의 몸을 기댔다 누가 그러는데 게치비씨가 사람을 죽였을 거래요 우리 모두가 전율했다 세 명의 남자들도 몸을 기울인 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건 아닐 거야 루실이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것보다도 전쟁 중에 독일 스파이었다는데 남자들 중 한 사람이 확실히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게치비하고 독일에서 같이 자랐기에 모르는 게 없다는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자가 못을 박듯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듯이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신이 나서 몸을 앞으로 고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틀림없이 살인도 저지를 만한 인물이라니까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몸서리를 쳤다 루실도 몸서리를 쳤다 우리 모두는 혹시 게치비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 해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살면서 별로 수근거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조차 그에 대해 수근거리고 있다는 건 게치비가 낭만적인 억측을 자아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첫 번째 저녁 식사 두 번째 식사는 자정이 지난 뒤 나올 예정이었다가 마련되었고 조던은 나를 불러 자신의 일행과 합석하도록 했다 그들은 정원 맞은편에 있는 한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결혼한 부부가 세 쌍 그리고 조던을 경호하겠다고 따라온 대학생 한 명이 있었다 고집이 새 보이는 이 학생은 거친 언사를 일삼았는데 조던은 조만간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 일행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대신 모두 품위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그것 자체가 그 지역의 근엄한 귀족사회를 대표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웨스트헤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웨스트헤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휘황찬란하게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었다 나가요 분위기에 맞지 않게 어영부영 30분을 보내고 난 뒤 조던이 소곤거렸다 여긴 너무 고상하군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대학생에게 집 주인을 찾으러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계집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말이 나를 거북하게 만들었다 조던의 대학생 파트너는 우울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끄덕였다 우리가 처음 들러본 바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개치비는 보이지 않았다 층계 맨 위에도 베란다에도 그는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육중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 천장이 높은 고딩 양식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벽은 영국산 참나무로 조각되어 있었는데 외국에서 골동품을 통째로 들여온 것 같았다 올빼미 눈 같은 커다란 안경을 걸친 건장한 중년 남자가 약간 술에 취한 채 큼지막한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불안하게 책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기분 좋게 몸을 빙 돌리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던을 훑어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다짜고짜 물었다 뭘 말인가요 그는 책장을 향해 손을 흔들어 댔다 저건 말이오 사실 당신이 확인해 볼 필요는 없지 내가 확인했소 저건 다 진짜요 책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진짜라오 베이지도 있고 뭐든지 다 있소 그저 두꺼운 고급 마분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짜야 베이지도 그리고 여기 여길 좀 보시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가 책장으로 달려가 스토다스 강연집을 한 권 가지고 돌아왔다 보시오 그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진짜 인쇄본이오 날 놀라게 했다니까 이 집 주인은 진성 벨라스코야 이건 승리야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 인 리얼리즘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고 있고 베이지도 잘리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들은 무슨 용건이오 뭘 찾고 있는 게요 그가 내게서 책을 휙 낚아채더니 서둘러 다시 책장에 꽂았다 그러면서 책이 한 권이라도 빠지면 서구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투덜거렸다 여긴 누가 데려다 주었소 그가 물었다 아니면 당신들 스스로 들어온 거요 나는 누가 데려다 주었소 대부분이 데려다 주지 조던은 아무 대꾸 없이 흥미롭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로즈벨트란 여자가 데려다 주었소 그가 덧붙였다 클로드 로즈벨트 부인이오 그녀를 아시오 난 어젯밤 어디선가 그녀를 만났소 지금 일주일째 술이 깨질 않아서 서재에 앉아있으면 술이 좀 깰까 하고 들어왔소 그래서 술이 깨셨어요? 약간 그런 것 같소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겨우 한 시간 있었는걸 내가 책 얘기를 했던가 책들이 다 진품이오 이것들이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정중히 악수를 한 다음 다시 밖으로 나왔다 정원의 천막에서는 댄스 파티가 한창이었다 늙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한없이 돌아가는 원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넣었고 춤을 잘 추는 커플들은 구석에서 서로 부둥켜 하는 채로 몸을 비비꼬며 멋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혼자 춤을 추는 여자들이 꽤 많았으며 그들 중 몇몇은 오케스트라 대신 벤조나타 악기를 쳐서 잠시나마 단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인기 있는 테너 가수가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불렀고 유명한 알토 가수가 재즈풍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진행되는 사이사이 사람들은 정원 곳곳에서 묘기를 부렸고 여기저기서 행복한 듯 공허해 보이는 웃음소리가 여름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무대 위에 선 쌍둥이 자매가 무대 의상을 입고 어린아이 흉내를 내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노란 드레스를 입었던 자매였다 샴페인은 핑거볼보다 더 큰 잔에는 담겨져 손님들에게 전달되었다 달은 한층 더 높이 떠올라 해협 위에서 세목골의 은빛 비늘 모양으로 반짝거렸으며 똑똑 끊어지는 듯한 금속성 벤조 소리에 맞춰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조던 베이커와 같이 있었다 우리는 내 또래 남자와 별일 아닌 일에도 자지러지게 웃어서 매우 소란스러웠던 귀여운 여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도 이제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샴페인을 두 잔이나 마신 탓인지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언가 의미심장하고 본질적이고 심오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잠시 여웅이 가라앉자 옆에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싱긋 웃었다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혹시 전쟁 중에 제1사단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병 제28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1918년 6월까지 제16년대에 있었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잠시 프랑스의 습하고 우중충했던 마을 얘기를 나누었다 그가 얼마 전 수상비행기를 샀으며 아침에 시험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저와 함께 가실래요 해업을 따라 해변 근처로 갈 건데요 몇 시에요 언제든 좋습니다 마크의 이름을 물어보려는 찰나에 조던이 돌아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녀가 물었다 아주 좋군요 나는 새로 사귄 사람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건 아주 특이한 파티에요 아직 주인의 얼굴도 못 봤거든요 저는 바로 저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이 집에 계츠비란 분이 기사를 시켜 초대장을 보냈더라구요 그는 잠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계츠비인데요 그는 느닷없이 말했다 뭐라구요 내가 소리쳤다 이런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는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주인 구실을 제대로 못해 미안합니다 그는 납득이 간다는 듯 아니 그 이상이라는 듯 싱크도 섰다 그것이 일생의 서너 번 볼까 말까 한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가진 보기 드문 미소였다 그것은 이 세상 전체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아니 맞서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당신의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신만을 바라보겠다는 미소였다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나를 이해하며 내 자신을 믿고 싶은 것처럼 나를 믿겠다는 미소였다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인상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서른을 갓 넘긴 젊고 우아하고 단아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그의 말투는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방금 전 그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나는 그가 매우 신중하게 말을 골라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개츠비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순간 한 집사가 헐레벌떡 그에게 다가와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차례로 목례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요 형씨 그가 내게 다짐해 두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나는 이내 조던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놀랐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실히 알리고 싶었다 나는 개츠비씨가 혈색 좋고 뚱뚱한 중년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죠? 내가 물었다 혹시 아세요? 그냥 개츠비라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고향이 어디랍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한대요? 이제 드디어 본론에 접어드셨군요 그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언젠가 직접 들은 얘긴데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희미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그 윤곽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옥스퍼드에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단언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왠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다른 여자의 언급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개츠비가 루이지앤나 축축한 동네와 뉴욕의 이스트사이드 출신이라면 두 말 없이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젊은 남자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롱 아일랜드 해업에 호화 저택을 사들이는 일은 없었다 어쨌든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잖아요 시시콜콜하게 캐묻는 것에 짜증이 난 조던이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난 성대한 파티를 좋아해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편하잖아요 작은 규모의 파티에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베이스드럼의 괭음과 동시에 오케스트라 악장의 목소리가 정원에 웅성대는 소리를 뚫고 갑자기 들어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악장이 큰소리로 외쳤다 게치비씨의 요청에 따라 블라디미르 토스토프의 최신 작품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카네기홀에서 주목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신문을 봤다면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 센세이션을 몰고 왔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활짝 미소지으며 부쳤다 굉장한 센세이션 이었죠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이 곡은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블라디미르 토스토프의 재즈 세계사입니다 토스토프의 곡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리석 층계에 홀로 서서 만족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는 게치비에게 온통 정신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골고루 검게 그을린 피부로 인해 그의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였으며 짧은 머리는 매일 손질이라도 하는 듯 단정했다 그에게서 불길한 조짐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 말고는 다른 손님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그는 한결 더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았다 재즈 세계사가 끝났을 때 여자들은 강아지처럼 남자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으며 장난삼아 졸도하듯 남자들의 품속으로 벌렁 드러눕는가 하면 심지어 누군가 잡아줄 거라고 믿고 사람들 무리로 몸을 던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개치비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고 프랑스식 단발을 한 여자조차 개치비의 어깨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으며 그와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실례합니다 개치비의 집사가 어느새 우리 옆에 서 있었다 미스 베이커 양인가요? 집사가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개치비 씨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나한테요? 조던이 놀라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향해 눈썹을 축혀 세우며 천천히 일어나 집사를 따라갔다 나는 그녀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입든 모두 운동복처럼 보였다 그녀는 말끼긴 상쾌한 아침에 처음으로 골프장에 가보는 사람처럼 경쾌하게 걸어갔다 나는 혼자 있었다 벌써 새벽 2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이따금씩 무슨 소리인지 호기심을 자아내는 소리가 테라스 위에 길게 걸쳐있는 수많은 창문에서 세어나왔다 두 명의 코러스 걸과 흥미도 없는 얘기를 주고받다가 날 대화에 끌어들이고자 애쓰는 조던의 대학생 파트너를 따돌리고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란색 옷을 입고 있던 두 여자 중 하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녀 곁에는 유명한 합창단 소석에 키가 크고 빨간 머리에 여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미 샴페인을 많이 마신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든 것이 슬프기 그지 없다고 단정해 버린 모양이었다 단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흐느끼고 있었다 중간에 노래를 멈출 때마다 흐느낌이 이어졌다가 다시 떨리는 소프라노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속눈썹에 고인 눈물은 잉크빛 잉크빛으로 변해 거무스름한 시냇물처럼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군가 얼굴에 그려진 검은색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한다고 농담을 던지자 그녀는 양손을 위로 올리며 의자 깊숙이 몸을 던지더니 이내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남편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싸웠답니다 내 곁에 있던 여자가 설명해 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 남아있는 여자들 대부분은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조던의 일행인 이스트에그의 두 부부조차도 말다툼을 하고 서로 떨어져 있었다 어떤 남자는 호기심에 젊은 여배우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처음엔 점잖고 무관심하게 웃는 듯 하더니 이내 완전히 냉정을 이룬 것처럼 둘 사이에 잠깐 대화가 끊긴 틈을 타 화나 맹수처럼 갑자기 남편 곁으로 다가가 당신 약속했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제멋대로인 남자들 뿐 아니었다 이제 홀은 유감스럽게도 술에 취하지 않은 두 남자와 화가 나 씩씩거리는 그 부인들 차지가 되어버렸다 부인들은 가볍게 목청을 도둔 채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었다 내가 좀 재미있어하는 기쟁만 보이면 우리 그이는 당장 집에 가지 못해 안달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린 언제나 제일 먼저 자리를 뜬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밤은 우리가 거의 제일 마지막이군 그 중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오케스트라도 30분 전에 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부인들의 한결같은 성토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은 간신히 끝났고 두 여자는 남편의 팔에 안겨 발길질을 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에서 모자를 찾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소재문이 열리고 조던 베이커와 게츠비가 함께 나타났다 그는 그녀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작별 인사를 하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굳어지며 의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던을 기다리던 일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관에서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악수를 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했다 아주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소곤거렸다 제가 얼마나 있었죠? 글쎄 한 시간 정도나 될까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얼빠진 표정으로 했던 말을 또 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당신을 궁금하게 만들 수밖에 없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하품을 했다 제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부에서 시고니 하워드란 이름으로 찾으면 돼요 제 고모예요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햇볕에 그을린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 속으로 사라졌다 파티에 처음 참석한 주제에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진 나는 개치비를 에워싸고 있는 마지막 손님들 틈으로 끼어들었다 초저녁부터 그를 찾아다녔던 것을 설명하고 또 정원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다 무슨 그런 말씀을 그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형씨 그의 친근한 표현보다 내 어깨를 쓰다듬는 그의 손이 더 허물없이 느껴졌다 내일 아침 9시에 수상 비행기 타는 거나 잊지 말아요 그러자 집사가 그의 어깨 너머에서 말했다 빌라델피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네 곧 하지 금방 받겠다고 전해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가 씽끗 웃었다 그러자 문득 마지막까지 남은 손님들 틈에 끼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애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가 그것을 내내 바라기라도 했던 것처럼 잘 가시오 형씨 잘 가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문에서 50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10여개의 헤드라이트가 요란하고 시끄러운 광경을 만들고 있었다 개치비의 집에서 방금 빠져나온 듯한 신형 쿠페 한 대가 도로 옆 도랑에 바퀴 한쪽이 빠져 오른쪽에 들려진 채 서 있었다 도로 가장자리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에 부딪혀 바퀴가 빠진 것인데 호기심 많은 대여섯 명의 기사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그 뒤에 있던 자동차들이 울려대는 요란한 경적 소리가 한동안 이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현장이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다 긴 먼지마기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사고가 난 찌그러진 차에서 빠져나와 길 한복판에 서서 자동차와 타이어를 번갈아 보다가 구경꾼들을 보며 익살맞으면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가 외쳤다 이런 자동차가 도랑에 빠져버렸어 차가 빠졌다는 사실에 그는 몹시 놀라고 있었다 나는 과장되게 놀라워하는 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자세히 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개치비의 서재에 있었던 그 남자였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가 딱 잘라 말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벽을 들이받았나요? 묻지 마시오 모든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듯 올빼미 눈을 가진 남자가 말했다 나는 운전에 관해선 아는 바가 없소이다 문에 아니요 그냥 사고가 났어요 그게 내가 아는 전부란 말이오 운전에 자신이 없는데 왜 하필 밤에 운전을 했어요 난 운전할 생각도 없었소이다 그가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아예 생각도 안 했지 놀란 구경꾼들이 잠잠해졌다 자살이라도 하려고 그랬나요 바퀴 하나만 빠진 게 천만다행이오 실력도 없으면서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니 모르시는 말씀 주인공이 해명을 했다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오 차에 한 사람이 더 있단 말이오 이 말에 놀란 사람들은 쿠페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아무 말도 못하고 어 어 어 어 이렇게 연발했다 이제 한 무리가 된 군중들은 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주인은 물을 끼었는 듯 조용해졌다 이윽고 창백한 얼굴에 한 남자가 큼지막한 댄싱 쇼즈를 신고 지면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찌그러진 차에서 나왔다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고 줄기차게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정신이 없어진 그 남자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먼지마기 코트를 입은 사내를 알아보았다 어찌된 셈이지 그가 조용하게 물었다 기름이 떨어졌어 저걸 봐요 사람들의 손가락이 모두 튕겨져나간 바퀴를 가리켰다 그는 한동안 그 바퀴를 멀거니 쳐다보다가 그것이 위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차가 멈춘 줄도 몰랐어 잠깐 침묵 그리고 긴 숨을 몰아쉬며 양 어깨를 뒤로 젖히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 남자보다는 상태가 좀 나은 사람 열두어 명이 바퀴와 차를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제안했다 차를 빼요 우진시켜 보자고요 하지만 바퀴가 빠졌다니까요 그가 망설였다 해봐서 나쁠 건 없잖소 그가 말했다 빵빵대는 경족 소리가 점점 커질 때쯤 나는 발길을 돌려 잔디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웨이퍼를 닮은 달은 개치비의 저택을 비추면서 변함없이 아름답게 밤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의 정원에서 들려오는 화려하고 떠들썩한 소리와 웃음소리보다 더 오래 빛났다 갑작스런 공허감이 창문과 드넓은 문에서 새어 나와 현관의 선치에 꼿꼿한 자세로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개치비의 모습을 몹시 고독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 몇 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 중 유독 사흘 동안의 일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은 그저 다사다난했던 여름날에 일어났던 우연에 불과했으며 나는 훨씬 긴 시간 동안 내 개인적인 문제에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냈다 이른 아침 프로비티 신탁 회사를 향해 남부 뉴욕의 하얀 빌딩 숲을 헤치며 서둘러 걷다 보면 햇살은 내 그림자를 서쪽으로 만들어 주었다 난 회사의 사무원들이나 젊은 증권 세일즈맨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그들과 함께 사람들로 북적대는 어두침침한 식당에서 작은 돼지고기 소시지 소시지 이때가 하루 일과 중 가장 우울한 시간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2층 도서관으로 올라가 한 시간 동안 충실하게 투자와 유가 증권에 대해 공부했다 대개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몇 명쯤 있었지만 그들이 도서관에 오는 일은 절대 없었으므로 공부하기에 아주 좋았다 그러고 나서 기분 좋은 밤이다 싶으면 머리일 호텔을 지나 메디슨가와 33번가를 지나 펜실베니아 역까지 산책을 했다 나는 활기차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밤거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의 희망어린 표정과 쉴 새 없이 깜빡이는 네온사인들이 주는 뉴욕의 안정감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나는 오번가를 걸어 올라가 사람들 틈 속에서 찾아낸 낭만적인 여자들을 상대로 잠시 동안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좋아했다 그렇다고 누가 알 것이며 누가 나를 탓할 것인가 이따금 나는 후미진 골목의 아파트까지 그 여자들을 쫓아갔으며 문을 열고 따뜻한 실내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녀들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향해 미소짓는 상상도 했다 매혹적인 대도시의 황혼 속에서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끔 주체할 수 없는 고독을 느꼈다 쓸쓸한 식당 밥을 먹기 위해 쇼인도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가난하고 젊은 직장인들 어스름한 땅거미 속에 서서 밤과 인생의 가장 통열한 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에게서도 다시 저녁 8시가 되어 40번가의 어두운 차도 도의 극장가를 향해 택시들이 시동을 건 채 오열로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마음이 울적해졌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택시 안에서 서로 기댄 모습들 노래하는 목소리 그리고 어떤 농담으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 빨갛게 타들어가는 담배 때문에 실내는 온통 뿌옇게 흐려 보였다 나 역시 즐기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상상으로 그들과 은밀한 흥분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행복 또한 빌어 주었다 나는 한동안 조던 베이커를 보지 못하다가 한여름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와 이곳저곳을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골프 챔피언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전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실상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애정어린 호기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을 향한 그녀의 오만불손한 얼굴에는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었다 비록 처음부터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허세 뒤에는 결국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발견했다 워릭에서 열린 파티에 우리가 같이 갔을 때 그녀는 렌터카의 뚜껑도 덮지 않은 채 빗속에 그대로 세워두었다 그녀는 이 일에 대해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때 갑자기 데이지의 집에서 들었던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 참가했던 어느 유명한 골프 대회에서 거의 신문의 보도까지 될 뻔했던 소동이 있었다 중결승전에서 불리한 곳에 있던 공의 위치를 그녀가 몰래 옮겼다는 소문이 떠돈 것이다 그 일은 스캔들로 확대될 뻔했으나 유야무야 잠잠해졌다 캐디 한 사람이 자신의 진술을 철회했고 또 다른 유일한 목격자 역시 자신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그녀의 이름은 하나로 연결되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조던 베이커는 똑똑하고 빈틈없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규범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상태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정직하지 못했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당하면 그녀는 그 차갑고 무례한 미소와 함께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 상황을 모면함으로써 그녀의 단단하고 멋진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곤 했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여자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다지 나무랄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잠깐 실망하는 정도에서 잊어버리고 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 대해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바로 그 하우스 파티에서였다 이야기의 이야기의 발단은 그녀가 자동차를 서너 명의 일꾼들에게 너무 바싹 붙여 모는 바람에 펜더가 그 중 한 사람의 코트 단추를 스치고 지나간 데서 시작되었다 형편없는 운전사군요 내가 항의하듯 말했다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말든지 해야겠어요 조심하고 있어요 아니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조심하겠죠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게 대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비킬 거예요 그녀는 억지를 부렸다 사고는 쌍방이 모두 비키지 않을 때 나는 거죠 조던 씨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요 그러지 않길 바라죠 그녀가 대답했다 난 조심성 없는 사람들은 질색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햇빛에 찡그려진 그녀의 회색빛 눈이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전환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순간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원래 생각이 느린 데다가 내 욕구에 브레이크를 거는 내적인 규칙들이 상당히 많은 인간이었다 우선 고향에서 있었던 혼란스러운 연애사건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빠져나와야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면서 늘 사랑하는 닉 이란 말로 끝을 맺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아가씨가 테니스를 치면서 코 밑에 송송 땀방울이 맺혀있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선에서 그만두고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쯤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미덕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내가 지금껏 겪어본 극소수의 정직한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 제4장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가 해변가 마을마다 울려 퍼지는 동안 온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여자들은 다시 개치비의 집으로 돌아와 그의 잔디 위에서 기분 좋게 빛을 냈다 그 사람은 밀주업자래 젊은 여자들은 개치비가 베푼 칵테일과 개치비의 꽃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수근거렸다 그 사람이 폰 힌덴부르크의 육촌 조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을 죽였대요 여보 장미 한 송이만 건네줘요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탈잔에다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좀 따라줘요 언젠가 나는 개차 시간표에 빈 여백에다 그해 여름 개치비의 집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본 적이 있었다 접힌 부분이 너덜너덜해진 낡은 시간표의 맨 위에는 1922년 7월 5일까지 유효함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뽀옇게 지워진 그 이름들을 읽을 수 있다 그 이름들은 개치비의 환대는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야박한 감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총괄적인 내 설명보다는 더 인상적일 것이다 그 당시 이스트에그에서는 체스터 베커 부부와 리치 부부 그리고 내가 예일대학에서 만났던 번슨이란 사람과 작년 여름 메인주에서 익사한 웹스터시벳 박사가 왔었다 그리고 홈빈 부부와 윌리 볼테어 부부 항상 구석에 모여있다가 누군가가 다가오면 염소처럼 코를 벌룸거렸던 블랙벅이란 이름의 가문 전체가 참석했었다 그리고 이스미스 부부와 크리스티 부부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겨울에 갑자기 하얀 솜처럼 머리카락이 변했다는 에드거 비버가 왔었다 내 기억으로는 클레런스 앤 다이브 더 이스트헤그에서 왔다 그는 하얀 니커보커스 반바지를 입고 딱 한 번 왔으며 정원에서 에리타라는 이름의 불왕자와 싸움을 했다 거리가 더 먼 롱 아일랜드에서는 치틀 부부 O.R.P 모리스 A. 프랭크 해머헤드 부부 담배 수입업자인 벨로카와 그의 딸들도 왔다 웨스트헤그에서는 폴 부부와 멀레디 부부 그리고 세실 로버트 세실 로버트 세실 션 주의회의 상원의원 귤 릭과 파엑셀런트 영화사를 운영하는 뉴턴 오키드 에코스트 클라이드 코원 돈 에스 슈워츠 아서 멕카티 등 모두가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왔었다 그리고 캐틀립 부부와 벨버그 부부 나중에 아내를 목 졸라 죽인 멀둔의 친형제인 얼멀든이 왔었다. 프로모터인 타폰타노도 왔었고 에드리그로스와 제임스 미 페레트 드종 부부 어니스트 릴리가 왔었다. 이들은 도박을 하러 왔었는데 페레트가 어슬렁거리며 정원으로 나오면 그가 다 털렸다는 것과 그 다음 날 연합수송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했다. 클립 스프링어라는 남자는 너무 자주 오는 덕분에 하숙생이란 별명이 붙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집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영국인들 중에는 거스와이즈 호레이스 도너번 레스터 마이어 조지 덕위드 프렌스트블이 있었고 뉴욕에서 온 사람들은 크롬 부부 베키슨 부부 데니커 부부 러셀베티 코리건 부부 켈러 부부 듀어 부부 스컬리 부부 스컬리 부부 스컬리 부부 스컬리 부부 스컬리 부부 스컬리 부부 지금은 이혼한 젊은 퀸 부부 그리고 타임스퀘어에서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한 헨리 엘 할메토 등이 있었다. 베니 베클리너에는 항상 4명의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절대 같은 여자들이 오는 적이 없었지만 서로 비슷비슷하게 생긴 탓에 늘 전해왔던 여자들처럼 보였다. 그 여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냥 제클린 아니면 콘스엘라 아니면 글로리아 아니면 주디나 주니였을 것이다. 그녀들의 성은 꽃이나 열두 달 중 어느 달에서 따온 것이었거나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거창한 미국 재벌들의 성이었는데 꼬치꼬치 캐물었다면 아마 그 재벌의 사촌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 외에 기억나는 사람들로는 포스티나 오브라이언이 적어도 한 번은 파티에 왔었고 베데커의 딸들과 전쟁에서 총에 맞아 코가 떨어져 나간 젊은 친구 브루어 올브럭 버거 씨와 그의 약혼녀인 미스 허그 그리고 아디타 피츠 피터스와 미국 제한군인의 회장인 피즈 위트 씨 그녀의 운전기사로 알려진 남자와 같이 온 미스 클로리아 힙 그리고 우리가 공작이라고 불렀던 어딘가의 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이들은 모두 그의 여름 개치비의 집에 왔던 사람들이다. 7월 말 어느 날 아침 9시 개치비의 화려한 자동차가 덜컹거리며 자갈길을 달려와 내 집 앞에서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다. 나는 그의 파티에 두 번이나 갔었고 그의 수상 비행기도 탔었으며 또 끈질긴 초대로 그의 저택 해변을 자주 이용하긴 했지만 그가 나를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안녕하쇼 형씨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차는 같이 타고 가죠. 그는 미국인 특유의 몸짓으로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 몸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런 행동은 아마도 젊은 시절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미국에서 종종 벌어지는 산발적인 움직임에 긴장된 스포츠 경기 때문에 생긴 습관인 듯했다. 이런 특성은 격식을 차리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형태로도 드러났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항상 어딘가를 발로 톡톡 두드리거나 아니면 참을성 없이 한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였다. 그는 내가 감탄하는 눈빛으로 자동차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꽤 괜찮죠? 형씨 그는 내가 자동차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차에서 뛰어내렸다. 전에 안 봤던가요? 나는 그 차를 본 적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차를 보았다. 그 차는 짙은 크림색에다 니켈 장식으로 번쩍거렸으며 어마어마하게 긴 차체에는 여기저기 화려한 모자 상자, 음식이 담긴 바구니, 그리고 도구 상자들이 질비했다. 테라스 계단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앞 유리창들은 태양빛을 여러 방향으로 반사해 빛의 미로를 만들었다. 유리창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녹색 가죽 온실을 타고 우리는 시내로 향했다. 지난달에 나는 아마 그와 대여섯 번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에게 화제거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나의 막연한 처진상은 점차 사라졌으며 그 대신 이웃에 있는 잘 지은 여관집 주인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급작스레 이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웨스트헤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개츠비는 느닷없이 고상한 말투를 접고 캐러멜색 양복 무릎을 손바닥으로 어설프게 탁탁 치기 시작했다. 이봐요. 형씨. 그가 갑작스레 말을 꺼냈다. 형씨는 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약간 당황한 나는 그 질문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대답을 찾아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글쎄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형씨가 소문만 듣고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저택홀에서 떠돌던 황당하고 기괴한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소.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나는 중서부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소. 지금은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공부는 옥스퍼드에서 했어요. 우리 선조들께서 모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죠. 집안 전통입니다. 그가 내게 견눈질을 했다. 그러자 나는 조던 베이커가 어째서 개츠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는 대목에서 서둘러 건너뛰었다. 아니, 그 말을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삼켜버렸다. 마치 그 사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의심이 생기자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과연 그에게 사악한 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중서부 어디지요? 내가 불쑥 물었다. 샌프란시스코. 아, 그래요? 가족이 모두 죽는 바람에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모든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이 아직도 가슴 아픈 듯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농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으나 그를 힐끗 보니 그렇지는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파리, 베니스, 로마 등지의 유럽 도시에서 보석, 특히 루비를 수집하고 맹수들을 사냥하고 그림도 조금 그리고 소위 나만을 위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젊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나에게 일어났던 아주 슬픈 일을 잊어버리려고 했죠. 나는 터무니없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의 말이 어찌나 진부했던지 기껏해야 톱밥을 줄줄 흘리면서 터번을 두르고 불로뉴의 숲속에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위인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다 전쟁이 났소. 후세주였지. 죽으려고 별별 짓을 다했지만 난 아무래도 극적인 삶을 잘 견디는 모양이오. 전쟁이 시작되자 곧바로 중위로 임명되었어요. 아르곤 숲에서 살아남은 기관총 부대 둘을 데리고 너무 멀리까지 진격하는 바람에 아군 사이에 반마일의 틈이 생겼지요. 보병대가 따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우리 130명은 꼬박 이틀 밤낮을 지냈는데 가진 무기라곤 루이스시 경기관 총 16자루가 고작이었지요. 결국 나중에 보병대가 왔는데 죽은 시체 더미에서 독일군 3개 사단의 휘장을 찾아냈지요. 나는 소령으로 승진을 했고 모든 연합군 정부가 나한테 훈장을 수여했어요. 아드리아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까지 훈장을 줬다니까요. 아주 작은 몬테네그로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 그 미소와 함께 그 미소는 몬테네그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해하고 몬테네그로 국민의 용감한 투쟁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작고 따스한 마음의 선물인 몬테네그로의 훈장을 주도록 만든 일련의 국가적인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홀려 의심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마치 여러 건의 잡지를 급히 훑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리본이 달린 메달 한 개를 내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몬테네그로에서 받은 거요. 놀랍게도 그것은 진짜 훈장처럼 보였다. 다닐로 훈장, 몬테네그로, 니콜라스 왕 글자가 원형으로 새겨져 있었다. 뒤집어봐요. 제2개츠비 소령? 내가 큰 소리로 읽었다. 뛰어난 무용을 치아하며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죠. 옥스퍼드 시절의 유품이죠. 트리니티 대학에서 찍은 겁니다.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돈캐스터 백작이에요. 운동복을 입은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아치 밑에서 서성대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치 사이로 여러 개의 첩탑이 보였다. 거기에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개츠비가 크리켓 벨트를 들고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다. 갑자기 베니스의 대운하에 있는 그의 궁전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호랑이 가죽이 내 눈에 보였다. 그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자 강렬하게 진홍색으로 빛나는 루비 상자를 여는 것도 보였다. 오늘은 형 씨한테 큰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가 흐뭇한 표정으로 유품들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형 씨가 나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가 많아요. 내게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잊기 위해 여기저기 무작정 또 돌아다니는 탓이죠. 그가 머뭇거렸다.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소이다. 점심때요? 아니, 이따 오후에. 형 씨가 미스 베이커와 차를 마시러 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럼 미스 베이커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형 씨. 그게 아니에요. 다만 미스 베이커가 이 문제를 형 씨에게 이야기해도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 문제가 뭔지 통 감이 잡히질 않았지만 궁금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쪽이었다. 내가 조던에게 차를 마시고자 한 것은 제이 게츠비 씨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의 부탁이 아주 황당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일순 사람들이 득실대는 그의 잔디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후회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그의 태도는 점점 단정해져갔다. 빨간 띠를 두른 원양어선들이 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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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루스벨트항을 지나 빛바랜 도금 장식을 한 1900년대 풍위의 사람들로 북적대는 어두침침한 술집들과 함께 자갈길에 중 늘어서 있는 빈민가를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 이윽고 잿더미 계곡이 양옆으로 전개되었고 그곳에서 윌슨 부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정비소 펌프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 것이 얼핏 보였다. 마치 날개를 활짝 펼친 듯 자동차의 팬더로 라이트를 반사시키며 롱 아일랜드 시티의 중턱까지 달려갔다. 그 중간 지점에서 고가 철도의 기둥 사이를 막 돌아선 순간 낯익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한 경찰관이 미친 듯이 우리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알았어요 형씨. 개츠비가 소리쳤다. 우리는 속도를 줄였다. 그는 지갑에서 하얀 카드를 꺼내 경찰관의 눈앞에 대고 흔들어 보였다. 됐습니다. 경찰관이 가볍게 격리를 하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개츠비씨. 실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옥스퍼드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언젠가 경찰서장을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와요. 거대한 다리 위에서 보면 난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달리는 자동차에 반사되어 끊임없이 반짝거렸고 강 건너편에는 부정하지 않은 돈으로 세워졌을 법한 도시가 하얀 각설탕을 쌓아놓은 것처럼 우뚝 솟아있었다. 퀸즈버로 다리에서 보이는 도시는 언제나 처음 보이는 모습처럼 이 세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약속해주는 듯했다. 수북하게 꽃을 쌓아올린 연구차 한 대가 지나갔다. 휘장을 내린 두 대의 마차와 이보다는 사뭇 활기차 보이는 친구들의 마차 몇 대가 그 뒤를 따랐다. 그 친구들은 남동부 유럽 특유의 얇은 입술과 슬픈 눈으로 우리를 내다보았다. 나는 우울한 장례식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 게치비의 화려한 자동차를 보여줄 수 있어서 즐거웠다. 블랙웰스 섬을 지날 때 리무진 한 대가 우리를 지나쳤다. 백인 운전사가 모는 그 차에는 멋스런 차림의 흑인 세 명과 남자 둘의 여자 하나가 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커다란 눈동자를 굴리며 경쟁하듯이 거만하게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이제 이 다리를 빠져나왔으니 무슨 일이든 생겨도 좋아. 내가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심지어 게치비라는 존재도 특별히 놀랍지 않았다. 왁자지껄한 정오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가는 42번가의 어느 지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나는 게치비를 만났다. 햇살이 환한 밖에서 갑자기 지하로 들어온 나는 입구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치비의 모습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게로이 씨 이쪽은 내 친구 올프샤임 씨예요. 작은 체구에 코가 납작한 유테인이 큰 머리를 쳐들고 양쪽 콧구멍에 털이 무성한 모습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후 나는 어두침침한 가운데 그의 작은 눈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흑긋봤소? 올프샤임 씨가 진지하게 나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공손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손을 놓고는 그 인상적인 코를 개츠비에게 겨누었다. 개츠비에게 돈을 주고는 이렇게 말했지. 좋아, 개츠비. 그가 입을 다물기 전에는 한 푼도 주지 말게.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더군. 개츠비가 우리 두 사람의 팔을 하나씩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올프샤임은 막 꺼내려던 말을 삼키고는 목류병 환자처럼 넉낙한 표정을 지었다. 하이볼로 드릴까요? 수성 웨이터가 물었다. 여긴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군. 올프샤임이 천장에 그려진 장로 교회풍의 요정 그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헌데 나는 길 건너 식당이 더 마음에 들어. 그래, 하이볼로. 개츠비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올프샤임 씨에게 말했다. 거긴 너무 더워요. 덥고 비좁지, 그래. 올프샤임 씨가 말했다. 하지만 추억이 가득 차 있는 곳이지. 어디 가요? 내가 물었다. 그 옛날의 메트로폴. 그 옛날의 메트로폴. 올프샤임 씨의 표정이 수심이 가득 피어났다. 이미 죽고 떠난 얼굴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지. 영원히 떠나간 친구들의 추억이 가득 차 있는 곳. 내가 살아 있는 한 로지 로젠탈이 거기서 총을 맞은 날 밤은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우리 여섯이 앉아 있었는데 로지는 저녁 내내 엄청 먹고 마셔댔지. 새벽 무려 어버헤이터가 이상한 표정으로 로지에게 다가와서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할 말이 있다나? 알았어, 하고 로지가 말했어.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기에 내가 그 친구를 잡아 끌어앉혔지. 볼 일 있으면 그놈들 보고 이리로 오라고 해. 자넨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게 날 돕는 거야. 그때가 새벽 4시였어. 블라인드를 올렸다면 날이 박는 게 보였을 거야. 그래서 그가 나갔습니까?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물론 나갔지. 화가 난 듯 울프샤임 씨의 코가 나를 향해 실룩거렸다. 그 친구가 문에서 돌아보더니 웨이터에게 내 커피 치우지 말라고 해. 라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놈들이 가득 먹어댄 로지의 배에다 총을 세 발이나 쏘고 내뺐지. 그 중 네 명이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했죠. 내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백허까지 다섯이야. 그의 코가 흥미롭다는 듯 나를 향해 벌룸거렸다. 거래선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이 두 문장이 연이어서 나오는 게 너무도 뜻밖이었다. 개츠비가 내 대신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울프샤임은 난감한 듯 했다. 이 사람은 그냥 친구예요. 그 얘긴 나중에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하게 됐소. 울프샤임 씨가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알아봤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요리가 나왔다. 울프샤임 씨는 그 옛날에 메트로폴에 얽힌 감상적인 분위기는 잊은 채 허겁지겁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식당 안을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로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면밀히 살핀 후에야 그의 탐색은 끝이 났다. 아마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앉은 테이블 아래까지도 훑어보았을 것이다. 이봐요 형씨. 개츠비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 아침 차에서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소. 그가 다시금 그 미소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난 미스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나한테 직접 와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에서 열까지 미스 베이커를 통해야 하는 겁니까? 아, 뭔가 비밀스러운 건 하나도 없어요. 형씨도 알다시피 미스 베이커는 훌륭한 선수지요.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할 사람이 아니지 않소? 갑자기 개츠비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급하게 일어나 나와 울프샤임씨를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전화를 하러 가는 거요. 울프샤임씨가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쫓으며 말했다. 멋진 친구야. 안 그렇소? 겉모습도 출중하고 남을 할 데 없는 신사지. 그렇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이야? 아, 네.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다고.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들어봤소?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중 하나지. 개츠비를 안 지 오래되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몇 년 되지? 그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쟁 직후에 알게 됐소. 그 친구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해보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지. 왜?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니나 여동생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질 않소? 그런 거였소.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지금 내 커프스 단추를 보고 있군 그래. 실상 그것을 보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에 나는 그 단추를 쳐다보았다. 상하로 만든 이상하게도 낯익은 단추였다. 최상급 사람의 어금니로 만든 거지. 그가 가르쳐 주었다. 그렇군요. 나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참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렇지. 그는 코트 속에 있던 소매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래, 개츠비는 여자들한테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오. 친구 마누라도 절대 제대로 쳐다보지 않을 사람이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당사자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자 울프샤임 씨는 후루룩 커피를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점심 맛있게 먹었네.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 줄지 모르니. 이제 그만 젊은 두 양반 곁에서 물러나야겠소. 울프샤임 씨가 말했다. 서두르실 것 없어요, 마요. 개츠비가 건성으로 말했다. 울프샤임 씨는 축도라도 올리듯 한 손을 번쩍 들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나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아닌가? 그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자넨 여기 앉아서 운동 얘기도 하고 젊은 아가씨들 얘기도 하고 또? 그는 재차 손을 흔들며 나머지는 알아서 새겨들을 하는 신용을 했다. 나야 쉰 살이나 먹었으니 얼른 자리를 피해줘야지. 그는 악수를 하고 나서 그 비극적인 코를 실룩거리며 돌아섰다. 내가 혹시 신경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분은 가끔 저렇게 감상적일 때가 있어요. 개츠비가 해명을 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감상적인 날이죠. 뉴욕 일대에서 보기듬은 괴짜예요. 브로드웨이에서 살아요. 대체 뭐하는 사람인데요? 배우? 아니. 그럼 치과의사? 저 사람이요? 아니요. 도박사예요. 개츠비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갑게 덧붙였다. 1919년 월드시리즈 승부를 조작한 장본인이죠. 월드시리즈를 조작해요? 내가 되물었다. 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19년 월드시리즈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겹쳐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치 금고를 폭파시켜 돈을 훔치는 강도의 집요한 일편단심처럼 한 사람이 5천만 명의 믿음을 농락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내가 물었다. 그저 기회를 잡았을 뿐이죠. 그런데 왜 감옥에 안 갔죠? 잡을 수가 없었지요. 소환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점심값은 내가 내겠다고 우겼다. 웨이터가 거스름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이 북적대는 식당 저편에서 톰 뷰캐넌의 모습이 보였다. 잠깐 저쪽으로 갑시다. 인사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를 보자 톰은 벌떡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어디 있었나? 톰이 다그쳤다. 자네가 전화 안 했다고 돼지가 단단히 화가 났는데? 이쪽은 개츠비 씨, 이쪽은 뷰캐넌 씨. 두 사람은 간단히 악수를 나누었다. 당황함에서 오는 딱딱하고 생소한 표정이 개츠비의 얼굴에 떠올랐다. 대체 어딜 갔었어? 톰이 내기에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점심 먹을 생각을 다 했어? 개츠비 씨와 점심을 먹고 있었어. 나는 개츠비를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1917년 10월의 어느 날, 그날 오후 플라자 호텔의 커피숍에서 등받이가 고든 의자에 꼿꼿하게 앉자 조던이 얘기를 시작했다. 반쯤은 잔디로, 반쯤은 보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미창에 고무마디가 박힌 영국제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잔디밭을 걷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폭신폭신했거든요. 새로 산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바람에 치맛자락이 나플나플 거렸어요. 또 그럴 때마다 집집마다 걸어놓은 빨갛고 하얗고 파란 깃발이 마지못해 움직이듯 탓탓탓탓 소리를 내며 펄럭거렸죠. 제일 큰 깃발, 제일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은 데이지페이의 집이었어요. 데이지는 나보다 두 살 많은 열여덟 살이었는데 루이빌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였죠. 데이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소형 오픈카도 있었죠. 그날 데이지의 집에는 하루 종일 전화벨을 울려댔고 흥분한 캠프테일러의 젊은 장교들이 그날 밤 데이지를 단 한 시간만이라도 독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날 아침 데이지의 집 맞은편에 와보니 하얀 오픈카가 길 옆에 서 있었어요. 데이지는 어떤 중위와 같이 앉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찌나 빠져있던지 내가 가까이 가는 것도 모를 정도였죠. 내가 다가서자 안녕 조던 이리로 와봐 하고 데이지가 갑자기 말을 던졌어요. 나는 데이지가 내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웃질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였거든요. 데이지는 나보고 적십자에 가서 봉대를 만들 거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가 못 간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데이지가 말을 하는 동안 그 장교는 데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눈길로 봐주었으면 하죠. 그때 그 일이 하도 로맨틱해 보여서 지금껏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위는 제이 게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4년도 넘게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롱 아일랜드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때가 1917년이었어요. 그 이듬해에는 나도 애인이 몇 명 있었고 시합에도 나가기 시작해서 데이지를 자주 만나지 못했죠. 데이지는 언제나 나이가 약간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데이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밤에 뉴욕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리다가 어머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는 어느 군인을 전송하기 위해서였대요. 결국 못 가고 말았지만 그 후로 집안 식구들과 몇 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선 더 이상 군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저 평발이나 시력이 나빠서 군대에 가지 못하는 동네 청년들과 어울렸을 뿐이죠. 그 이듬해 가을이 되니까 데이지는 예전처럼 다시 명랑해졌어요. 표전이 되고 나서 사교계에 데뷔하고 2월에 뉴 올리언스 출신의 남자와 약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6월에 시카고 출신의 톰 뷰캐넌과 결혼하더라고요. 루이빌에서 그런 성대한 결혼식은 처음이었어요. 신랑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 넉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벌바크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렸고 결혼식 전날엔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데이지에게 주었어요. 난 신부들러리였어요. 피로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데이지의 방에 가보았더니 꽃 장식을 한 드레스를 입은 데이지가 6월의 밤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술에 취해 빨갛게 상귀된 얼굴로요. 한 손에는 편지를 들고 한 손에는 소테르 화이트 와인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줘. 데이지가 중얼거렸어요. 술을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무슨 일이야 데이지? 나는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기 이거. 데이지가 침대 위에서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속을 뒤적거리더니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거 아래층으로 가져가서 누군지 모르지만 주인한테 돌려줘. 그리고 데이지가 마음이 변했다고 말해. 데이지가 마음이 변했다고 말하란 말이야. 그리고 데이지는 엉엉 울기 시작했죠. 울고 또 울었어요.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데이지네 한여를 찾았어요. 우리는 문을 잠그고 데이지를 차가운 물을 채운 욕조에 집어넣었어요. 편지는 끝까지 놓치지 않더군요. 편지를 욕조 안으로 들고 들어가 물에 젖은 공처럼 똘똘 말아서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물속에서 흩어지자 그제야 비누값에 넣어 날 주더군요. 하지만 데이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암모니아수 향을 맡게 하고 이마에 얼음을 얹어주고 나서 다시 드레스를 입혔죠. 그리고 30분 뒤 방에서 나올 때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데이지의 목에 걸려있더라고요.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다음 날 5시에 데이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톰 뷰캐넌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남태평양으로 3개월 동안 여행을 떠났죠.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을 산타바버라에서 만났는데 나는 그렇게 남편한테 푹 빠져있는 여자는 처음 보았어요. 남편이 잠시라도 방을 나가면 데이지는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톰이 어딜 갔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걸 보기 전까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데이지는 해변가에서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면서 오랫동안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찡했어요. 뭐랄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가 8월이었어요. 내가 산타바버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벤투라 도로에서 톰이 왜건을 들이받으면서 자동차 앞 파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군요. 톰의 자동차에 같이 탔던 여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신문에도 났어요. 산타바버라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는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4월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프랑스에 가 있었죠. 어느 봄날 칸에서 그들을 만났고 또 드빌에서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카고로 돌아와 정착을 했더라고요. 데이지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두 사람은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모두가 젊고 돈 많고 방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데이지는 언제나 평판이 좋았어요. 아마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술꾼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죠. 말 조심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만취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을 때쯤 타이밍을 맞춰 슬쩍 딴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데이지가 바람 같은 걸 피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 6주 전쯤 데이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츠비란 이름을 들은 거예요. 내가 당신께 웨스트에그에 사는 개츠비를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요. 생각나세요? 당신이 돌아간 후 데이지가 내 방으로 와서 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어떤 개츠비야? 하고 묻더군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나는 잠이 덜 깬 상태였는데 데이지가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 개츠비와 데이지의 하얀 차에 타고 있던 그 장교가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던 베이커가 얘기를 다 마쳤을 때는 우리는 이미 30분 전에 플라자 호텔을 나와 사륜 마차를 타고 센트럴 파크를 지나가고 있었다. 해는 벌써 영화 배우들이 사는 웨스트 50번가의 고층 아파트 너머로 저문 뒤였고 풀밭의 귀뚜라미처럼 어린 소녀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무더운 황혼을 뚫고 높이 올랐다. 나는 아라비아의 족장. 당신의 사랑은 나의 것, 당신이 잠든 밤이면 나는 당신의 천막 속으로 몰래 들어간다네. 묘한 우연의 일치군요. 내가 말했다, 그건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개츠비가 데이지를 바다 건너 마주 보려고 일부러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 6월의 밤에 그가 사무치게 쳐다보았던 것은 단지 별만이 아니었단 말인가. 순간 그를 감싸고 있던 덧없이 찬란한 자궁이 열리면서 그의 실체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해요. 조던이 덧붙였다. 당신이 어느 오후쯤에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할 때 자기를 좀 불러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조심스런 부탁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5년이나 기다렸으며 저택을 사서 불나방들에게 별빛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어느 오후에 낯선 이웃의 정원에 초대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모든 사정을 내가 다 알아야만 그는 그런 사소한 부탁을 할 수 있답니까? 겁이 나나 봐요. 너무 오래 기다려왔으니까요. 당신이 불쾌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더군요.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끈질긴 면이 있잖아요. 나는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어째서 조던 씨에게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죠? 그는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녀가 설명해 주었다. 당신 집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군요. 제 생각엔 그는 어느 밤엔가 데이지가 자기 파티에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조던이 덧붙였다. 그런데 오질 않았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데이지를 아느냐고 묻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 내가 데이지를 아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밤 댄스 파티에서 사람을 보내 저를 불렀잖아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던지 당신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물론 나는 뉴욕에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꼭 미친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난 정도에서 벗어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난 옆집에서 데이지를 만나고 싶어요. 당신과 톰이 각별한 친구라고 했더니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톰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혹시 데이지 이름이 나올까 해서 몇 년 동안 시카고 신문을 봤다곤 하지만요. 날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마차가 작은 다리를 통과할 때 나는 조던의 황금빛 어깨를 팔로 감싸며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했다. 어느덧 데이지와 개치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해 회의적으로 대하는 이 깔끔하고 강인하고 편협한 이 사람. 기분 좋게 내 팔에 몸을 기대는 이 사람만 생각하고 있었다. 짜릿한 흥분과 함께 한 구절이 내 귀전을 때렸다. 오직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바쁜 자와 피곤한 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데이지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해요. 조던이 내게 소곤거렸다. 데이지가 개치비를 만나고 싶어 할까? 데이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개치비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데이지를 초대해서 차나 함께 마시자고 하면 돼요. 우리가 탄 마차가 장벽처럼 서 있는 시커먼 나무들을 지나 59번가에 이르자 한 줄기의 빛이 파리하게 공원을 비추었다. 개치비나 톰 뷰캐넘과 달리 내게는 처마 밑이나 휘황찬란한 간판을 따라 형체도 없이 떠도는 여자는 없다. 그래서 나는 팔에 힘을 주어 곁에 앉아 있는 여자를 힘껏 안아서 끌어당겼다. 파리하고 냉소적인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자 나는 다시금 그녀를 바짝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내 얼굴 쪽으로 제5장 그날 밤 웨스트헤그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집에 불이 난 줄 알고 겁이 덜컥 났다. 새벽 2시인데도 웨스트헤그 한구석이 온통 불빛으로 활활 타올라 숲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에 반사되어 길가에 늘어선 전선이 가늘고 길게 반짝거렸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고 나서야 나는 그것이 지하실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불을 밝혀놓은 개치비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또 파티가 벌어졌는지 알았다. 시끌벅적한 파티가 숨바꼭질이나 상자 속의 정어리 놀이로 바뀌어 이제는 온 집안이 놀이터가 됐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무 사이의 바람만이 늘어진 전선에 부딪히는 바람에 집 전체가 어둠 속에서 윙크를 보내듯 전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깜빡거릴 뿐이었다. 내가 탔던 택시가 부른거리며 가버리자 개치비가 나를 향해 잔디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집이 마치 세계 박람회장 같아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는 멍한 눈으로 자기 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 몇 군데를 좀 훑어보느라고 형씨 내 차로 코니 아일랜드에나 갑시다.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수영장에 뛰어드는 건 어떨까요? 여름 내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난 좀 자야겠어요. 그럼 할 수 없군요. 그는 애써 조바심을 억누른 채 내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미스 베이커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다시 덧붙였다. 내일 데이지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여기 와서 차나 한 잔 마시자고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가 재빨리 내 말을 되받았다. 형씨한테 배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모래는 어때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마지못해 잔디를 깎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잔디밭을 내려다보았다. 수북이 자란 우리 집 잔디밭과 손질도 잘 되고 색도 더 짙은 그의 잔디밭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손 보고 싶은 건 우리 집 잔디밭일 것이다. 사소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가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면서 머뭇거렸다. 그럼 며칠 늦출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적어도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오물쭈물했다. 그게 아니라 생각해봤는데 형씨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아주 많진 않죠. 내 대답에 자신을 얻은 듯 그가 조금 더 자신있게 덧붙였다. 달리 듣진 마시고 형씨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부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일종의 부업이죠. 그래서 형씨가 수입이 아주 많지 않다면 증권을 파신다고 했나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좋은 건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꽤 짭짤하게 벌 수가 있어요. 약간의 기미를 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의 대화는 내 인생에서 하나의 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분명 나의 수고에 대한 순수한 대접이었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하는 일도 벅찬걸요? 내가 말했다. 고맙긴 하지만 일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울프샤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 점심때 나온 거래처 때문에 내가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는 내가 다시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지만 내가 다른 생각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그는 마지못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도 행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개츠비가 코니 아일랜드에 갔는지 아니면 온 집안에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몇 시간이고 방들을 뒤졌는지 알 수가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데이지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 도무는 도무는 데리고 오지 마. 내가 주의를 주었다. 뭐라고? 도무는 데려오지 말라고. 히히 톰이 누군데? 그녀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약속한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열한시가 되자 우비를 입은 한 남자가 재촉이를 들고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개츠비가 우리 집 잔디를 깎으라고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깜빡 잊고 우리 집 핀란드인 가정부에게 다시 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웨스트헤그 마을로 차를 몰고 간 후 하얗게 회칠한 비에 젖은 좁은 뒷골목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컵 몇 개와 레몬 그리고 꽃을 샀다. 꽃은 필요가 없었다. 2시가 되자 개츠비의 집에서 마치 온실을 통째로 옮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꽃들과 화분들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1시간이 지나자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그리고 하얀 플라넬 양복과 은색 셔츠에 황금색 넥타이를 맨 개츠비가 황급히 들어왔다. 그의 눈 밑에는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거무스레하게 남아있었다. 다 잘 돼갑니까? 들어오자마자 그가 물었다. 잔디가 보기 좋네요. 그 말이죠? 무슨 잔디? 그가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아, 정원의 잔디? 그는 창밖으로 잔디밭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그 어느 것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좋아보이는 군요. 그가 막연하게 말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비가 4시쯤 그친다고 하던데 전월지였던 것 같아요. 차 마실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나는 부엌 옆에 다용도실로 그를 데리고 갔다. 거기서 그는 핀란드 가정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고급 식품점에서 사온 12개의 레몬 케이크를 같이 살펴보았다. 이거면 될까요? 내가 물었다. 되고 말고 암 되고 말고 좋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기운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씨 3시 반쯤 되자 비가 뜸해지면서 축축한 안개비로 변해 이따금씩 가는 빗방울이 이슬처럼 안개 속에서 흩날렸다. 개츠비는 멍한 표정으로 클레이의 경제약을 훑었다. 핀란디인 가정부가 걸어다닐 때마다 삐걱대는 부엌 마루 소리에 놀라거나 희뿌연 창문 쪽을 힐끗 내다보곤 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라도 하듯이 이윽 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분명한 어조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아니 왜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처럼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하루종일 기다릴 수야 없지요. 바보같이 왜 그래요? 아직 4시 2분 전이에요. 그는 내가 억지로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철양하게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우리집 골목길로 들어서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둘 다 벌떡 일어났고 나는 약간 난처해하며 밖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앙상한 라일락 나무들 사이로 커다란 오픈카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자동차가 멈추었다. 보라색 삼각 모자 밑으로 살짝 내비친 데이지의 매혹적인 얼굴이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여기에 사는 거야? 상쾌하게 찰랑대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속에 울려퍼지는 즐거운 멜로디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소리의 물결을 한동안 따라다니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파란 물감으로 칠한 것처럼 그녀의 뺨에 붙어 있었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 잡아준 그녀의 손은 반짝이는 물방울로 젖어 있었다. 나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녀가 내 귀 쩐에 대고 소곤거렸다. 아니면 왜 혼자 오라고 했어? 그건 레크렌트성의 비밀이야. 운전기사에게 어디 가서 한 시간쯤 이따 오라 그래. 퍼디 한 시간만 이따가 와요? 그리곤 정색을 하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 이름이 퍼디야. 저 사람도 휘발유 때문에 코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진 않을걸? 근데 왜?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어? 정말 이상한데?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뭐가 이상해? 가볍게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밖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백지창처럼 창백한 얼굴의 개치비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저울추처럼 무겁게 찔러넣은 채 슬픈 표정으로 날 쳐다보며 물 웅덩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전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채로 내 뒤를 따라오더니 마치 졸타기를 하듯이 몸을 휙 돌려 거실로 사라져버렸다. 그의 그런 모습은 조금도 우습지가 않았다. 나는 내 심장이 마구 고동치는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당겼다. 한 삼십초 동안 아무 기척도 없었다. 이윽고 목맨듯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와 약간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보좌연스런 데이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어졌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이지 너무 반가워요. 침묵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었다.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었으므로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지극히 편안한 자세로 벽난로에 기대서서 억지로 태어난 척 하고 있었다. 아예 지루해 보일 정도였다. 고개를 어찌나 뒤로 젖혔던지 고장난 시계의 숫자판에 닿아있었는데 그는 그 자세로 딱딱한 의자 가장자리에 겁먹은 듯 그러나 우아하게 앉아있는 데이지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개츠비가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시시각각 나를 흘끔거렸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 때마침 그의 머리에 눌린 시계가 갸우뚱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바로잡아 놓았다. 이윽고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소파의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손으로 턱을 고였다. 시계는 미안하게 됐네요. 그가 말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은 오히려 나였다.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 평범한 말 한마디 조차 꺼낼 수가 없었다. 낡은 낡은 시계인 시계인 걸요? 내가 바보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시계가 산산조각이라도 난 줄 알았다. 몇 년 동안 만나질 못했네요.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이번 11월이면 5년이 되는군요. 기계적으로 튀어나온 개치비의 대답에 우리 모두는 또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부엌에서 차나 끓이자는 궁색한 나의 제안에 그들이 막 일어서려는 찰나 악마 같은 가정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차짱과 케이크를 받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이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다. 데이지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개치비는 그늘진 곳으로 가서 침울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평온한 분위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적당한 순간에 양해를 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딜 가십니까? 개치비가 놀라 물었다. 금방 오겠습니다.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나를 따라 부엌 그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맙소사 라고 소곤 거렸다. 왜 그래요?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그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끔찍한 끔찍한 실수야. 당황해서 그래요. 단지 그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데이지 역시 당황하고 있어요. 데이지가 당황했다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말을 되뇌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꼭 어린애처럼 왜 그래요? 내가 참지 못하고 속내를 터뜨렸다. 거기다가 무례하기까지 하군요. 데이지를 거실에 혼자 내버려 두고 그는 손을 들어 내 말을 가로막고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바로 삼십분 전에 개츠비가 초조하게 집안을 한 바퀴 돈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무성하게 우거진 잎사귀들이 비를 가려주는 아주 큰 나무를 향해 달렸다. 다시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 개츠비의 정원사가 손줄해 준 볼품 없는 우리집 잔디밭에는 여기저기 진흙구덩이와 선사시대의 늪처럼 생긴 웅덩이가 패어 있었다. 나무 밑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개츠비의 저택뿐이었다. 나는 그 저택을 칸트가 교회 첨탑을 바라보듯이 삼십분이나 멍하니 쳐다보았다. 십년 전 어느 양조업자가 그 당시 유행에 맞게 그 집을 지었는데 이웃의 작은 집 주인들에게 지프로 지붕을 얹으면 5년 동안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마도 이웃들의 거절로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인의 가세가 기울었던 모양이다. 그의 자식들은 문에서 검은 화환을 떼어내기도 전에 그 집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미국인들은 어쩌다 농로를 자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장농으로 남기를 고집했던 것이다. 30분이 지나자 다시 햇살이 비추었고 식료품 가게의 자동차가 하인들의 저녁거리를 싣고 개치비의 집앞 차도로 들어섰다. 분명 개치비는 한술도 입에 대지 못할 것이다. 가정부가 2층 창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창문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가 커다란 기둥 사이로 몸을 기울이더니 조심스럽게 정원을 향해 침을 뱉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계속해서 퍼붓는 빗소리는 그들의 감정 기복이 담긴 목소리처럼 때로 굵어지기도 했고 가늘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비가 그쳐 다시 조용해지자 집안도 덩달아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스토브를 뒤집어 엎는 것만 빼고 부엌에서 낼 수 있는 온갖 소음을 다 내면서 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두 사람은 소파의 양끝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무슨 질문을 막 했거나 아니면 그 질문이 허공에 붕 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데이지의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치비는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었다. 말 그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을 했다거나 환희의 몸짓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새로운 행복감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형씨! 그는 나를 몇 년 만에 보는 사람 마냥 반색을 했다. 문득 나는 그가 악수를 하려는 줄 알았다. 비가 그쳤어요. 그래요? 게치비는 내 말을 듣고서야 햇살이 반짝이는 방울처럼 방안 가득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마치 다시 비추기 시작한 햇살을 환영하는 기상 캐스터처럼 싱긋 웃으며 그 소식을 데이지에게 전해 주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비가 그쳤다는 군요? 기뻐요, 제이. 애절하면서도 슬픔에 젖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뜻밖의 즐거움이 어려있었다. 형씨와 데이지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가 말했다. 데이지에게 두루두루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가도 괜찮겠어요? 물론입니다, 형씨. 데이지는 세수를 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난 욕실에 지저분한 수건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띠는 이미 늦었다. 그동안 개츠비와 나는 잔디밭에서 기다렸다. 우리 집 근사해 보이죠? 그가 물었다. 집 앞 전체에 해가 드는 것 좀 봐. 훌륭한 집이라는데 나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요. 그의 시선이 아치형으로 된 모든 문과 정사각형의 탑들을 일일이 살폈다. 저 집을 살 돈을 버는데 꼭 3년이 걸렸어요. 돈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그가 기계적으로 되받았다. 그러나 대공항 때 거의 다 날렸죠. 전쟁 공항 때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대답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가 스스로 답변을 정정했다. 약제 사업도 했고 석유 사업도 했고 지금은 둘 다 그만뒀어요. 그는 더 주의 깊게 나를 쳐다보며 지난 밤에 내가 제안했었던 거 생각해 봤어요? 라고 물었다. 미처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데이지가 집에서 나왔다. 그녀의 옷에 두 줄로 나란히 달린 청동 단추가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저기 저기 저 큰 집 그녀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혼자 산단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재미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유명인사들 말입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나 있는 지름길을 놔둔 채 한길로 내려가 커다란 뒷문으로 들어갔다. 데이지는 황홀함에 취해 중얼거리며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봉건시대풍의 저택 실루엣에 찬사를 보냈고 정원과 노란 수선화의 짜릿한 향기와 아롱아롱 피어오르는 산사나무와 자두나무 꽃향기 그리고 제비꽃의 은은한 향기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렇게 문 안팎으로 휘젓고 다녔지만 데이지의 화사한 드레스가 거치적거리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는 게 이상했다. 단지 나무 사이로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마리아 앙뚜아네트 뮤직룸과 왕정 복곡풍 살롱들을 구경할 때 나는 마치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쥐 죽은 듯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손님들이 모든 소파와 테이블 뒤쪽에 숨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게츠비가 머튼 대학 도서관이라는 푯말이 붙은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올빼미 눈을 안 남자가 으스스하게 웃는 소리를 들은 것만 들은 것만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간 우리는 장미와 보라색의 실크와 신선한 꽃으로 에어쌓여 생기가 도는 고풍스런 여러 개의 침실과 드레스룸 당구장 그리고 고급 욕조가 설치된 욕실을 지나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머리가 부스한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하숙생 클립 스프링어씨였다. 나는 아침에 그가 굶주린 듯 해변을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침실과 욕실 애덤 양식의 서재가 딸린 개츠비의 방에 도착했다. 그 방에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개츠비가 붓박이 찬장에서 꺼내온 샤르트 루에즈 와인을 마셨다. 개츠비는 한 번도 데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에 데이지가 어떤 눈길을 주는지 그 반응 여하에 따라 새로 평가하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녀가 눈앞에 실제로 있는 이상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따금 자신의 소유물들을 멍한 시선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번은 그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의 침실은 금으로 장식된 머리빗, 브러쉬, 거울 세트가 놓여있는 화장대만 제외하면 모든 방 중에서 가장 소박했다. 데이지는 신이 나서 브러쉬를 집어들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러자 개치비가 의자에 앉아 눈을 가리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형씨. 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안 되던데 해보려고 해도. 그는 두 번째 상태를 지나 이제 세 번째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혹감 그리고 까닭물을 즐거움에 이어 이제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너무도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겹게 이를 악물고 기다려 왔던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짝 조인 시계의 태엽처럼 다시 풀려 가고 있었다.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그는 고급스럽고 커다란 두 개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거기엔 수많은 양복과 실내복과 넥타이 그리고 셔츠들이 열대개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영국에 날 위해 옷을 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봄,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보내줍니다. 그는 차곡차곡 쌓인 와이셔츠를 한 장씩 꺼내 우리 앞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하늘하늘한 넨넨 와이셔츠. 두꺼운 실크 와이셔츠, 고급스런 플라넬 와이셔츠 등 아래로 떨어지면서 헝클어진 셔츠들은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색깔로 테이블을 덮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자꾸 더 많은 와이셔츠를 던졌으며 형형색색의 보드라운 옷더미가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줄무늬 묻혀버리고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슬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집 구경을 마친 다음에는 집 주변과 수영장 그리고 수상 비행기와 한창 핀 꽃들을 구경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창밖을 보니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나란히 선치 물결이 잔잔하게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안개만 아니면 바다 건너 데이지의 집이 보일 텐데 개츠비가 말했다. 그쪽 부득 끝에는 늘 밤새 푸른 불이 켜져 있던데 데이지가 느닷없이 개츠비에게 팔짱을 깨었으나 그는 방금 자신이 한 말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 불빛이 지녔던 엄청난 의미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데이지와의 사이에 놓였던 그 머나먼 거리와 비교하면 그 불빛은 그녀에게 닿을 만큼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달에 가까이 떠 있는 별처럼 그렇게 가깝게 보였던 것이다. 이제 그 불빛은 어느 부두를 비추고 있는 하나의 푸른 불빛일 뿐이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대상이 하나 줄어든 것이다. 나는 희뿌연 어둠 속에 있는 가깝이 물건들을 들여다보며 방안을 서성대기 시작했다. 개치비의 책상 위 벽에 걸려있는 유투복 차림에 어느 노인의 큼지막한 사진이 내 시선을 끌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그거요? 텐코드 씨예요. 알뜻 말뜻한 이름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엔 제일 친한 친구였소. 커다란 책상 위에는 역시 유투복 차림에 개치비 사진이 놓여있었다.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도전적인 모습이었다. 열여덟 살쯤 되어보였다. 정말 멋있어요. 데이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올백 머리네요? 올백 머리 했단 얘기 안 했잖아요. 요트 얘기도 한 적 없고 이것 좀 봐요. 개치비가 재빨리 말했다. 이게 다 데이지에 관한 스크랩 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스크랩 모은 것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막 로비를 보여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개치비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래? 글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니까. 소도시라고 했잖소. 어떤 소도시인지 그 친구가 알 거야. 글쎄 그 소도시가 디트로이트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쓸모없는 친구지. 그가 전화를 끊었다. 이리 와봐요. 빨리. 데이지가 창문에서 소리쳤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두워진 서쪽 하늘 틈새로 황금빛 노을에 불 깨물든 뭉개구름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저것 좀 봐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저 분홍색 구름 한 조각을 떼어다가 당신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밀고 다니고 싶어요.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두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 더 오붓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개츠비가 말했다. 클립 스프링어에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하는 거야. 개츠비는 유잉! 하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다소 지쳐 보이는 당황한 표정의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다. 뿔테 안경을 쓰고 수치 없는 금발의 청년이었다. 그는 목 부분이 터진 운동복 상의에 흐린색의 두꺼운 면바지를 말숙하게 차려입고 꼬무창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우리가 운동을 방해했나요? 네이지가 공손하게 물었다. 자고 있었어요. 그가 당황한 듯 큰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자고 있다가 바로 깨어나서 클립 스프링어는 피아노를 잘 쳐요. 개츠비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안 그래 유잉? 잘 못 쳐요. 거의 못 쳐요. 연습을 못 아래층으로 내려갑시다. 개츠비가 그의 말을 다시 가로챘다. 그러고는 찰칵하고 스위치를 올렸다. 온 집안에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시커먼 창문들이 사라졌다. 음악실로 들어서자 개츠비는 피아노 곁에 있는 유일한 스탠드를 켰다. 그는 그는 파르르 떠오르는 성냥불로 했잖아요. 빗속 빗속을 빗속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인간의 깊은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으며 대기 중에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무엇보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에겐 아이들만 늘어나지. 그러는 동안 그러는 사이에 작별 인사를 하러 다가간 순간 나는 개츠비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현재의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희미하게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거의 5년 그날 오훈만 하더라도 데이지는 그가 꿈꾸던 모습에 미치지 못한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간직했던 환상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에 그의 환상은 그녀를 초월했다. 아니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는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환상에 몸을 던졌다. 그 환상에 모든 시간을 더하고 그의 앞에 떠다니는 모든 아름다운 깃털로 그 환상을 장식하면서 말이다. 그 어떤 불길도 그 어떤 생생함도 한 남자가 유령 같은 가슴속에 품어온 것 앞에서는 무의미했으리라. 내가 쳐다보자 그는 눈에 띌 만큼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킨 듯 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그녀가 그의 귀전에 대고 무언가 소곤거리자 그는 황홀감에 못 이기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파도처럼 물결치는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가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꿈을 초월해버린 불멸의 노래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지가 고개를 들고 나를 흘끗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다. 개즈비는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다시금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 두 사람은 강렬한 삶의 열기에 사로잡힌 듯 아련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나는 밖으로 나가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 빗속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을 그곳에 남겨놓은 채 제 6장 그 무렵 어느 날 아침 야심만만한 젊은 신문기자 하나가 뉴욕에서 개즈비의 집을 찾아와 혹시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개즈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아니 뭐든 밝히실만한 거 말입니다. 서로 어긋나는 대화가 5분 정도 오간 끝에야 그 기자가 신문사 인근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개즈비의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기자가 그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내막을 잘 모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 기자는 그날이 비번이었지만 사실을 알아보려고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이다. 무작정 찔러본 것이었지만 기자의 육감은 정확했다. 한때 개즈비의 환대를 받은 적이 있는 그래서 그의 과거에 대한 권위자가 되어버린 수백명의 사람들이 퍼뜨린 개즈비에 대한 악평이 여름 내에 무성 했다가 이제는 뉴스거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캐나다와 연결된 지하 밀주 파이프라인 이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나 그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처럼 생긴 배에서 살며 롱아일랜드 해변을 비밀리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떠돌았다.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에 노스타코타주 출신인 제임스 개츠가 만족했는지 설명하긴 쉽지 않다. 제임스 개츠 이게 진짜 그의 본명 아니 적어도 법률상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17살 때 이름을 바꾸었다. 그때는 그가 자신의 성공 징조를 목격한 시점이었는데 댄코디의 요트가 슈피리어 호수에서도 가장 위험한 갯벌에 닻을 내린 것을 본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해진 녹색 스웨터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해변을 따라 어슬렁거리고 있던 사람은 제임스 개츠였다. 하지만 보트를 빌려 투올로미 호수까지 노를 저어간 다음 코디에게 30분만 있으면 바람이 불어와 요트가 박살날 거라고 알려준 사람은 이미 제이 개츠 비였다. 나는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바꿀 이름을 준비해두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부모는 무능하고 실패한 농사꾼 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상상의 세계에서 그들을 자신의 부모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롱아일랜드 웨스트헤그의 제이 개츠비는 스스로의 이상에서 탄생한 존재였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문자 그대로 그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업 즉 거창하면서도 세속적이며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을 섬기는 사업에 종사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열일곱 소년다운 발상으로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으며 마지막까지 그 발상에 충실했던 것이다. 1년이 넘도록 그는 조개를 캐고 연어를 잡으며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슈피리어 호수 남쪽 해안을 떠돌아 다녔다. 힘든 일 편안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한 덕분에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구릿빛으로 단련되어 갔다. 그는 일찍이 여자를 경험했다. 그러나 여자들이 그의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탓에 그는 젊은 여자들은 무지하단 이유로 자기도 취에 빠진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 일에 공연히 신경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머지 여자들도 경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기괴하고 터무니없는 착상이 그를 엄습하곤 했다. 세면대 위의 시계가 쬐깍쬐깍 돌아가고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 위로 촉촉한 달빛이 젖어들면 그의 머릿속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한 우주가 펼쳐졌다. 매일 밤 환상의 날에는 점점 커져만 갔으며 마침내 쏟아지는 졸음에 못 이겨 잠이 들어야 생생한 장면도 막을 내리곤 했다. 한동안 이런 몽상은 상상력의 배출구구시를 해주었고 현실의 비현실성에 대한 기분 좋은 암시이자 이 세상은 요정의 날개 위에 세워진 덧없는 곳이라는 것을 단언해 주었던 것이다. 이때보다 몇 달 전 그는 미래의 성공에 대한 직감에 이끌려 남부 미네소타에 있는 루퍼파의 소규모 재단이 세운 세인트홀 라푸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2주일을 머물렀다. 하지만 대학이란 곳이 그의 운명의 북소리에 아니 운명 그 자체에 너무도 냉담한 것에 실망했으며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수위일도 경멸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슈피리어 호수로 돌아왔으며 덴코디의 요트가 해변 기슭에 닻을 내린 그날도 무언가 할 일을 찾아 배회하던 중이었다. 덴코디는 그 당시 50살로 네바다 은광과 유콩 광산 그리고 1875년 이후에 각종 광산 사업의 호황을 통해 거물이 된 인물이었다. 몬타나에서 구리장사를 하여 백만장자가 되어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졌으나 마음은 나약하기 그지 없었다. 이를 눈치챈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덤벼들었다. 그중 여기자인 엘라케인은 교활한 맹크농 부인처럼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는데 이 사건은 1902년 당시에 과장된 언론들에 의해 잘 알려진 일이었다. 코디는 5년 동안이나 매우 고요한 바다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제임스 게치의 운명이 되어 리틀걸 만에 나타난 것이다. 자신이 타고간 나룻배의 누에 기대어 난간을 두른 가판을 올려다보고 있던 젊은 게치비에게 그 요트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코디에게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때쯤에는 이미 자신이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어쨌든 코디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는 이내 그가 영리하고 야심만만한 청년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2,3일 후 코디는 게치비를 덜루스로 데리고 가서 파란색 상의와 흰색 면바지 6벌 그리고 요트 모자를 사주었다. 그리고 코디의 투올로미오가 서인도제도와 바버리 해안을 향해 출발했을 때 게치비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게치비는 코디의 코디의 막연한 개인 비서로 고용되었다. 코디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집사가 되기도 하고 친구, 선장, 비서가 되었다. 심지어 간수가 되기도 했다. 맑은 정신에 된 코디는 자신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낭비벽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치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쌓이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이런 관계는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요트는 세 차례나 유럽 대륙을 순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스턴에서 엘라케이가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항해가 무한정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덴 코디는 병원에 가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게치비의 심실에 있었던 덴 코디의 사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억세지만 공허한 듯한 얼굴에 혈색이 좋은 노신사 변두리의 창녀총과 술집의 야만스러운 폭력을 동부해안으로 끌고 들어온 개척시대의 방탕화 게치비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코디 덕분이었다. 때때로 파티가 무르익으면 여자들은 게치비의 머리에 샴페인을 복권했다. 하지만 게치비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코디는 그에게 2만 5천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받지 못했다. 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어떤 법률 장치였는지 그는 결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수백만 달러의 나머지 재산은 고스란히 엘라 4K에게 넘어갔다. 게치비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단지 적절하게 받은 교육뿐이었다. 이제 제2개치비라고 하는 모호한 윤곽은 실체를 갖춘 한 인간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훨씬 나중에 내게 들려주었지만 그 얘기를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초기의 그의 배경에 대해 나돌았던 황당무계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그가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것은 내가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 할 때였다. 그래서 나는 이 짧은 휴식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개츠비가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 짧은 막간을 이용해서 이 일련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나와 그와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진 휴식기이기도 했다. 몇 주일 동안 나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전화 한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뉴욕에 머물면서 조던과 여기저기를 쏟아다니거나 조던의 나이 든 숙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 오후에 마침내 나는 개츠비의 집에 들러보았다. 그곳에 머문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술을 마시자며 톰 뷰캐넌을 데리고 왔다. 나는 당연히 깜짝 놀랐지만 정말 놀란 것은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들은 세 사람으로 톰과 슬론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전에도 온 적이 있는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였다. 잘 오셨습니다. 개츠비가 현관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의 인사에 반가워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했다. 앉으십시오. 담배는 식어든 태우시지요. 그는 빠르게 방 안을 서성이다 배를 눌렀다. 곧 마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톰이 거기 와있다는 사실에 깊이 동요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무언가 대접이라도 하기 전에는 어쨌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들은 이유가 그것 때문 이란 것을 막연히 깨달았던 것이다. 슬론 씨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다. 레모네이드 드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샴페인이라도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마는 괜찮으셨습니까? 이 근처 길이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그러게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개츠비는 무뚝뚝하게 초면처럼 대하는 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전에 한 번 뵌 것 같은데요 뷰캐넌 씨. 아, 예. 톰이 퉁명스럽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예, 뵌 적이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전쯤이죠? 맞아요. 여기 있는 닉과 함께 계셨죠. 부인을 잘 압니다. 개츠비가 거의 공격적으로 말했다. 그래요? 갑자기 슬론 씨와 여자가 계단을 내려가 말에 올라탔다. 가지. 슬론 씨가 톰에게 말했다. 늦었어. 가야 해. 그러고 나서 내게 말했다. 늦어서 못 기다린다고 전해 주시오. 톰과 나는 악수를 했다. 나머지는 차갑게 목례만 주고받았을 뿐이다. 그들은 빠르게 차도를 내려갔으며 모자와 가벼운 코트를 손에 들고 개츠비가 현관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이미 8월에 우거진 녹음 사이로 사라진 뒤였다. 톰은 분명히 데이지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토요일 밤에 그는 그녀와 함께 개츠비의 파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가 나타났기 때문인지 그날 밤은 유난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의 여름 개츠비의 다른 파티와 달리 그날은 내 기억 속에 특별히 남아있다. 사람도 같았거나 적어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왔었고 샴페인이 넘치는 것도 여전히 똑같았으며 전과 전과 같은 형형색색의 화려함과 각가지 떠들썩한 판이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즐겁지 않았으며 모돌자리에 온 것 같은 불쾌감이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그런 파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웨스트헤그를 그 기준과 그것만의 장점과 함께 그 자체를 이미 완전한 세계로 그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데이지의 눈을 통해 다시금 웨스트헤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아왔던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해질녘에 도착했다. 활기에 넘친 사람들을 해치며 이리저리 거니는 동안 데이지의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보면 난 너무 흥분돼.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밤 언제든 키스하고 싶으면 얘기해. 니고 오빠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그냥 내 이름만 불러. 아니면 그린 카드를 내밀던지 지금 그린 카드를 나눠주고 여기저기 둘러보세요. 개츠비가 말했다.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정말 굉장한 말로만 듣던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톰은 거만한 눈동자로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많이 둘러보진 못했소. 톰이 말했다. 실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소만. 저 여자분은 아실 텐데요. 개츠비가 하얗게 꽃이 핀 자두나무 아래 마치 천사처럼 당당하게 앉아있는 한송이 난초와 같은 매력적인 여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톰과 데이지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이를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있었다. 정말 아름답 데이지가 말했다. 저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개츠비는 마치 행사에 참여한 듯 두 사람을 이 그룹 저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켰다. 여기는 뷰케넌 부인 그리고 뷰케넌 씨 잠시 머뭇거리다가 개츠비가 덧붙였다. 폴로 선수 씨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톰이 재빨리 가로막고 나섰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개츠비를 즐겁게 했다. 왜냐하면 톰이 그날 저녁에 줄곧 폴로 선수로 통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많은 명사들은 처음 만나봐요. 데이지가 감동해서 말했다.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이 이름이 뭔가요? 저 청교도 신자 같은 분 말이에요. 개츠비는 그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별로 이름 없는 프로듀서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나는 폴로 선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톰이 쾌활하게 말했다. 나를 몰라봐도 되니까 나는 그냥 이런 유명 인사들을 바람만 봤으면 좋겠어. 데이지와 개츠비는 춤을 추었다. 나는 그가 우아하고 보수적으로 폭스트롯을 추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전에는 그가 춤을 추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 30분 동안이나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녀의 부탁으로 정원에 남아 주위를 감시했다. 불이나 홍수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니면 천재지변이 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저녁을 먹기 위해 다 함께 앉았을 때 잊어버리고 있던 도움이 나타났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저녁 먹어도 괜찮겠지? 한 친구가 하도 재미있는 얘기를 꺼내서 말이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해요. 혹시 받아 적을 주소라도 있을지 모르니 여기 제 금색 볼펜을 써요. 데이지가 싹싹하게 대답했다. 데이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여자가 평범하지만 예쁘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개츠비와 단둘이 있었던 30분을 제외하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술기운이 유난히 얼큰하게 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불과 2주일 전에 개츠비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난 이 사람들과 친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즐거웠던 일이 지금은 불쾌하게만 느껴졌다. 어떠세요? 베데커 양? 나는 내 어깨에 거의 기댈 듯 다가오는 아가씨에게 물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며 눈을 번쩍 떴다. 뭐라구요? 디지에게 다음날 동네 클럽에서 골프를 치자고 졸라댔던 뚱뚱한 여자가 비몽사몽 간에 베데커 양을 감싸고 나섰다. 아이고 지금은 멀쩡하네요. 칵테일 대여섯 잔만 마시면 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말했건만. 안 마시고 있어. 책망을 들은 당사자가 맥없이 대꾸했다. 네가 하두 소리를 질러서 여기 계신 시베 박사에게 박사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군요. 또 다른 친구가 전혀 고맙지 않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제 머리를 수영장에 쳐박아서 옷이 흠뻑 젖었어요. 아우 내 머리를 수영장에 쳐박다니 정말 끔찍해. 베덱커 양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은 뉴저지에서도 하마터면 날 익사시킬 뻔 했다고요.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시베 박사가 말했다. 주제 파악 이나 해요. 베덱커 양이 울부짖었다. 당신도 지금 손을 떨고 있잖아요. 절대로 당신한테 수술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 거의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나는 일은 데이지와 나란히 서서 그 영화감독과 그의 스타를 구경했다는 것뿐이었다. 그 두 사람은 여전히 하얗게 꽃이 핀 자두나무 아래 서 있었으며 그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든 희미하고 가느다란 달빛만 아니라면 서로의 얼굴이 거의 닿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깝게 있기 위해 그는 저녁 내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그는 한껏 허리를 굽히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데이지가 말했다.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스처가 아니라 일종의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브로드웨이가 롱 아일랜드의 한 어촌에 탄생시킨 이 전무후무한 이곳 웨스트헤그의 적잖이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케케묵은 왕곡한 어법을 긁어내어버리는 생경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표현법에 놀랐고 또한 무에서 무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따라 사람들을 몰고 가며 너무나도 강요하는 듯한 운명에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다. 그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자동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관 계단에 함께 앉아 있었다. 현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다만 환한 문만 부드러우면서도 거무스레한 새벽 어둠을 향해 시평방 피크의 크기의 불빛을 던져 주고 있었다. 이따금 드레스룸의 덧문 사이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한 그림자가 사라지면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림자들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과 분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개치비는 뭐하는 사람이야? 갑자기 도움이 물었다. 거물급 밀주업자 맞아?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내가 물었다.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해 본 거지. 이런 신흥부자들 중에 거물급 밀주업자가 많잖아? 개치비는 아니야. 내가 딱 잘라 말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차도의 자갈이 그의 발에 밟혀 자박자박 소리를 냈다. 암튼 이렇게 잘난 사람들을 한군데다 끌어다 놓느라 무리 좀 했겠군. 산들바람에 데이지의 무피 깃털이 휘날렸다.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녀가 애써 말했다. 당신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재미있었어요. 톰은 껄껄 웃으며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 아가씨가 데이지한테 찬물로 목욕을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데이지 얼굴 봤나? 데이지는 때마침 들려오는 음악에 맞추어 허스키하고 리드미컬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음이 높아지면 그녀의 목소리도 덩달아 콘트랄토 소리로 감미롭게 높아졌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의 따스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조금씩 허공으로 흘러나왔다.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 아가씨도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몰려드는데도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막지를 못해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군. 톰이 거듭 강조했다. 알아봐야겠어. 지금 당장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약국을 갖고 있대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자수성가한 거라네요. 톰의 굼뜬 리무진이 차도로 미끄러지듯 들었었다. 잘했어.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떠나 불이 켜진 계단 위로 향했다. 열린 문틈으로 그의 유행했던 산뜻하고 슬픈 왈추곡인 새벽 3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쨌든 격식을 차리지 않는 개치비의 파티에는 그녀의 세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낭만적인 가능성을 깃들어 있었다. 그녀를 다시 불러들이는 듯한 그 노래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있단 말인가? 예측도 할 수 없는 이 아득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믿기지 않는 손님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변함없던 개치비의 헌신적인 마음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할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올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개치비는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두워진 해변에서 추위에 떨며 그 새벽에도 수영을 나갔던 패거리들이 시린 몸으로 신나게 돌아올 때까지 게스트룸의 불이 모두 꺼질 때까지 정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굳은 표정이었고 취기가 도는 눈에는 피곤이 역력했다. 데이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그가 대뜻 말했다. 아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겼다. 재미없어 했어요. 그가 잠자코 있었다. 나는 그가 말도 못할 정도로 우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녀를 이해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가 말했다. 춤춘 거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춤이라뇨? 그는 손가락을 탁탁 튕기며 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형 씨.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데이지가 도메게로 가서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로 데이지가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말쏘해버린다면 두 사람은 더욱 현실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면 두 사람은 누이빌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서 결혼하는 것이었다.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과일 껍질이 흩어져 있는 황량한 오솔길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나라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과감히 말을 꺼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울부짖었다.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 그는 마치 과거가 여기 그의 집 그림자 속에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기라도 하듯 미친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모든 걸 전처럼 그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는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고 보면 알 거야.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그가 무언가를 어쩌면 데이지를 사랑하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 중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 그의 삶은 혼란스러웠고 뒤죽박죽이었지만 만약 그가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가 다시 천천히 되풀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5년 전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무도 없고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어느 인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그곳에 선치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지금은 그때의 신비한 흥분이 되살아나는 신선한 밤이었다. 1년이면 두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집집마다 새어나온 불빛이 어둠 속을 말없이 비추고 하늘에 선 별들이 쉴 새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개츠비는 보도블록이 실제로 사다리가 되어 나무 위의 비밀 장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만약 그곳에 올라간다면 다시금 생명의 젖꼭지를 빨아당겨 그 어느 것과도 견질 수 없는 경이의 젖을 삼킬 수 있으리라. 돼지의 하얀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싹 다가오자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가 이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면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꿈이 그녀의 부서져버릴 것 같은 생명과 영원히 하나가 된다면 그의 마음은 신의 마음처럼 두 번 다시 다른 곳으로 떠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한참을 더 기다렸다. 어느 별에 부딪혀 소리를 낸 소리굽새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의 입술이 닿자 그녀의 입술은 그를 향해 한 송이 꽃잎처럼 벌어졌고 생명은 완성되었다. 개츠비가 한 말을 통해 지독히 감상적인 그의 생각을 통해 내 마음 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아주 옛날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생각이 날뜸 말뜻한 리듬 잃어버린 말의 파편 같은 것이 그 순간 내 입에서 한마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서 입술이 벙어리처럼 벌어졌다. 마치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말을 하지 못했으며 거의 생각날 뻔했던 구절도 영원히 전달되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다. 제 7장 저택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한순간에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이번에 고용한 사람들은 울프샤임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작은 호텔을 경영한 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는 데이지의 부탁으로 내게 전화를 건 것이다. 내일 데이지의 집에서 점심을 먹자는 거였다. 미스 베이커도 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30분 뒤에 데이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녀는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서 안심하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어떤 장면을 연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개츠비가 정원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런 비참한 소독 말이다. 다음 날은 푹푹 지는 날씨였다. 아마 그의 여름 중 가장 더웠던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을 것이다. 내가 탄 기차가 터널을 지나 뾰약볕으로 나오자 오직 내셔널 비스킷사의 뜨거운 호루라기 소리만이 한낮에 이글거리는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기차 안에 밀집 시트는 거의 불이 날 지경이었다. 내 옆 좌석에 앉은 여자는 땀을 흘리며 한동안 하얀 블라우스만 적시더니 쥐고 있던 신문이 땀에 젖어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철형한 소리를 지르며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지갑이 철썩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휴! 그녀가 깜짝 놀랐다. 나는 맥없이 허리를 굽히고 지갑을 주운 다음 훔칠 생각이 없다는 표시로 지갑 끝머리를 잡고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 여자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휴! 덥죠? 차장이 낯익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별난 날씨야. 더워. 아, 더워. 덥지 않으세요? 더우시죠? 그렇죠? 차장은 내 전기 승차권에 거무스름한 때를 묻혀 돌려주었다. 이런 더위라면 누군가의 후끈한 입술에 차장이 키스를 하든 누구의 머리가 차장이 입은 셔츠의 호주머니를 축축하게 적시든 누가 신경을 쓰랴. 개츠비와 내가 문에서 기다리는 사이 뷰캐넌의 집 복도를 따라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우리에게 전화벨 소리를 전했다. 죄인 어른의 시체라고요? 집사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그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은 너무 더워서 손을 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가 한 말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땀으로 번질번질해진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밀짚모자를 받아들었다. 사모님께서 객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굳이 손으로 객실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약간의 쓸데없는 동작도 생명에 대한 결례이다. 차양으로 사방을 가린 실내는 어둡고도 서늘했다. 디지와 조던은 엄청나게 긴 소파에 누워있었다. 노래하는 듯한 선풍기의 미풍에 드레스자락이 날리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은으로 만든 조각품 같았다. 아, 우리 잉꼼짝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햇볕에 그을린 갈색 피부에 하얗게 분칠을 한 조던의 손이 잠시 내 손을 잡았다 놓았다. 그런데 우리의 운동선수 톰 뷰케넌 씨는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와 동시에 홀의 전화기에 매달려 있는 무뚝뚝하고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가리고 말을 하고 있었다. 개치비는 진홍색 카펫 위에 서서 황홀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데이지가 그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예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웃음이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미세한 붓냄새가 은은히 풍겨났다. 소문에 의하면 조던이 소곤거렸다. 지금 통화하고 있는 여자는 톰의 애인이래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귀찮은 듯 높아졌다. 좋아. 그럼 자네한텐 차를 팔지 않겠어. 나한테 그런 의무도 전혀 없고 점심시간에 그런 소리를 하다니 도저히 못 참겠어. 아휴, 계속 통화하고 있네. 데이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건 진짜 사업이야. 나도 우연히 알게 되었어. 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톰이 거칠게 문을 열고는 그 거대한 몸으로 잠시 문을 막고 서 있다가 얼른 안으로 들어섰다. 개츠비 씨. 그는 싫은 내색을 교묘히 감추며 넓고 편평한 손을 내밀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닉. 우리 차가운 음료수 좀 갖다 줘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톰이 다시 방을 나가자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개츠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를 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녀가 소곤거렸다. 여기 다른 숙녀도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군.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너도 닉한테 키스해. 세상에 저속해라. 난 상관없어. 데이지가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벽돌로 쌓은 벽난로 앞을 서성거렸다. 그제야 새삼 덥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겸연쩍게 긴 소파로 돌아가서 앉았다. 바로 그때 새로 세탁한 옷을 입은 유모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 귀여운 아기. 데이지가 입속으로 나지막하게 소곤댔다. 엄마한테 오렴. 유모의 손에서 빠져나온 아이는 쏜살같이 방을 가로질러 부끄러운 듯 엄마의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예쁜 우리 아기. 엄마가 우리 천사의 노란 머리에 분을 묻혔네. 자, 일어서 봐.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봐. 개츠비와 나는 차례로 허리를 굽혀 마지못해 내미는 앙증맞은 손을 잡았다. 그런 다음에도 개츠비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실제로는 아이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 같다. 나 점심 먹기 전에 옷 입었어? 아이가 데이지를 열심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 공주 자랑하려고 그런 거야. 데이지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앙증맞은 하얀 목주름에 얼굴을 묻었다. 음, 우리 아가. 이 세상에서 더 예쁜 공주가 있을까? 음. 아이가 얌전하게 대답했다. 조던 이모도 하얀 옷을 입었네. 엄마 친구들 마음에 들어? 데이지가 개츠비에게로 아이를 돌려세웠다. 잘생겼지? 아빠는 어디 있어? 얘는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날 닮았어. 머릿결도 날 닮고 얼굴도 날 닮았어. 데이지는 다시 긴 소파로가 앉았다. 유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다. 이리오렴, 패미. 잘 가, 우리 아기. 예의 바른 아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뒤를 흘끔흘끔 돌아다보며 유모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때 톰이 찰랑찰랑하게 얼음을 가득 채운 진 리키 넉 잔을 들고 들어왔다. 개츠비가 잔을 집어들었다.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요?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모두는 진 리키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해마다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다더군. 톰이 쾌활하게 말했다. 머지않아 지구가 태양에 빠질지도 몰라. 아니, 잠깐만. 그 반대야. 태양이 해마다 식어가고 있다던가? 밖으로 나갑시다. 그가 개츠비에게 말했다. 집 구경시켜드리겠소. 나는 그들과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더위에 지친 푸른 해업에 조그만 돛담배 한 척이 더 시원한 바다를 향해 천천히 떠가고 있었다. 개츠비의 시선이 잠깐 그 배에 머물렀다. 그는 손을 들어 멀리 바다를 가리켰다. 저희 집은 정반대편에 있군요. 그렇군요. 우리 모두의 시선이 장미꽃밭과 뜨거운 잔디밭을 넘어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산복더위의 잡초 더미로 옮겨졌다. 배의 하얀 돛이 푸르고 서늘한 하늘의 경계선을 배경삼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앞쪽에는 부채꼴 모양의 바다와 많은 섬들이 펼쳐져 있었다. 좋은 스포츠죠?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한 시간만 저기 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더위를 가리기 위해 어둡게 차양을 내린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차가운 맥주를 마시며 불안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오후에는 뭘 할까요? 데이지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부터 30년 동안은 뭘 하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 조던이 말했다. 날씨가 상쾌해지는 가을이 되면 인생은 또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더워. 데이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우리 모두 시내로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무의미한 더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구깐을 뜯어서 차고로 만든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톰이 개츠비에게 말했다. 차고를 뜯어서 마구깐으로 만드는 사람은 내가 처음일걸요? 시내에 갈 사람 없어요? 데이지가 끈질기게 다시 물었다. 개츠비의 시선이 그녀로 향했다. 어머?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 진짜 멋져 보여요.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녀가 일부러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언제나 멋져 보여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셈이었고, 톰 뷰캐넌도 그것을 눈치챘다. 톰은 아연실색했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개츠비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데이지를 쳐다보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을 이제 막 알아본 듯이. 당신은 광고에 나오는 남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광고에 나오는 사람 말이에요. 좋아. 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기꺼이 시내에 가지. 자, 다 같이 시내에 가자고. 그는 여전히 개츠비와 자기 아내를 흘끔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서 가자니까? 그가 약간 신경질을 했다. 대체 왜 그래? 시내에 갈 거면 빨리 가자니까? 톰이 화를 억누르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잔에 남은 맥주를 입에 갖다 댔다. 데이지의 목소리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결하는 정원의 자갈길로 나섰다. 이제 가는 건가요? 그녀가 트집을 잡았다. 그냥 이렇게 해요.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가면 안 돼요? 점심 먹으면서 내내 피웠잖아. 아, 재미없어라. 그녀가 졸라댔다. 너무 더워서 말싸움도 못하겠어.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요. 그녀가 말했다. 어서 가자, 조던. 두 여자가 외출 준비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세 남자는 그 자리에 선 채 발끝으로 뜨거운 자갈들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서쪽 하늘엔 가느다란 눈썹 모양의 달이 이미 은빛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개츠비가 마음을 바꾸어 말을 꺼내려다 말았다. 그 순간 톰이 몸을 돌리며 그를 마주 보았다. 여기다가 마구깐을 지으셨습니까? 개츠비가 애써 물었다. 저 길 아래 400미터쯤 떨어진 것이요. 아, 예. 잠시 말이 끊겼다. 시내는 왜 가자는 건지. 톰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여자들이란 생각한다는 게 고작. 마실코쯤 가져갈까요? 데이지가 2층 창문에서 소리쳤다. 위스키 가져갈게. 톰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이 집에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군요, 형씨. 데이지의 말이 경솔했어요. 목소리 가득히. 라고 내가 말하다가 머뭇거렸다. 목소리 가득히 도운이 채워져 있어요. 그가 느닷없이 말했다. 그랬다. 나는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칠 줄 모르는 매력. 짤랑대는 목소리. 심벌두 연주하는 듯한 목소리. 하얀 궁전에서 노래하는 공주. 황금 아가씨. 톰이 일쿼트들이 병을 수건에 싸서 들고 나오자. 그 뒤를 이어 데이지와 조던이 금속으로 만든 듯한 모자를 쓰고 얇은 쇼를 팔에 걸친 채 밖으로 나왔다. 내 차로 갈까요? 개츠비가 물었다. 그는 후끈 달아오른 녹색의 가죽 시트를 손으로 만졌다. 그늘에다 차를 세워뒀어야 하는 건데. 변속 기어인가요? 도움이 물었다. 네. 그럼 내 차를 타고 가시오. 내가 그 차를 타고 시내까지 가겠소. 개츠비에게는 지극히 못마땅한 제안이었다. 기름이 얼마 없을 텐데요. 그의 제의가 개츠비는 달갑지 않았다. 아직 많은데요? 톰이 의기에 양양하게 대꾸했다. 그리고는 계기판을 들여다보았다. 기름이 떨어지면 약국에 들리면 되죠. 요즘 약국엔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그의 이 뜬금없는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이지는 톰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지극히 낯설면서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 개츠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서 타 데이지. 톰이 그녀의 등을 개츠비의 차로 떠밀면서 말했다. 이 서커스 마차에 태워줄게. 그가 차문을 열었으나 그녀는 그의 팔에서 빠져나왔다. 당신은 닉 오빠하고 조던을 데리고 가세요. 우린 당신 차를 타고 뒤쫓아갈게요. 그녀는 개츠비에게 바싹 다가가 그의 코트를 만지작거렸다. 톰과 조던과 나는 개츠비의 차에 올라탔다. 톰은 익숙하지 않은 기어를 시험삼아 밀어보았다. 그러자 우리가 탄 차는 개츠비와 데이지를 뒤로 안 채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튕겨져 나갔다. 자네도 눈으로 봤지? 톰이 물었다. 뭘 봐. 그는 조던과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나를 쏘아보았다. 내가 바본 줄 알아? 그가 말했다. 하긴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도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자넨 믿지 않겠지만 과학이란? 그가 말을 멈추었다. 당장 일어날 일에 압도당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다. 저 친구 뒷조사를 조금 해봤어.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었는데. 점쟁이한테라도 갔었다는 얘기인가요? 조던이 농담쪼로 물었다. 뭐? 우리가 깔깔대고 웃자 톰은 우리를 노려보았다. 점쟁이? 개츠비 말이에요. 개츠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그 친구의 과거를 조사해 보았다고. 그럼 그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걸 알았겠네요? 조던이 편을 들었다.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그가 빈정거렸다. 옥스퍼드 출신 좋아하시네. 분홍색 양복을 입은 저 친구가? 어쨌든 그 사람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뉴멕시코에 있는 옥스퍼드? 톰이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면 그 근처겠지. 이봐요 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왜 그 사람을 점심에 초대한 거예요? 조던이 쏘아붙였다. 데이지가 초대한 거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사람이래.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알 게 뭐야? 우리 모두는 술기운이 가시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으며 그것을 서로 알기에 한동안 말없이 차를 달렸다. 이윽호 티제이 에클버그 박사의 빛바랜 눈이 길 아래쪽에 나타나자 나는 개치비가 기름을 넣으라고 주의를 준 일이 떠올랐다. 시내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해. 톰이 말했다. 그렇지만 바로 저기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조던이 나섰다. 이 찌는 듯한 더위에 만약이라도 차가 서면 어떡해요? 톰은 신경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자 우리가 탄 차는 윌슨의 간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추었었다. 잠시 후 안에서 주인이 나타나 퀭한 눈으로 자동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기름 좀 넣어줘. 톰이 거칠게 소리쳤다. 왜 차를 세운 것 같아? 구경이나 시키려고 세운 줄 알아?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윌슨이 꼼짝 않고 말했다. 하루 종일 끙끙 앓았어요. 어디가 아픈데? 완전히 지쳤어요. 그럼 내가 직접 넣을까? 톰이 물었다. 전화 목소리는 괜찮던데 그래? 윌슨은 가까스로 그늘에서 나와 문설주의 몸을 기대고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주유기의 뚜껑을 열었다. 햇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푸르죽죽했다. 점심 식사하시는데 배를 끼쳐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윌슨이 말했다. 돈이 워낙 필요해서요. 선생님이 전에 몰던 차를 처분하시려나 싶었던 거지요. 이 차는 어때? 톰이 물었다. 지난주에 산 건데? 아주 멋진 노란 차군요. 윌슨이 핸들을 잡아보며 말했다. 사고 싶은가? 사고야 쉽지만. 윌슨은 보일듯 말듯 미소를 지었다. 그 전에 말하시던 중고차라면 돈이 좀 생기죠. 돈이 왜 갑자기 필요한 건데? 여긴 너무 오래 살아서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와이프를 데리고 서부로 가고 싶어서요. 자네 와이프가 그러고 싶대? 톰이 깜짝 놀라 물었다.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윌슨은 잠시 주의기 펌프에 몸을 기대며 손으로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눈을 가렸다. 그런데 지금은 좋든 싫든 아무튼 갈 겁니다. 이번에는 꼭 데리고 갈 겁니다. 톰의 쿠퍼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곁을 지나갔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얼마야? 톰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지난 이틀 동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윌슨이 송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떠나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차 얘기도 꺼냈던 거고요. 얼마냐고? 1달러 20센트요.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열기로 나는 머릿속이 멍해지기 시작해 참기가 어려웠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윌슨이 아직까지는 톰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윌슨은 머틀이 다른 세계에서 그와는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병이 났던 터였다. 나는 그를 쳐다보다가 톰을 흘끈 쳐다보았다. 톰 도 한 시간쯤 전에 아내에게서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 남자의 세계에 있어서 학식이나 인종의 차이는 병이 든 자와 건강한 자의 차이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윌슨은 어찌나 아파 보였던지 마치 죄 지은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 같았다. 마치 가난한 처녀에게 임신이라도 시킨 사람 같았다. 그 차 자네한테 줄게 도움이 말했다. 내일 오후에 보내도록 하지. 그 동네는 햇살이 눈부신 오후에도 왠지 늘 불안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나는 무언가 뒤가 캥기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쓰레기 언덕 너머로 TJ 에클버그 박사의 커다란 눈이 여전히 불침범을 서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눈이 바로 그 뒤에서 우릴 쏘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동차 정비소 2층의 창문 한쪽 커튼이 살짝 젖혀져 있었고 머틀 을쓴이 우리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흥분한 탓에 이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각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씩 차례로 떠올랐다. 마치 현상 중인 사진에 여러 가지 물체가 차례로 떠오르듯이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들의 얼굴에서 자주 보았던 표정이었지만 머틀 윌슨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질투어린 두려움으로 휘둥그레진 그녀의 눈이 톰이 아닌 조던 베이커에게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던을 톰의 아내로 착각했던 것이다. 단순한 마음이 혼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차를 달리면서 톰은 극심한 공포감에 채찍질 당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바로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이 안전했던 그의 아내와 정부가 순식간에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디이지를 따라잡고 윌슨에게서 멀어지려는 두 가지 목적에 사로잡힌 그는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아스토리아를 향해 달리자 잠시 후 거미줄과도 같은 고가철도 다리 사이를 조용히 달리고 있는 청색 쿠퍼가 눈에 들어왔다. 50번가에 있는 큰 극장들이 시원해요. 조던이 말했다. 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간 한여름 오후의 뉴욕이 정말 좋아요. 아주 감각적인 무언가가 있거든요. 마치 잘 익은 과일들이 가만히 있어도 손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감각적이란 말은 톰의 불안감을 한층 더 불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가 마치 둘러댈 말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쿠페가 다가왔었다. 그리고 데이지가 우리를 향해 손짓을 했다. 어디로 갈까? 데이지가 소리쳤다. 영화는 어때? 너무 더워. 그녀가 투덜거렸다. 그럼 그쪽은 영화 보러 가요. 우린 드라이브나 하다가 나중에 만나지 뭐. 그러고는 가까스로 재치있는 말을 생각해낸 듯 했다. 어느 골목에서 접선할까? 내가 담배 두 개비 물고 있을게. 지금 의논할 시간 없어. 뒤에서 트럭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자 톰이 서둘러 말했다. 센트럴 파크 남쪽 플라자 호텔까지 따라와요.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데이지와 개츠비가 탄 차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자동차가 밀리자 천천히 속도를 줄여 두 사람이 탄 차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들이 옆길로 빠져나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좀 엉뚱한 짓이긴 했지만 플라자 호텔에서 스위트룸 하나를 잡기로 했다. 어떻게 해서 그 지루하고 시끄러운 입씨름을 끝내고 다같이 호텔방으로 몰려들어가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언쟁이 계속되는 동안 내 속옷은 땀으로 젖어 축축한 뱀이 다리를 휘감으며 올라오는 것 같았고 구슬같은 땀방울이 등 뒤를 타고 흐르는 것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기억이 확실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데이지가 욕실 다섯 개를 빌려 냉수욕을 하자고 했던 제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트 줄렙을 마셨던 곳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된다. 우리는 미친 아이디어라고 서로 떠들어댔다. 그리고 호텔 종업원에게 동시에 말을 걸으며 우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척했다. 방은 넓었지만 숨이 막혔다. 오후 4시가 지났음에도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공원의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만 들어올 뿐이었다. 데이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머리를 매만졌다. 훌륭한 방이군요, 조던이 정중한 목소리로 소곤거리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창문도 열어요. 데이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명령하듯 말했다. 더 이상 창문은 없어요, 그럼 전화해서 도끼라도 가져오라고 해요, 이 더위를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야. 톰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자꾸 덥다 덥다 하니까 열 배나 더 덥잖아. 톰은 수건에 싸두었던 위스키병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왜 부인을 사사건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소, 형씨? 진해에 오자고 한 사람은 당신지 않소? 개츠비가 드디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었다. 일순 침묵이 감돌았다. 전화번호부가 걸려있던 못에서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조던이 낮게 중얼거렸다. 어우, 실례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내가 집을게요. 내가 말했다. 아니, 내가 집었어요. 개츠비는 두둥강이 난 끈을 유심히 살피더니 흠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전화번호부를 의자에 툭 던졌다. 그게 당신의 말버릇인가? 뭐가요? 그 형씨라는 말투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잠깐만요, 여보. 디지이가 거울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할 거면 난 당장 가겠어요. 민트줄랩 만들기에 얼음이나 주문해요. 톰이 수화기를 집어들자 숨이 막힐 듯한 열기를 뚫고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 연회실에서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이 엄숙한 화음으로 들려왔다. 이렇게 더운 날에 결혼을 하다니. 소던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6월 중순에 결혼했어요. 데이지가 기억을 떠올렸다. 6월에 루이빌. 실신한 사람도 있었는데 누구였죠, 여보? 빌록시.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빌록시. 블록스? 빌록시.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테네시주의 빌록시 출신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었어. 조던이 끼어들었다.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3주일이나 우리 집에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 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요. 맨피스에서 온 빌블록시는 아는데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의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집안 모든 내력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알루미늄 골프채를 주었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음악 소리가 가라앉고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창문으로 들려왔다. 이어서 그래 그래 하는 고함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다가 마침내 재즈 연주가 울리며 댄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나봐요. 데이지가 말했다. 우리가 젊었다면 일어나서 춤을 추었을 거예요. 빌록시를 생각해봐. 조던이 나무라든 말했다. 그 사람을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톰? 빌록시? 그가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난 그 사람 몰라. 데이지의 친구였으니까. 아니었어요. 데이지가 부인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왔었어요. 그 사람 당신을 안다고 하던데? 루이빌에서 자랐다고 하면서 말이야. 에이서버드가 결혼식이 끝날 무렵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묵을 방이 있느냐고 물었지. 조던이 빙글에 웃었다. 아마 고향으로 가는 길에 빈둥빈둥 지낸 모양이죠. 예일대학 때 두 분이랑 같은 학년에 동기 회장이었다고 하던데요. 톰과 내가 서로 마주 보았다. 빌록시가? 우선 동기 회장 같은 건 없었어. 게츠비가 한쪽 발로 쉴 새 없이 바닥을 탁탁 치자 톰이 갑자기 그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게츠비 씨,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래요? 옥스퍼드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 있었죠.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윽호, 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빌록시가 뉴헤이번에 갔을 때, 당신은 옥스퍼드에 갔었죠?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노크를 한 다음 민트와 얼음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고맙다는 말과 살며시 문을 닫는 소리조차 방안의 침묵을 깨지 못했다. 지독히도 구체적인 사실이 마침내 밝혀질 터였다. 옥스퍼드에 갔었다고 말했을 텐데요. 게츠비가 말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군요. 1919년이었고, 겨우 5개월 있었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는 말은 못하는 겁니다. 톰은 우리가 자신의 의심에 동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 주변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게츠비를 보고 있었다. 휴전 후에 그런 기회가 장교들에게 주어졌죠. 게츠비가 덧붙였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데이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위스키 병을 따세요, 여보. 그녀가 주문했다. 민트 줄랩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멍청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 민트를 좀 보세요. 잠깐만. 톰이 가로막고 나섰다. 한 가지 더. 게츠비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소. 물어보시죠. 게츠비가 정중하게 대꾸했다. 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는 거요? 그들은 마침내 노골적으로 부딪혔으며 그것은 게츠비가 바라던 바였다. 이분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지는 절망적인 눈길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신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자중하세요. 자중하라고? 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말을 되뇌었다. 어디에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작자가 마누라하고 놀아나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야? 그런 것이 유행이라면 난 빠지겠어. 요즘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나 가족 제도 따위를 우습게 여기지. 그러다가 모든 걸 내팽겨치고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세상이 올걸? 격한 횡설수설로 얼굴을 붉히면서 톰은 스스로를 문명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치부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백인인걸요? 조던이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건 나도 알아. 난 거창한 파티를 열지 않으니까. 개나 소나 다 부르려면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어야 할걸?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몹시 화가 난 나는 톰이 입을 열 때마다 비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남봉꾼이 점잖은 신사로 완전히 변신한 것이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형씨. 개츠비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데이지는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 제발 그만둬요. 그녀가 간절하게 만류했다. 제발 다들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자니까요. 그게 좋겠어. 내가 일어섰다. 가지 톰 여기에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개츠비가 말했다.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데이지는 날 사랑해. 당신 미쳤군. 톰이 기계적으로 외쳤다. 개츠비는 벌떡 일어났고 흥분으로 생기가 넘쳤다.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알겠소? 그가 고함을 질렀다. 당신과 결혼한 건 내가 가난했기 때문이고 나를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이오. 그건 아주 중대한 실수였지만 데이지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오직 나뿐이란 말이오. 그쯤에서 조던과 나는 가려고 했지만 톰과 개츠비는 굳이 우리를 붙잡아 앉혔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이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의 감정 싸움에 한몫 끼어서 그들의 감정을 대신 겪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앉아봐 데이지. 톰은 애써 아버지처럼 근엄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는 듯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듣고 싶어. 내가 얘기했지 않소? 개츠비가 말했다. 5년이나 계속됐다고.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톰이 날카롭게 데이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5년 동안 이 친구를 만났단 말이야? 만나지 않았지. 개츠비가 말했다. 아니, 만날 수가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서로를 사랑했소.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이 몰랐다는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곤 했지. 그러나 그의 표정에 웃음기라곤 찾을 수 없었다. 하, 그게 전부요? 톰은 성직자처럼 손가락을 탁탁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당신은 미쳤어! 톰이 고함을 쳤다. 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땐 데이질 몰랐으니까. 그리고 뒷문으로 식료품 같은 거나 배달했으니 당신이 데이지에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나머지 얘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야. 데이지는 결혼했을 때나 지금이나 날 사랑한다고. 천만에 개치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데이지는 날 사랑해. 가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다르긴 하지만 말이야. 톰은 사려 깊은 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나 역시 데이지를 사랑해. 가끔씩 술을 마시고 취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하긴 하지만 나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지.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내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야. 당신이란 사람? 구역질라요.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돌렸다. 한 옥타브 낮아진 그녀의 목소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났는지 알아요? 저희가 술 마시고 저지른 바보 짓을 동네 사람들이 오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개치비가 그녀 곁으로 걸어갔다. 데이지, 이제 다 끝난 얘기야.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진실을 말해주면 돼. 사랑한 적 없다고 말이야.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녀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데이지는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녀가 머뭇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무언가를 호소하듯 나와 조던에게 향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겨우 알게 되었다는 듯. 하지만 애초부터 무언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이제 엎질러진 무리였다. 너무 늦은 것이다. 저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녀가 누가 봐도 뻔할 정도로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카피올라니에서도? 톰이 느닷없이 물었다. 그래요. 아래층 연회실에서 숨 막힐 듯한 합창소리가 무더운 공기를 타고 들려오고 있었다. 구두가 젖을까 봐 펀치볼 계곡에서 당신을 안고 내려왔을 때도? 쉰 듯한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어? 돼지!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개치비를 바라보았다. 이봐요, 제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담배와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카페 위에 내동댕이 쳤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녀가 개치빴에게 울부짖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개치비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나 또한 사랑했다고? 그가 되물었다. 그 말도 거짓말이야! 톰이 거칠게 말했다. 돼지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어. 게다가 돼지와 나 사이에는 당신이 절대 알 수 없는 추억들이 있지. 우리 둘 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말이 개치비의 몸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데이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소. 개치비가 고집했다. 데이지는 지금 너무 흥분돼 있어서. 단둘이 있다고 해도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데이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거짓말이고 말고. 톰이 맞장구를 쳤다. 그녀가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물론 중요하지. 이제부터 신경 많이 쓸게.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군. 개치비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데이지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야.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톰은 눈을 크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데이지가 당신을 떠날 테니까. 말도 안 돼. 떠날 거예요. 그녀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데이지는 날 떠나지 않아. 톰이 갑자기 개치비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자 손가락에 끼워질 반지도 도둑질해야 하는 그런 사기꾼 때문에 날 떠난다고?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데이지가 울부짖었다. 제발 나가요 우리. 대체 넌 누구야? 톰이 고함을 질렀다. 넌 마이오 울프샤임 따위와 어울려 다니는 한 패거리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약간의 뒷조사를 했거든. 내일 뒷조사를 더 해볼 생각이야. 그건 당신 자유야 형씨. 개치비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당신의 약국이 뭐하는 곳인지 알아봤다고. 그는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총알처럼 쏘아붙였다. 저 작자와 울프샤임이라고 하는 작자가 여긴 뉴욕과 시카고의 뒷골목에 있는 약국을 잔뜩 사들인 다음 에틸알코올을 팔았지.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재밀봤어.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작자를 밀주업자라고 생각했는데 보긴 제대로 본 거야.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개치비가 공손하게 말했다. 당신 친구 윌터 체이스도 자존심이 없는지 냉큼 그 일에 합세를 합디다. 공경에 빠진 그 친구를 버렸잖아. 내 말이 틀렸어? 뉴저지에서 그 친구를 한 달간 형무소에 보내지 않았나? 괘씸하게? 자네에 대해 윌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 들어보시지. 알거지처럼 돼서 우릴 찾아왔습디다. 돈 몇 번 주니까 감지덕지 하던걸요, 형씨? 나한테 형씨라고 부르진 마! 톰이 고함을 질렀다. 개치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윌터는 도박법으로 자네를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올프샤임이란 작자가 협박하는 바람에 입을 담은 거지.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그 표정이 다시금 개치비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 약국 사업은 분돈이나 만지는 사업이지? 톰이 천천히 덧붙였다. 월터가 무서워서 내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자는 지금 하고 있어. 나는 데이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개치비와 남편을 두려운 눈빛으로 번갈아 응시하다가 이윽호 조던을 쳐다보았다. 조던은 턱 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올려놓고 열심히 몸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개치비를 돌아다 본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마치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이 말은 그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떠들어대던 험담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지만 같았다.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일련의 표정은 이렇게 기이한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런 표정이 사라지자 그는 데이지에게 흥분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꺼내지도 않은 비난에 대해서까지 변호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자신의 세계 속으로 더욱더 움츠러들었고 결국 그는 이야기를 그만두었다. 오후 해가 사그라지는 동안 죽어버린 꿈만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미 만질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면서 방을 가로질러 사라진 그 목소리를 향해 애처롭게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다시금 집에 가자고 애원했다. 제발 여보 더는 못 참겠어요. 겁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가 그녀가 어떤 의도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건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먼저 떠나. 데이지. 톰이 말했다. 게츠비 씨의 차로. 그녀는 이제 놀란 눈으로 톰을 쳐다보았지만 톰은 의젓하게 무시하는 투로 고집을 부렸다. 어서. 같이 가도 괜찮아. 주제 넘는 희롱이 다 끝났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던져지듯이 고립된 채. 유령처럼. 심지어 우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잠시 후 톰은 뚜껑도 따지 않은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수건에 싸기 시작했다. 이거 마시겠나? 조던은? 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닉! 그가 다시 물었다. 뭘? 한잔하겠어?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이 내 생일이군. 나는 서른한 살이었다. 내 앞에는 불길하고도 위협적인 새로운 십년 세월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톰과 함께 쿠페를 타고 롱 아일랜드를 향해 출발한 것은 일곱시였다. 톰은 애기양양해하고 껄뻄대고 웃으며 쉴 새 없이 말을 했지만 나와 조던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머리 위를 오가는 고가철도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인간의 동정심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언쟁이 도시의 불빛 뒤로 사라지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서른 살. 고독한 십년에 대한 예고. 알고 지내던 독신 남자가 점점 줄어들고 열정의 가방도 점점 얄팍해지고 머리숱도 점점 줄어드는 나이. 하지만 내 곁에는 조던이 있었다. 데이지와는 달리 세월이 흐르면 잊게 될 꿈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만큼 현명한 여자였다. 어두운 다리 위로 지나갈 때 조던의 핏기 없는 얼굴이 내 코트 어깨로 힘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듯 그녀가 내 손을 잡자 서른 살의 무서운 충격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서늘해져가는 황혼을 뚫고 죽음을 향해 차를 달렸다. 잿더미 옆에서 싸구려 커피숍을 운영하던 그리스 출신의 청년 마이클리스는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는 무더위 속에서 다섯 시간 넘도록 낮잠을 자다가 자동차 정비소까지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리고 알고 있던 조지 윌슨이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았다. 윌슨은 자신의 파리한 머리카락만큼이나 창백한 얼굴로 온몸을 떨 만큼 정말로 아파 보였다. 마이클리스는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할 일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설득하는 동안 머리 위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집사람을 2층에 가뒀어. 윌슨이 차분히 말했다. 내일 모레까지 가둬둘 거야. 그런 다음 함께 이곳을 떠나야겠어. 마이클리스는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4년 동안 이웃에서 함께 살았지만 윌슨이 한 번도 그런 일을 할 위인처럼 보였던 적이 없었다. 대체로 그는 삶에 지친 고단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사근사근 종잡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애매하게 웃어 보였다. 부인에게 꽉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공처가였다. 그래서 마이클리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으나 윌슨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커녕 오히려 찾아온 사람에게 의심스런 눈초리를 던지며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무엇을 했느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마이클리스의 심기가 불편해질 무렵 서너 명의 인부들이 정비소 문을 지나 그의 식당 쪽으로 가는 바람에 마이클리스는 나중에 다시 올 생각으로 냉큼 자리를 피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르지 않았다. 그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7시가 조금 넘어 다시 밖으로 나온 그는 정비소 1층에서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퍼붓는 윌슨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아까 주고받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집어던지고 때리란 말이야 이 더럽고 못난 겁쟁이야! 잠시 후 그녀는 두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질러대며 어둠 속으로 마구 뛰어갔다. 마이클리스가 문관에서 움직일 겨를도 없이 일은 끝나고 말았다. 신문에 보도되었던 죽음의 자동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 차는 점점 깊어가던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한순간 비극적으로 흔들리다가 그 다음 커브길을 돌아 사라져버렸다. 마이클리스는 자동차의 색깔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제일 먼저 달려온 경찰에게 그 차가 연두색이라고 말했다. 뉴욕 쪽으로 가고 있던 다른 차 한 대가 현장을 지나치다가 백야드쯤의 지점에서 멈추었고 운전자는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죽어가고 있는 머틀 윌슨에게 급하게 달려왔다. 그녀의 시신은 끈적끈적하고 검붉은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이클리스와 다시 돌아온 차의 운전자가 제일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아직도 땀에 젖어있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찢어 풀어재치자 그녀의 왼쪽 가슴이 몸에서 떨어지며 헝겊조각처럼 덜렁거렸다. 굳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놀라운 생명력을 포기하면서 숨이 막히듯 입은 크게 벌린 상태였으며 양쪽 입가가 약간 찢어져 있었다. 우리가 서너 대의 자동차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것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였다. 사고가 났군. 도움이 말했다. 잘 됐네. 윌슨한테 마침내 일거리가 생긴 셈이니까. 그는 속도를 늦추었으나 차를 세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비소 문 앞에서 입을 다문 채 구경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보자 그는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잠깐만 보고 가지. 그가 미심쩍다는 듯 말했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정비소에서 쉴 새 없이 새어나오는 희미한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쿠페에서 내려 정비소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 통곡소리는 숨이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 가운데 거듭거듭 새어나오는 어휴 하느님 맙소사 라는 탄식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야. 톰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원형으로 에어쌌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철망이 쌓인 노란 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거친 소리를 지르면서 억센 팔로 사람들을 마구 밀어져치고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원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잠시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새로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의 둘레가 흩뜨리는 바람에 조던과 나는 갑자기 원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머틀 윌슨의 시신은 온유월 밤에 감기 앓는 사람처럼 담요에 싸고 또 쌓인 채 벽 쪽에 있는 작업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 톰은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꼼짝도 않고 시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경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서 수첩에다 이름을 고쳐가며 받아 적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횡한 차고에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윌슨이 높다란 사무실 문지방에 서서 두 손으로 문설주를 부여잡고 앞 뒤로 몸을 흔들며 서 있었다. 누군가 두런두런 그에게 말을 걸다가 이따금씩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으나 윌슨은 들이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흔들거리는 등불에서 시신을 올려놓은 벽에 붙은 작업대로 천천히 움직였다가 다시금 등불로 황급히 올마갔다. 그러면서 그는 쉴 새 없이 쉰 목소리로 오열하며 흐느꼈다. 아, 아느님 맙소사, 오, 아느님 맙소사, 아느님 맙소사. 이윽고 톰은 고개를 번쩍 들고서 흐릿해진 눈으로 차고 안을 훑어본 다음 경찰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톰의 넓적한 손이 경찰의 어깨를 덥석 부여잡자 경찰이 톰을 올려다보았다.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거요. 차에 치였어요. 즉사했어요. 즉사했다고? 톰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저 여자가 길로 뛰어들었어요. 개자식은 뺑소니를 쳤고요. 차가 두 대였어요. 마이클리스가 말했다. 한 대는 오고 한 대는 가고. 내 말뜻 알겠어요? 어디로요?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각자 제갈길로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는 손을 들어 담요를 가리키다 말고 반쯤 올린 손을 다시 내렸다. 뉴욕에서 달려오던 차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정면으로 들이받친 거죠. 시속 3, 40마일로 달렸으니까요.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경찰이 물었다. 이름 같은 거 없어요. 옷을 잘 차려 입은 파리한 얼굴의 흑인이 다가왔다. 노란 차였어요. 아주 큰 노란 차. 새 차. 사고를 목격했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아니요. 그렇지만 그 차가 날 지나쳐 저 길로 내려갔어요. 40마일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요. 아마 50, 60까지 달렸을걸. 이쪽으로 오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켜요 비켜요. 저 사람 이름을 적어야 하니까. 이 대화 중 몇 마디가 사무실 입구에서 흔들거리고 있던 윌슨 어깨에까지 들린 모양이었다. 그의 숨막히던 흐느낌 속에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그게 어떤 차인지 난 알아요. 어떤 차인지 난 알아요. 톰을 보고 있자니 코트 속으로 그의 어깨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톰은 빠른 걸음으로 윌슨에게 걸어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양팔을 움켜잡았다. 정신 차려! 톰은 타이르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윌슨의 시선이 톰에게로 향했다. 그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는데 톰이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무릎을 꿇고 넘어졌을 것이다. 내 말 잘 들어? 톰이 그를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조금 전에 뉴욕에서 여기로 왔어. 지난번 말한 쿠페를 자네한테 가져오는 잠이었어. 오늘 낮에 운전한 노란색 차는 내 차가 아니야. 알겠나? 나는 그 차를 오후 내내 보지 못했다고. 톰이 하는 말은 가까이 있던 흑인과 나한테만 들렸지만, 경찰은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날카로운 눈길로 톰을 쏘아 보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이 물었다. 난 이 사람의 친구입니다. 톰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윌슨을 붙잡고 있었다. 이 친구가 사고 차를 안다고 해서요. 노란색 차라고 하네요. 미심쩍다는 듯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톰을 쳐다보았다. 당신 차는 무슨 색이요? 파란색 쿠페입니다. 우린 막 뉴욕에서 오는 길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운전을 하며 우리 뒤를 따라왔던 누군가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제야 경찰은 우리에게서 돌아섰다. 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똑바로 말해 주실까요? 톰은 윌슨을 인형처럼 일으켜 세워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누구 이리로 와서 저 사람과 같이 있어주시오. 톰이 위험있게 한마디 했다. 그러고는 가장 가깝게 서있던 두 남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톰은 문을 닫고 작업대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한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내 곁을 지나가며 소곤거렸다. 나가지.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톰이 당당하게 길을 터주는 바람에 사람들 틈새를 뚫고 밖으로 나왔다. 30분 전에 무모한 희망을 품고 불렀던 의사가 한 손에 진료 가방을 들고 서둘러 들어오고 있었다. 톰은 길모퉁이를 지날 때까지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이윽 후 그의 발이 힘껏 가속 페달을 밟자 쿠페는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낮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비겁한 자식. 그가 울먹였다. 뺑소니를 치다니. 어둠 속에서 살랑대는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톰 뷰캐넌의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톰은 현관 옆에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두 곳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덩굴 사이로 꽃이 핀 것 같았다. 데이지가 집에 있군. 톰이 말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사이 그가 나를 흘끔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웨스트헥에서 내려줄걸. 오늘 밤 우리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무겁고도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달빛 어린 자갈길을 걸어 형광까지 가는 동안 그가 무뚝뚝한 어조로 상황을 매듭지었다. 전화로 택시를 불러줄 테니 타고 가. 기다리는 동안 조던하고 부엌에 가서 저녁 식사라도 하든지. 그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지. 아니 괜찮네. 택시나 불러주면 고맙겠어. 난 밖에서 기다리지 뭐. 조던이 내 팔짱을 깨었다. 들어가지 그래요 닉. 아니 괜찮아요.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조던은 한동안 더 머뭇거렸다. 이제 겨우 아홉시 반인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들에게 시달린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갑자기 조던도 그 속에 포함된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내 표정에서 이런 기분을 분명 느낀 것 같았다. 갑자기 돌아서 형광 계단을 뛰어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나는 잠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앉아있었다. 그러자 안에서 전화 거는 소리와 택시를 부르는 집사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나는 정문에서 기다릴 작정으로 집을 등진 채 천천히 차도를 걸어 내려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길과 덤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개치비를 본 것은 이십야드도 채 못 가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몹시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달빛 아래 분홍색 양복을 입은 화려한 그의 모습 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냥 서 있는 겁니다 형씨. 그는 어쩐지 비열해 보였다. 금방이라도 그가 이 집에서 강도질이라도 할 것 같았다. 울프샤인 부하들의 험상구준 얼굴들이 그의 등 뒤 시커먼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는 길에 별일 없었나요?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있었어요. 그가 머뭇거렸다. 그 여자가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돼지에게 그렇게 얘기해 두었어요. 놀라는 김에 한꺼번에 놀라는 게 더 낫죠. 잘 견뎌내더군요. 돼지의 반응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듯한 말투였다. 새끌로 빠져서 웨스트헤그에 갔다 왔어요. 그가 덧붙였다. 차는 우리 집 차고에다 넣어두었고요. 우리를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나는 그가 너무 역겨워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 여자는 누구죠? 그가 물었다. 이름이 윌슨이에요. 남편이 정비소를 하고 있죠.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내가 핸들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가 느닷없이 말을 멈춘 순간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데이지가 운전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물론 내가 했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뉴욕을 떠날 때 데이지는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와중에 그 여자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었고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했었나 봐요. 처음에 데이지는 그 여자를 피해 다른 차가 있는 곳으로 차를 돌렸어요. 그러다가 혼비백산에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렸죠. 내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순간 충격이 느껴졌는데 틀림없이 즉사했을 겁니다. 어쨌든 데이지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차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죠. 그러자 데이지가 내 무릎으로 쓰러졌고 그때부터 내가 운전을 했어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난 여기서 기다리면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로 저 친구가 데이지를 못살게 굴지는 않는지 지켜볼 겁니다. 데이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저 친구가 무슨 짓을 하면 불을 껐다가 다시 켜기로 했어요. 그냥 놔둘 겁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데이지를 생각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저 친구를 못 믿어요, 형씨.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요? 필요하다면 밤새도록이요. 여하튼 모두가 잠들 때까지 있을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데이지가 운전을 했다는 것을 도움이 알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는 데이지가 운전했다는 사실과 무언가를 연관지으려 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의 집을 쳐다보았다. 아래층에 불 켜진 창문이 두억에 있었고 데이지의 방에서는 선명한 분홍 불빛이 새어나왔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말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는지 보고 올게요. 나는 잔디밭을 다시 걸어가 살금살금 자갈길을 건너간 다음 뒤꿈치를 들고 베란다 층계로 올라갔다. 거실 커튼이 젖혀져 있었으나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석 달 전 6월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식사를 하던 베란다를 지나 불빛이 작은 직사각형처럼 새어나오는 곳까지 갔다. 아마도 식료품 저장실 창문인 것 같았다. 브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으나 나는 창문 틈에 벌어진 틈 하나를 발견했다. 데이지와 톰은 부엌 식탁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었다. 식탁에는 차갑게 식은 프라이드 치킨 한 접시와 맥주 두 병이 놓여있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그녀에게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 손으로 진지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이따금씩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기분 좋은 표정은 아니었으며 어느 누구도 닭고기나 맥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행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 모습에는 너무도 자연스런 친밀감이 어려 있었는데 만약 누군가 이 모습을 봤다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베란다에서 뒤꿈치를 들고 내려가는 동안 택시가 어두운 도로를 뚫고 집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는 나를 만났던 차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하던가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아주 조용합니다. 내가 머뭇거렸다.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자두는 게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데이지가 침실로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형씨나 가시오. 그는 두 손을 양복 주머니에 찔러넣고 돌아서서 다시 집안을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나의 존재가 신성한 불신범 역할에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걸어 나왔고 그는 달빛을 받으며 그곳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를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났다. 제 8장 밤새도록 나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바다에서는 안개 경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고 나는 괴이한 현실과 잔인하고 끔찍한 꿈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반쯤 환자꼴이 되어 뒤치락거렸다. 새벽역에 택시 한 대가 개치비의 차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즉시 침대에서 뛰어나와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무언가 알려야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무 늦어질 거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의 집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의 집 정문이 아직 열려있는 것과 그가 낙담을 해서인지 아니면 잠을 못 잔 것 때문인지 홀 안에 한 테이블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개치비가 힘없이 말했다. 기다리다가 새벽 4시쯤 데이지가 창문으로 다가와 잠깐 서있더니 불을 끄더군요. 그날 밤 방들을 뒤져 담배를 찾으면서 그의 집이 그렇게 거대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형 천막 같은 커튼을 한쪽으로 밀어져치고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찾기 위해 한없이 넓고 시커먼 벽을 손으로 더듬거렸다. 그러다가 나는 유령처럼 서있는 피아노 건반 위로 쾅 소리를 내며 엎어지기도 했다. 집안 곳곳이 먼지투성이고 방은 오랫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았는지 퀵퀴한 곰팡내가 풍겼다. 나는 낯선 테이블에서 담배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되어 딱딱하게 마른 담배 두개비가 들어 있었다. 응접실에 프랑스식 창문을 열고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잠시 떠나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분명히 형시차를 추적할 겁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고요? 일주일 정도 애틀랜틱시티나 몬트리올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는 그런 이 일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데이지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는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녀 곁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나는 차마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젊은 시절 댕코디와의 이상한 사연을 들려준 것도 그날 밤이었다. 그랬던 이유는 제이 게츠비가 톰의 무자비한 앙심에 부딪혀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가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연주해왔던 광산곡 연주가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제야 그는 무엇이든 숨김없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지만 역시 데이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데이지는 게츠비가 처음으로 만난 멋진 여자였다. 그는 감춰졌던 다양한 수환으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망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흥분시키는 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는 테일러 캠프의 다른 장교들과 같이 그녀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는 혼자 찾아갔다. 그는 너무 놀라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 숨막힐 정도로 강렬한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 것은 그 집에 데이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데이지에게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이 그가 테일러 캠프에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집에는 신비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다른 침실보다 더 아름답고 시원한 침실이 2층에 있을 것만 같고 복도에서는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으며 라벤더 속에 처박힌 케케무근 로맨스가 아니라 신선하고 생기가 약동하듯 번쩍이는 신형 자동차의 냄새가 나는 그런 로맨스가 있을 것 같았으며 싱싱함을 뽐내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들의 무도회가 열릴 것만 같았다. 이미 많은 남자들이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그를 자극했다. 그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녀가 더 소중하게 보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떨리는 감정의 그림자와 메아리로 그 집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손에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의 어느 날 밤 그는 데이지를 손에 넣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경멸했는지도 모른다. 거짓으로 고시를 만들어 그녀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있지도 않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데이지에게 안정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자신이 데이지와 같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그녀를 돌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그런 능력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뒤를 봐줄 든든한 가족도 없었으며 오히려 냉혹한 정부의 변덕에 따라 언제 어느 구석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도 않았다. 그는 어쩌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얻고 떠나버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스스로 성배를 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데이지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멋진 여자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게치비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의리의리한 자기 집안으로 그녀의 윤택하고 풍만한 삶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데이지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이틀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숨을 쉴 수 없었던 쪽은 아니 배신감을 느꼈던 쪽은 게치비였다. 그녀의 베란다는 돈으로 산 사치품으로 별처럼 반짝거렸다. 데이지가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그는 그녀의 매혹적이고 사랑스런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등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며 멋스런 소리를 냈다. 그녀는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허스키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 게치비는 돈으로 가꾸어진 젊음과 신비로움에 수많은 옷들의 신선함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신감에 넘쳐 은처럼 빛나는 그녀에게 압도되었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씨 한동안은 심지어 그녀가 나를 차버려 주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도 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는 다른 세계를 내가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망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고 갑자기 모든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녀에게 들려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굳이 거창한 일들을 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가 해외로 파병되기 전날 늦은 오후 그는 데이지를 감싸 안은 채 말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쌀쌀한 가을날 이었는데 방 안에 병난로와 그녀의 뺨이 빨갛게 타올랐다. 이따금 그녀가 몸을 들썩일 때마다 그는 팔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어 주었고 그녀의 윤기나는 검은 머리에 입도 맞추었다. 그날 오후는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마치 마치 예정된 다음 날에 오랜 이별을 위해 깊은 추억이라도 남겨두려는 듯 데이지가 외투를 입은 그의 어깨를 말없이 입술로 문지르거나 잠든 듯한 그녀의 손가락 끝을 그가 부드럽게 만지작거렸던 그 순간만큼 두 사람이 가깝고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전쟁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운을 세웠다. 일선에 배치되기 전 대위였던 그는 아르곤 전투에서 소령으로 진급해서 사단의 기관총 부대를 주의했다. 휴전 이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친 듯이 애를 썼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오해가 있었는지 옥스퍼드로 보내졌다. 그는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데이지의 편지에서 초조함과 절망감이 엿보였던 것이다. 그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주변에 압박을 받고 있던 그녀는 그를 어서 만나 그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고 결국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데이지는 젊었고 그녀의 잘 꾸며진 세계에는 난초의 향기 유쾌하고 화려한 속물근성 냄새 슬프면서도 유혹적인 그의 유행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었다. 색소포는 밤새도록 빌 스트리트 블루스의 절망적인 곡조를 흐느끼듯 불어댔고 수백상의 금색과 은색 구두빨은 반짝이는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바닥을 미끄러져 갔다. 차를 마시는 어스름한 시각이면 방마다 은은하고 감미로운 열기가 끊임없이 고동쳤으며 신선한 얼굴들을 흩뿌려진 장미꽃잎처럼 슬픈 트럼펫 소리에 맞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계절이 바뀌자 데이지는 저녁 때마다 열리는 사교장에 다시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루에도 대여섯명의 남자와 대여섯번의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목걸이와 시폰으로 장식된 이브닝 드레스를 침대 옆에서 시들어가는 난초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꾸벅꾸벅 졸곤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구체화시키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어떤 힘 사랑의 힘 돈의 힘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힘에 의해서 내려지길 원했다. 봄이 한창일 무렵 그 힘은 톰 뷰캐넌의 등장과 함께 구체화 되었다. 톰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무언가 건강하고 확고부동한 면이 엇보인 탓에 데이지는 기분이 좋았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도 있고 어느 정도의 안도감도 있었다. 그 편지가 개치비에게 도착한 것은 그가 옥스퍼드에 있을 때였다. 롱아일랜드의 새벽이 밝았고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잿빛과 황금빛 햇살이 지방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도록 나머지 창문을 모두 열어젖혔다. 한 그루의 나무 그림자가 이슬 위로 드리워지고 새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제잘 제잘 지적이기 시작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상쾌한 대기의 움직임은 서늘하면서도 맑은 날씨를 예고했다. 난… 데이지가 그 친구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치비가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도전적인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형씨도 알겠지만 데이지는 어제 오후에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데이지가 놀란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사기꾼처럼 보였을 거요. 그래서 데이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가 침울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물론 결혼했을 당시에야 한동안 사랑했겠죠. 그래도 날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그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꺼냈다. 여하튼 그건 단순히 사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톰과 데이지는 아직도 신혼여행 중이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봉급으로 루이빌까지 비참한 여행을 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11월 밤에 데이지와 함께 거닐었던 거리들을 돌아다니고 그녀의 흰색 자동차를 타고 갔던 한적한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에게 데이지의 집이 다른 곳보다 항상 더 신비롭고 즐거운 곳으로 보였던 것처럼 비록 데이지는 없지만 그 도시 또한 그의 눈에는 애수에 젖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더 열심히 찾는다면 그녀를 발견해 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뒤에 두고 간다는 느낌으로 그곳을 떠났다. 삼등 칸 그는 이제 무일 뿐이었다. 그는 연결 통로로 나가 접는 의자를 펴고 앉았다. 여기 미끄러지듯이 멀어지면서 낯선 건물들의 뒷모습이 휙휙 지나갔다. 이윽 이윽 봄에 들판이 펼쳐졌고 우연히 길에서 돼지의 파리하고 신비로운 얼굴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태운 노란색 전차 한 대가 그가 탄 기차와 잠깐 경주를 벌였다. 기차가 굽이진 궤도를 돌고 나자 이제는 해를 등지고 똑바로 달리고 있었다. 해는 더욱 낮게 기울면서 그녀가 숨쉬었던 도시 위로 햇살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절망적으로 한 손을 길게 뻗었다. 한 줌의 공기라도 낚아채려는 듯 그녀가 그를 위해 만들어준 그곳의 파편을 한 조각이라도 건지려는 듯 그러나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있었으며 그는 그곳의 일부 그러니까 가장 신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간 것은 9시쯤 이었다. 밤사이 날씨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공기 중엔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개치비가 이전에 고용했던 하인 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정원사가 계단 밑으로 다가왔다. 오늘 수영장 물을 빼려고 하는데요. 개치비씨 곧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파이프가 막히거든요. 오늘은 그냥 둬요. 개치비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변명이라도 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형씨 올여름에는 수영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나는 시계를 들여다본 다음 일어섰다. 기차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나는 시내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일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치비를 혼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난 그 기차를 놓치고 그 다음 기차도 놓치고 나서야 개치비의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전화할게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그래요 형씨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데이지도 전화할 겁니다.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악수를 했고 나는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런데 울타리까지 채 가기도 전에 나는 무언가가 생각나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사람들은 썩어 빠졌어요. 나는 잔디밭 너머로 소리쳤다. 그 빌어먹을 인간들 다 합친 것보다 개치비씨가 더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나는 두고두고 이렇게 말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해준 단 한 번의 칭찬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중에는 알아들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이 그 사실에 공모라도 한 것처럼 그의 화려한 분홍색 양복이 하얀 계단을 배경으로 환한 한 점이 되어 반짝거렸다. 문득 3개월 전 처음으로 이 고풍스러운 집을 찾아왔던 때가 떠올랐다. 잔디밭과 차도는 그에 대해 이런저런 억측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계단 참에 서서 불멸의 꿈을 가슴 속에 묻은 채 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대접에 감사했다. 우리는 항상 대접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잘 있어요! 내가 소리쳤다. 아침 잘 먹고 갑니다. 시내로 들어온 나는 한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주식시세를 정리하다가 회전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 정호가 조금 못돼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조던 베이커의 전화였다. 그녀는 이 시간에 자주 전화를 걸었다. 호텔과 골프 클럽 그리고 집을 수시로 들락거렸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전화를 걸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대기의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신선하고 차분했다. 마치 넓은 골프장에 푸른 잔디가 사무실 창문으로 날아듣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거칠고 메마른 목소리 였다. 데이지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햄스테드에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사우스 샘프턴으로 갈 거예요. 데이지의 집을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에 나는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다. 어젯밤엔 나한테 너무했어요.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호 어쨌든 지금 보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후에 사우스 샘프턴에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 오늘 오후는 안 되겠어요. 알았어요. 오늘 오후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화가 끊어졌다. 우리 중에 누가 소화기를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날은 그녀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한 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나는 개치비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나는 4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짜증이 난 교환원은 디트로이트에서 걸려온 장거리 전화 때문에 계속 통화 중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간표를 꺼내 3시 50분 기차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그러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썼다. 12시 정각이었다. 그날 아침 기차를 타고 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나는 일부러 반대편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현장 주위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모여있을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먼지 속에서 시커먼 핏자국을 찾아낼 것이다. 몇몇 말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를 떠벌리고 떠벌리다가 결국 더 이상 떠벌리는 것조차 무의매해질 것이고 머틀 윌슨의 비극적인 사건은 잊히고 말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 우리가 전날 밤 그곳을 떠난 뒤 정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머틀의 동생 캐서린을 찾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 그날 밤은 술을 마시지 않던 그녀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술에 만취한 나머지 구급차가 이미 플러싱으로 떠났다는 말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까스로 그 사실을 납득시키자 그녀는 이내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마치 구급차가 떠난 것이 그 사건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듯 말이다. 친절한 건지 호기심이 많은 건지 아무튼 누군가가 그녀를 자기 차에 태우고 언니의 빈속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까지도 새로운 구경꾼들이 정비소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 사이 조지 윌슨은 정비소 안에 소파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어댔다. 한동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정비소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를 망신시키지 말라며 문을 닫아주었다. 마이클리스와 서너명의 남자들이 윌슨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네덴명이었다가 나중에는 두세명으로 줄었다. 그러고 나자 마이클리스는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 몇 분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다. 그 사이에 자신의 가게로 가서 커피 한 포트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새벽까지 윌슨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새벽 세시경이 되자 두서없이 중얼대던 윌슨의 상태가 달라졌다. 점점 차분해지면서 노란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란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낼 방법이 있다고 공표하듯 말했다. 그러고 나서 불쑥 두 달 전 자기 아내가 뉴욕을 다녀왔을 때 얼굴에 상처가 나고 코가 부어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윌슨은 몸을 움찔하더니 다시 신음하는 목소리로 오우 하느님 맙소사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마이클리스는 그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자 어수룩한 시도를 했다. 결혼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조지 이봐요 잠깐만 조용히 앉아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요 결혼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십이 년 아이는요 어서요 조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이는 없어요 딱딱한 갈색 딱정벌레들이 흐릿한 등불로 날아와 딱딱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부딪혔다. 바깥 도로를 달리는 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이클리스의 귀에는 마치 몇 시간 전 사고를 낸 자동차의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는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시신이 누워있던 작업대에 피가 묻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안절부절 못하고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덕분에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낯이 익었다. 그리고 때때로 윌슨 곁에 앉아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가끔이라도 나가는 교회가 있나요 조지? 아주 옛날에 다니던 곳이라도 그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다니는 교회 없어. 교회를 다녀야지요 조지. 지금 같은 때를 위해서요. 한 번은 갔을 거 아니에요. 이봐요 조지. 내 말 좀 들어봐요.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대답을 하려고 애쓰는 바람에 몸을 흔드는 리듬이 깨졌다. 그러면서 일순 그는 잠잠고 있었다. 이윽 후 반은 또렷하면서 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다시금 그의 흐리멍텅한 눈가에 떠올랐다. 저기 서랍을 좀 열어봐. 그가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느 서랍이요? 저 서랍 저거 마이클리스는 손에서 가장 가까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가죽과 은을 꼬아서 만든 작고 값비싼 개의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개의 목걸이는 새것처럼 보였다. 이거요? 마이클리스가 개의 목걸이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윌슨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오후에 발견했어. 마누라가 둘러대려고 했지만 나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아주머니가 이걸 사셨단 말씀이에요? 집사람이 그걸 화장기에 싸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더군. 마이클리스는 그 개의 목걸이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윌슨 부인이 개의 목걸이를 살만한 이유를 열대까지 윌슨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짐작컨대에 윌슨은 이미 자기 부인에게서 그런 이유들을 들은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오 하느님 맙소사를 다시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결국 마이클리스의 궁색한 설명은 무색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놈이 내 마누라를 죽인 거야. 윌슨이 말했다. 그의 입이 갑작스레 벌어졌다. 누가 죽였다구요? 찾아낼 방법이 있어. 몸이 편찮아서 그래요 조지. 마이클리스가 말했다. 이번 일로 너무 긴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침까지 조용히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그놈이 내 마누라를 죽였어. 그건 사고였어요. 조지. 윌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약간 벌린 채 흠하는 신음소리를 뱉었다. 나는 알고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원래 사람 말을 잘 믿고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아. 하지만 뭔가를 알려고 들면 꼭 알아내고 야 말지. 그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분명히 마누라는 그놈에게 말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그놈이 차를 세우지 않은 거야. 마이클리스도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그는 윌슨 부인이 어느 특정한 차를 세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왜 그랬겠어요. 앙큼한 여자거든 윌슨이 말했다. 마치 그것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했다는 듯. 윌슨은 윌슨은 다시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마이클리스는 손에 든 계목줄을 비비꼬며 서 있었다. 친구분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드려요. 조지? 그것은 서글픈 희망이었다. 윌슨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아내에게도 그는 제 구시를 못했다. 잠시 후 창문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면서 방안의 분위기가 바뀌자 마이클리스는 다소 기분이 좋아졌다.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다. 5시쯤 되자 불을 꺼도 좋을 만큼 바깥이 환하게 밝아왔다. 윌슨의 게슴치레한 눈동자가 쓰레기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선 잿빛 조각구름들이 기괴한 모양을 이룬 채 새벽 산들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움직였다.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한참 동안 잠잠고 있던 그가 중얼거렸다. 날 속일 순 있어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누라를 창가로 데리고 갔어. 그는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 창가로 가서 창문에 얼굴을 기대며 몸을 지탱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줬지. 하느님은 니가 한 짓을 니가 한 짓을 낱낱이 알고 계서 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어 라고. 윌슨의 윌슨의 뒤에 서서 마이클리스는 그가 에클버그 박사의 눈동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가시면서 그것은 창백하고도 거대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 윌슨이 또다시 중얼거렸다. 저건 광고판일 뿐이에요. 마이클리스가 그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그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윌슨은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인 채 밝아오는 밖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 여섯시가 되자 마이클리스는 기진맥진했으며 그래서 밖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반갑게 들렸다. 지난 밤에 다시 오겠다고 돌아갔던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다시 온 것이다. 마이클리스는 아침 식사 3인분을 준비했지만 방금 온 사람과 둘이서만 식사를 했다. 윌슨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마이클리스는 눈을 붙이기 위해 집으로 갔다. 4시간 후 다시 일어난 그는 서둘러 정비소로 갔으나 윌슨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윌슨은 계속 걸어서 로스벨트 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게드일로 갔다. 그곳에서 샌드위치를 샀으나 먹진 않았고 커피만 한 잔 마셨을 뿐이다. 그는 지친 나머지 아주 천천히 걸었던 것 같다. 정오가 되어서야 게드일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친 것 같은 남자를 보았다는 아이들이 있었고 길 옆에서 이상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를 보았다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그 다음 3시간 동안 그의 행적이 묘연했다. 마이클리스에게 했던 말을 근거로 경찰은 그가 주유소란 주유소는 모조리 뒤지고 다니며 노란색 차를 찾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그를 보았다고 하는 주유소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어쩌면 웰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시 30분경 그는 웨스트헥에 있었고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개치비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웰슨은 개치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시가 되자 개치비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혹시 전화가 오면 수영장으로 알려달라고 일러두었다. 그는 여름 내내 손님들을 즐겁게 했던 에어메트리스를 꺼내기 위해 잠깐 차고에 들렀다. 운전기사는 그를 도와 튜브에 공기를 넣어주었다. 공기를 다 넣고 나자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란 차를 꺼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는 앞면 오른쪽 팬더를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개치비는 튜브를 어깨에 매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그가 중간에 멈춰서서 어깨에 맨 튜브의 위치를 바꾸려 할 때 운전기사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나 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러고는 이내 노랗게 변해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지만 집사는 잠자러 가지 않고 4시까지 전화를 기다렸다. 누군가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온 다음에도 한참 동안을 그렇게 기다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치비는 애당초 전화가 걸려올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어쩌면 전화가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예전의 따스한 세상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단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섬뜩한 나뭇잎들 사이로 낯선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것이며 장미라는 꽃이 얼마나 기기 괴괴한 것인지 거의 손질하지 않은 잔디 위로 햇살이 얼마나 무자베하게 내리쬐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고 몸소리쳤을 것이다. 실제가 아닌 어떤 새로운 유형의 세계 꿈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는 가엾은 망령들이 난데없이 떠다니는 그곳 무정형의 나무들 사이로 그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잿빛 환영들처럼 울프샤임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운전기사는 당시 총소리를 들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진술했다. 나는 기차역에서 곧장 개치비의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현관앞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올라가자 모두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나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운전기사 집사 정원사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은 미처 말을 꺼낼 겨를도 없이 서둘러 수영장으로 뛰어내려갔다. 수영장 한쪽 끝에서 신선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반대편 배숙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영장의 물은 거의 보일 듯 말 듯 아주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거의 물결이 일지 않는 잔잔한 수면 위로 개치비를 태운 튜브가 뒤뚱거리며 수영장 저편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뜻밖의 짐을 실은 튜브는 뜻밖의 방향으로 쉽게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다가 한 뭉치의 나뭇잎과 부딪히자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듯 가느다랗고 붉은 원을 물 위에 남겼다. 조금 떨어진 잔디밭에서 정원사가 윌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우리가 계집애의 시신을 막 집으로 옮기기 시작한 뒤였다. 비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제9장 인연이 흐른 지금 그날 낮과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경찰과 사진기자들과 신문기자들이 개치비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던 것만 기억날 뿐이다. 정문에 밧줄을 쳤고 그 옆에서 경찰이 구경꾼들을 맡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곧 우리집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가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수영장 주변에는 의뢰의 서너 명의 아이들이 입을 크게 벌린 채 몰려 있었다. 그날 오후에 형사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자신 있는 태도로 윌슨의 시신을 들여다보며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썼으며 우연히도 그의 권위있는 목소리는 다음날 아침 신문기사의 주요 논조가 되었다. 신문기사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기기괴괴하고 상세했을 뿐 아니라 자극적이고 게다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심리에서 마이클리스의 증언으로 윌슨이 자기 아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머지않아 도발적인 가식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캐서리는 정작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 때 숨겨진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새로 화장한 눈썹 아래 단호한 눈빛으로 구석을 노려보며 그녀는 언니가 개치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언니는 형부와 더없이 행복한 생활을 했고 또한 결코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 모든 억측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웰슨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미친 사람이 되었고 사건은 단순하게 그지없는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사건은 그렇게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본질과도 거리가 멀었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개츠비 편에 서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웨스트헤그 마을에 전화를 걸어 그 불행한 사건의 전모를 알린 이후로 나는 개츠비에 관한 온갖 추측과 실제적인 질문들을 모두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다가 개츠비가 자신의 집에 누운 채 움직이거나 숨을 쉬거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누릴 만한 막연한 권리 조문과 같은 인간적인 관심 말이다. 난 개츠비를 발견하고 나서 30분 후에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본능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와 톰은 그날 오후 일찌감치 모든 짐을 챙겨 떠나고 없었다. 주소를 남겼습니까? 아니요. 언제 돌아온다고 하던가요?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모르는데요. 나는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다. 그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자네를 위해 누군가 데려올 테니 걱정 말게 개츠비. 날 믿어 꼭 데려올 테니까. 마이어 울프샤임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나와있지 않았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교환원에게 물어보았지만 내가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는 이미 5시가 한참 지난 뒤여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세 번이나 걸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응접실로 돌아온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들어온 방문객이란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들이 비록 흰천을 젖히고 무심한 눈으로 개츠비를 보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의 항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봐 형씨 누군가를 데려와요. 애를 좀 써보란 말이오. 이렇게 혼자 있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곳을 빠져나와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은 그의 책상 서랍들을 허둥지둥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확실히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댄코디의 사진만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격렬함의 증거가 되어 벽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사에게 울프샤임에게 쓴 편지를 들려 뉴욕으로 보냈다. 궁금한 건 몇 가지를 썼고 다음 기차로 속히 내려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막상 편지를 쓰고 나니 쓸데없는 짓을 한 듯한 생각이 들었다. 신문을 보자마자 정오가 되기 전에 데이지도 전화를 걸어올 것이고 울프샤임 또한 달려올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화도 울프샤임도 오지 않았다. 경찰과 사진기자와 신문기자들이 더 몰려왔을 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집사가 울프샤임의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와 개츠비는 그들 모두를 향해 반항심이 냉소적인 격렬감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진해하는 키로웨이 씨 이 일은 내 생에 가장 끔찍한 충격 가운데 하나이며 도무지 사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미친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업상의 일로 몸이 묶여서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에드거를 통해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정신이 아득할 따름입니다. 당신들의 친구 마이어 울프샤임 그리고 급히 출신을 달았다. 장례식 일정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오.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소이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고 장거리 교환수가 시카고에서 온 전화라고 했을 때 나는 마침내 데이지가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릴락 말릴락 키미하게 들러왔다. 슬레이글 입니다. 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놀라셨죠? 안 그래요? 전보 받으셨죠? 전보라니요? 박근혜석이 붙잡혔소.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카운터 너머로 증권을 넘겨주다가 붙잡힌 거요. 방금 5분 전에 뉴욕에서 온 회람장을 입수했는데 거기 번호가 적혀있대요. 그거에 대해 뭐 들은 거 없소? 이런 촌동네는 감각 무소식이라. 여보세요? 내가 숨찬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저 전 개츠비가 아닙니다. 개츠비는 죽었어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외마디 소리에 잇따라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짧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 헨리 씨 개츠라는 발신자 이름이 적힌 전보가 미네소타의 어느 도시로부터 도착한 것은 개츠비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전보에는 발신자가 곧 도착할 것이니 그때까지 장례식을 연기해달라고 적혀있었다. 전보를 친 사람은 개츠비의 아버지였다. 그는 근엄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낙담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직 따뜻한 구월인데도 그는 싸구려 긴 코트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그의 눈에서는 연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의 손에서 가방과 우산을 받아들자 그가 듬성듬성한 수염을 쉴 새 없이 쓰다듬는 바람에 외투를 벗기느라 애를 먹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우선 그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힌 다음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손을 떠는 바람에 우유만 엎지르고 말았다. 시카고에서 신문을 봤소이다. 그가 말했다. 시카고 신문에 전부 나와있더군. 그래서 곧장 출발한 거요.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미친놈 이었소. 그가 말했다. 미친 게 틀림없어. 커피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실수.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이 캐러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난 괜찮아요. 지민은 어디 있소? 나는 나는 그의 아들이 누워있는 응접실로 그를 데려다 준 다음 그곳을 나왔다. 아이들 몇몇이 계단을 올라와 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가 왔는지 내가 말하자 아이들은 마지못해 흩어졌다. 잠시 잠시 후 개치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입을 맥없이 벌린 채 얼굴은 약간 상기되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이미 죽음이란 것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높고 화려한 거실과 큰 방들이 그곳에서 다른 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자 그의 비탄에 경이로움에 가까운 자부심이 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부축해 2층의 침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가 코트와 조끼를 벗는 동안 나는 모든 절차를 그가 올 때까지 연기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실지 몰랐어요. 개치비 선생님 내 이름은 개츠요. 개츠씨 고인의 유해를 서부로 옮기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지민은 항상 동부를 더 좋아했지. 동부에서 자수성가를 했으니까 우리 아들의 친구가 됐시오.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내 아들은 장내가 장창한 놈이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이 두뇌만큼은 굉장히 높은 놈이었지. 그는 인상적인 동작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살았더라면 아주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 제임스 힐 같은 인물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을 텐데 말이요.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북하게 대답했다. 그는 수놓은 침대뿔을 손으로 더듬으며 그것을 벗기려고 하다가 그냥 뻣뻣한 자세로 몸을 높였다. 그리고는 이내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분명 겁을 집어먹은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저는 캐러웨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했다. 아 하고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저는 클립스프링 입니다. 나 역시도 마음이 놓였다. 개치비의 묘소에 같이 갈 또 한 사람의 친구가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신문에 보고를 내어 구경꾼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3시에 여기 집에서 치릅니다. 올만한 분이 있으면 연락 좀 해주십시오. 내가 말했다. 그러겠소. 그가 불쑥 큰 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만나기가 쉽진 않겠지만 만나게 되면 그렇게 전하지요. 그의 말투가 왠지 미심쩍게 들렸다. 물론 클립스프링어 씨는 오시겠죠? 아 물론 가야죠. 내가 전화를 건 이유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꼭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저 사실은 사실은 말입니다. 여기 그리니치에서 몇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내일 나만 빠져나오기가 뭐해서요? 사실은 피크닉 비슷한 걸 가려던 참이었소. 물론 최선을 다해 빠져나와 보겠습니다만 나는 참다 못해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 한숨소리를 들었음이 틀림없었다. 그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건 이유는 거기다가 내가 구두를 두고 왔기 때문이오. 집사편에 그 구두를 좀 보내줄 수 있나 해서 말이오. 그것이 테니스와라서 말이오. 그게 없으면 곤란해서요. 여기 주소는 나는 나머지 말을 듣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개치비에게 약간 면목이 없어졌다. 내가 전화를 걸었던 한 신사는 개치비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투로 말했다. 어쨌든 그것은 나의 실수였다. 그는 개치비가 제공하는 술을 마시고 그 술에 힘을 빌려 개치비를 가장 신랄하게 비웃건 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그런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야 했다. 장례식 날 아침 나는 마이어 울프샤임을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 그렇지 않고는 그를 볼 방법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밀고 들어간 문에는 스와스티카 지주 회사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르자 칸막이 뒤에서 언쟁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안쪽 문에서 예쁘장한 유태인 여자가 나타나 저기에 찬 검은 눈동자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울프샤임 씨는 시카고에 가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건 분명 거짓말이었다. 누군가 안에서 휘파람으로 음정도 안 맞는 로사리오를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니케로에이가 뵙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시카고에 가셨는데 어떻게 전해드려요? 그 순간 분명 울프샤임인 듯한 목소리가 안쪽 문 뒤편에서 스텔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책상 위에 명함을 두고 가세요. 그녀가 빠르게 대꾸했다. 돌아오시면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내게 한 발자국 다가오더니 화가 난 듯 양손을 엉덩이에 대고 위아래로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니까? 그녀가 나무라든 말했다.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네? 내가 시카고에 갔다고 하면 시카고에 간 거라고. 나는 개치비 이야기를 꺼냈다. 아! 그녀가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잠깐만,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녀가 사라졌다. 곧이어 울프샤임이 근엄하게 문 앞에 서서 양손을 내밀었다. 그는 나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정중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이라며 시가를 권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군. 그가 말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젊은 소령이었는데 전쟁에서 받은 훈장을 잔뜩 달고 있었지. 그 친구는 평상복을 살 돈이 없어서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어. 내가 그 친구를 처음 본 건 그 친구가 43번가에 와인브레너 당구장으로 들어와 일자리가 없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더군. 내가 가서 점심이나 먹지 했어. 그 친구는 30분 동안 4달러어치나 먹더군. 선생님께서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셨군요. 내가 물었다. 시작하는 걸 도와주었지. 내가 그 친구를 만들었어. 예. 나는 무에서 그 친구를 일으켰어. 개천에서 건져낸 셈이지. 첫눈에 그 친구가 신사다운 젊은이란 걸 알아봤어. 오그스퍼드를 나왔다고 했을 때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았지. 미국 제한군인회에 가입시켰더니 거기서 제 몫을 톡톡히 하더군. 얼마 있다가 나 대신 올버니에 가서 우리 고객 일을 처리해주기도 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그렇게 손발이 잘 맞았어. 그는 두툼한 손가락 두 개를 들어보였다. 항상 같이 했지. 나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1919년 월드시리즈 승부 조작 때까지도 계속되었는지 궁금했다. 지금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장례식에 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도 가고 싶지. 그럼 오십시오. 그의 콧수염이 약간 흔들렸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꼬여있었다. 그럴 수가 없어. 그 일에 개입할 수가 없어. 그가 말했다. 개입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비살된 일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지켜만 봐야지. 내가 젊었을 때는 끝장을 볼 때까지 갔었는데 그걸 감상적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실제로 그랬어. 끝장을 볼 때까지 갔었지. 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는 대학을 나왔나?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나는 잠시 그가 거래처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와 악수를 할 뿐이었다. 친구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정을 보여주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고 그가 제안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내 원칙이야.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고 나는 이슬비를 맞으며 웨스트핵으로 돌아갔다. 옷을 갈아입고 개치배의 집으로 갔더니 개치 씨가 흥분한 상태로 호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들과 아들의 재산에 대한 뿌듯함에 한없이 들떠있었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재미가 나한테 이 사진을 보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다. 자, 보게나. 그것은 개치배의 집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서리가 달아있었고 여러 사람이 만진 듯 때가 묻어있었다. 그는 사진 구석구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자, 보게나. 그러고는 내 눈에서 감탄의 빛을 찾고 싶어했다. 그 사진을 하도 여러 번 보여주었던 탓에 그에게는 진짜 집보다 그 사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지미가 이걸 나한테 보내줬어. 아주 근사한 사진인 것 같아. 사진이 잘 나왔지? 잘 나왔네요. 최근에 지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2년 전에 한 번 보러 왔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주었어. 물론 그 애가 집을 나갔을 때 우리는 서로 연락을 끊었지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네. 그 애는 자기 앞에 큰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걸 알았던 게야 성공을 한 다음부터는 나한테 나한테 아주 잘했어. 그는 사진을 치우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다시 사진을 꺼내 내 눈앞으로 내밀었다. 그러고는 지갑에 도로 넣고 호주머니에서 호펄론 키스티라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걸 좀 보게나 이건 그 애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책이야. 이걸 보면 알게 될 걸세. 그가 책의 까만 거표지를 펼쳐 내게 보여주었다. 맨 마지막 공란에는 계획표라고 찍혀 있었다. 날짜는 1906년 9월 12일이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기상 오전 6시 아령들기와 암벽타기 오전 6시 15분부터 6시 30분 정기학 등 공부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15분 1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야구와 스포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웅병과 자세 연습 실전 연습 오후 5시에서 6시 발명에 필요한 공부 오후 7시에서 9시 지켜야 할 사항 시프터스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담배를 피우거나 씹지 말 것 이틀에 한 번 목욕할 것 매주 유익한 책이나 잡지 한 권씩 읽을 것 매주 5달러 3달러씩 저축할 것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것 이 책을 우연히 발견했네 노인이 말했다 이걸 보면 짐작이 갈 거야 안그런가 그렇군요 지민은 출세할 아이였어 항상 이런 식으로 결심을 했지 제 마음을 가다듬는데 정신을 쏟았지 그런 면은 아주 뛰어났지 한 번은 날더러 돼지처럼 먹는다고 했다가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다네 그는 책에 쓰인 하나하나를 큰 소리로 읽고는 나를 간절히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책을 덮었다 그는 내가 그것을 벗겨서 나 자신을 위한 모토로 삼기를 바랐던 것 같다 세시가 조금 못되어 루터교의 목사가 플러싱에서 도착했다 나는 무심코 다른 차들이 왔는지를 보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건 개츠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나고 하인들이 들어와 홀에 서서 대기하자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비가 온다고 말했다 목사는 서너 번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3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5시경 석대의 자동차 행렬이 묘지에 도착하여 제법 굵어진 가랑비를 마시며 정문 옆에 멈추어섰다 맨 앞에는 끔찍하게 시커멓고 비에 흠뻑 젖은 연구차 그 다음 리무진에는 개츠씨와 목사와 나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두고 개츠비의 스테이션 외건에는 네덴명의 하인과 웨스트헥의 우편배달부가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 할 것 없이 비의 속속들이 젖어 있었다 우리가 입구를 지나 묘지로 들어섰는데 차 한 대가 멈춰서고 누군가 진창에서 철벅철벅 물을 튀기며 우리 뒤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3개월 전 어느 날 밤 개츠비의 소재에서 수많은 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어떻게 장례식 소식을 들었는지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빗방울이 두꺼운 안경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는 안경을 벗어 빗물을 닦은 다음 개츠비의 묘소를 덮고 있던 천막을 걷어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잠시 개츠비를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먼 곳에 가있었다 다만 돼지가 조전이나 꽃 한 송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담담하게 떠올랐을 뿐이었다 누군가 비가 이렇게 퍼붓는 걸 보니 죽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구만 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올빼미 눈이 아멘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되받았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빗속을 뚫고 차가 있는 곳까지 서둘러 걸었다 입구에서 입구에서 올빼미 눈이 내게 말했다 상가집에는 갈 수 없었소이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런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었건만 그는 안경을 벗어 다시금 속속들이 물길을 닦았다 불쌍한 친구로군 그가 말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가장 생생한 기억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예비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에 서부로 돌아가던 일이다 12월의 어느 날 저녁 6시 시카고에서 더 멀리까지 가는 친구들이 낡고 어둠침침한 유니언역으로 모여들었고 벌써부터 축제의 즐거움에 마냥 들뜬 시카고 친구들 몇몇은 서둘러 작별인사를 했다 친구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털코트 차림의 여자애들 얼어붙은 입김을 토하면서 제잘거리던 목소리들 눈이 마주치면 머리 위로 흔들어대던 손들 오드웨이네 집으로 가는 중이니? 허시네 아니면 술치네로 가니?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그리고 장갑을 낀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길쭉한 녹색 기차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옆에 철로에서 마치 자기들이 크리스마스 축제인 양 밝은 모습으로 서 있던 시카고 밀워키 세인트 포랭의 누런 열차들 기차가 역을 빠져나가 겨울밤 속으로 미끄러져 달리면 진짜 눈이 우리 고향의 눈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차창에다 반짝이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의 시골역들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들이 휙휙 스쳐 지나갈 때면 갑자기 무언가 날카롭고 거친 기운이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싸늘한 객차의 복도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이 땅과 형용할 수 없는 일체감을 느끼다가 다시금 우리는 표도나지 않게 그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것이 내 기억 속에 있는 중서부였다 밀밭이나 대초원이나 사라져버린 스웨덴 마을이 아니라 설레는 어린 마음으로 기다리던 귀성열차나 설이 내린 밤의 가로등과 썰매 종소리 불밝힌 창문 너머 눈 위에 드리워진 크리스마스 화안의 그림자들이다 나는 그것들의 일부였다 그 긴 겨울을 체험하며 약간의 숙연함과 집 주소가 몇십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집안의 이름으로 통하는 도시인 캐러웨이에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쨌든 서부의 이야기였다 톰과 게츠비와 데이지와 조던과 나는 모두가 서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게 동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동부에 가장 매료되었을 때조차 아니 아무렇게나 마구 뻗어있는 따분한 도시들이며 아이들과 누인들만 빼고는 늘 끊임없이 캐묻기 좋아하는 오하이어주 너머의 서부보다 동부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을 때조차 나는 동부가 어딘가 뒤틀려있다는 느낌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특히 웨스트헤그는 내가 매우 이상한 꿈을 꿀 때마다 여전히 나타나는 곳이었다 마치 엘 그레코가 그린 야경을 보는 것 같다 음침하게 가라앉은 하늘과 칙칙한 달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전통적이면서도 기기괴개한 수백 채 집들 그림의 정경에는 야외복을 입은 네 명의 엄숙한 남자들이 하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술에 취한 여인이 실려있는 들것을 들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다 들것 옆으로 힘없이 축 늘어진 여인의 손은 보석들로 차갑게 반짝거린다 남자들은 근엄하게 어떤 집으로 들어간다 잘못 찾아간 집이다 하지만 아무도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개츠비가 죽은 뒤 동부는 이렇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뒤틀린 모습으로 자주 내게 나타났다 그래서 바짝 마른 나뭇잎들의 푸른 연기가 공기 중에서 흩어지고 빨래줄에 걸린 젖은 빨래가 바람에 나부 껴 빳빳하게 말라갈 즈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다 어쩌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 귀찮고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었다 너그러우면서도 무심한 바다가 내가 남긴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도록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나 우리 두 사람에게 있었던 일과 그 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커다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미동도 없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골프옥 차림이었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그녀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거만하게 살짝 축혀올린 턱 가을 나뭇잎 색깔의 머리카락 무릎 위에 벗어놓은 장갑색과 똑같은 갈색의 얼굴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다짜고짜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가 고개만 까딱해도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선옷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말은 약간 미심쩍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놀라는 척 했다 일순 나는 혹시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재빨리 생각을 정리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건넸 했다 어쨌든 당신은 날 버렸어요 조던이 불쑥 말을 꺼냈다 전화 통화할 때 당신은 날 버린 거예요 지금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지만 그땐 내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얼떨떨 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참 생각나세요 그녀가 물었다 운전하는 습관에 대해 했던 얘기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쁜 운전사는 또 다른 나쁜 운전사를 만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제가 또 한 명의 나쁜 운전자를 만났던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억측을 한 건 나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난 당신이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당신의 감춰진 자존심인 줄 알았다구요 나도 이제 서른이에요 내가 말했다 자신을 속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나이는 이미 5년 전쯤에 끝났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났고 그래도 반쯤은 그녀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한 채 몹시 후회도 하면서 나는 발길을 돌렸다 10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연히 톰 뷰캐넌을 만났다 그는 내 앞을 지나 예의 그 기민하고 공격적인 폼으로 오번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도 만나면 언제든 싸울 태세로 양손을 약간 벌리고 이곳저곳 날카롭게 두리번거리면서 말이다 그와 간격을 두기 위해 내가 걸음을 늦추는 것과 동시에 그도 걸음을 멈추고 인상을 찌뿌리며 보석가게의 쇼윈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발견한 그가 손을 내밀며 내게로 걸어왔다 어떻게 된 거야 닉 나랑은 악수도 안 하겠단 거야 그래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자네 돌았군 그가 허둥지둥 둘러댔다 단단히 돌았어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군 톰 그날 오후에 밀순에게 뭐라고 했나 그는 말없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윌슨의 행방이 묘연했던 시간에 관해 내가 짐작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발길을 돌리려 했으나 톰은 나를 따라오며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사실대로 얘기했네 그가 말했다 우리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윌슨이 들이닥쳤어 우리가 없다고 하라고 시켰지만 그 친구는 막무가내로 2층으로 올라오려고 하더군 그 차 주인이 누군지 말 안 해주면 당장 나를 죽일 태세였어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 내내 주머니 속에 권총을 꼭 쥐고 있었어 갑자기 발끈한 듯 그가 하던 말을 멈췄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 친구는 뿌린대로 거둔 거야 그자가 자네 눈까지 멀게 했군 돼지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만 모진 놈이야 머틀을 치워놓고도 개새끼 한 마리 친 것처럼 차를 세우지도 않았으니 말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말 외에는 나는 내 나름대로 고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이것 봐 그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가서 찬장에 나뒹굴고 있는 그 빌어먹을 개비스키 상자를 보고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고 맙소사 정말이지 끔찍했어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었지만 그가 한 짓이 그 자신에게는 전적으로 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결국은 부주의와 혼란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그들은 무신경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건이든 생물이든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내놓고는 돈이든 무지막지한 무신경이든 아니면 두 사람을 지켜줄 만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그 속으로 숨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나는 그와 악수를 했다 악수를 하지 않는 게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윽고 그는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아니면 그냥 컵스 단치나 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촌스러운 내 결벽증에서 영원히 벗어난 채로 내가 떠날 때에도 게치비의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잔디밭의 잔디가 우리집 잔디만큼이나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을의 택시 운전사 중 한 명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고 손가락으로 집 안을 가리켰다 아마도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데이지와 게치비를 이스트에그까지 태워다 준 그 운전사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기차에서 내려도 일부러 그 운전사를 피했다 나는 토요일 밤은 주로 뉴욕에서 보냈다 옆집 정원에서 벌어졌던 그 현란한 파티가 너무도 생생한 나머지 오케스트라에 지칠 줄 모르는 음악소리 웃음소리 차도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가 여전히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그 집에서 나는 진짜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그의 집 형광 계단에 불빛이 멈추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다 나 아마도 아마도 지구의 반대편쯤에 있다가 파티가 끝날 줄도 모르고 찾아온 마지막 손님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날 밤 트렁크에 짐을 다 챙기고 자동차도 식료품점에 팔아버린 다음 나는 거대하고 부조리한 실패의 산물인 그의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하얀 돌계단에는 어떤 아이가 벽돌 조각으로 갈겨 쓴 음란한 욕설이 달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 낙서를 구둣발로 비벼서 지웠다 그런 다음 해변으로 내려가 모래 위에 사지를 펴고 벌렁 들어누었다 해변가의 큰 저택들은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불빛이라곤 바다 건너 연락선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등불 뿐이었다 달이 점차 높이 떠오르며 보잘것 없는 집들이 하나 둘 녹아 없어져 버리자 나는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신세계의 신선하고 푸르른 적가슴으로 피어올랐을 이 섬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이 섬에서 사라진 나무들 개치비의 집으로 향하는 길가 양쪽에 늘어서 있었을 나무들은 모든 인간의 꿈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꿈을 속삭임으로 부추겼으리라 순식간에 매혹된 인간들은 이 대륙의 존재 앞에 넋을 잃고 숨을 죽였을 것이며 역사상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경이로운 능력에 어울리는 무언가와 마주대한 채 이해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심미적인 명상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 오래된 미지의 세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치비가 처음으로 데이지의 집의 부두 끝에서 반짝이던 그 초록 불빛을 보았을 때 느꼈을 놀라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까지 멀고 먼 길을 걸어왔고 그의 꿈은 너무도 가깝게 느껴진 나머지 손만 뻗으면 당장이라도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으리라 그는 몰랐다 그 꿈이 이미 자신의 등 뒤에 막막한 어둠 속 어느 도시에 너머에 끝없이 펼쳐진 공화국의 들판을 어둡게 만든 밤하늘 아래 그런 곳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개치비는 믿었다 그 초록색 불빛을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지만 어쨌든 극도로 흥분이 넘치는 미래를 이제 그런 미래는 우리를 지나쳐갔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아침에 그렇게 우리는 나아간다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리면서도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